1, 2, 3, 4 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책방에서 또 장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책의 제목은 나라라 이 풍진 세상 작가님은 김영현 작가님이십니다. 자, 본문 낭독에 앞서서 이 작품이 작가 후기가 제일 뒤에 있는데요. 제가 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에 낭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작가 후기 어느 겨울 이른 새벽 혼자 강으로 나가보니 자욱이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안개 속에는 강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미루나무들의 앙상한 우등지만 마치 유령처럼 둥둥 떠 있을 뿐이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사방은 고요하였으며 빈 배가 얼어붙은 강 기슭에 주인 없는 배처럼 메어 있었다. 나는 안개를 해치며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약간 초조하고 약간 불안한 기분으로 나는 곧 안개가 걷히거나 이 안개 지역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안개는 무척 집요하였고 나는 조금씩 혼돈의 상태에 빠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개의 밀도는 점점 더해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안개에 갇혀 한참 강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내 머릿속에 문득 혼돈 역시 하나의 질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혼돈과 질서 그것이야말로 이 안개의 문을 찾아가는 주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질서와 혼돈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저 찬란한 문화를 구가했던 로마나 중국의 옛 왕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그런 대제국들도 이제는 다만 돌무더기 무덤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절대적인 것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절대적으로 변한다는 사실 뿐일지 모른다.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래서 마치 영원히 보편타당할 것처럼 보였던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그 중간을 그 안개지대를 우리는 흔히 혼돈의 시대라 부른다. 혼돈은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그래서 때때로 절망적이고 세기말 적위기까지 하다. 그러나 미래적 시각에서 보면 혼돈이란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키는 자궁과도 같은 것일지 모른다. 태초에도 혼돈이 있었다. 그 혼돈 속에서 빛이 생겼고 질서가 생겼다. 지금은 분명히 혼돈의 시대다. 설사 우리나라가 IMF를 벗어나 다시 옛날의 거품 호황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전 지구적인 역사로 보자면 여전히 혼돈 상태다. 전쟁과 혁명으로 시작된 천년의 세기가 마침내 거대한 날개를 접고 새로운 천년의 세기가 강가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다. 나는 차츰 이 혼돈이 이 고통이 그리고 이 안개지대가 바로 우리들의 거역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자 우리들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사랑해야 할 시대이자 사람들인 것이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작가로서의 몫인지 모른다. 이 작품은 IMF가 막 시작되던 98년 초 한결에 연재했던 것을 개작한 것이다. 어려운 시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보이는 대로 써보고 싶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소설이 갈수록 무거워진 것은 그동안 삶이 그만큼 버거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50줄의 슈퍼주인 강씨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가슴으로 살아가는 젊은이 억만과 개숙 그 밖의 많은 등장인물들은 내 주변에서 눈 닿는 대로 스케치한 사람들이다. 연재 내내 격려해준 한결의의 최재봉 형과 책으로 추스러준 김선주 국장님을 비롯한 출판국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보잘것 없는 작품이 이 시절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1998년 겨울 안개 속에서 김영현 날아라 이 풍진 세상 IMF 인생 오후 들자 하늘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슈퍼 앞 거리도 한산해졌다. 여름 내내 풍성한 잎새를 달고 있던 은행나무 가로수 역시 지금은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살을 다 발라먹고 남은 물고기의 뼈처럼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놓고 있었다. 그 가로수 가지 끝에는 어떤 아이가 놀다 잃어버렸는지 찢어진 가오리언 하나가 걸려 바람에 들까불어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풍경은 마치 실험실의 투명한 유리병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의신년스러웠다. 무거운 하늘에서는 금세 무엇이라도 한바탕 퍼버댈 기색이었다. 눈이 올라나 팔팔 슈퍼주인 강씨는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았다. 강씨는 별반 찾아오는 손님도 없어 공연이 자기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이것저것 손 닿는 대로 물건을 만지며 정리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건성으로 그럴 뿐 웬일인지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아 괜히 마음만 어수선하고 바빠지는 것이었다. 50대 초반인 그는 반백에다 얼굴에 잔뜩 세월이 핥기고 간 자국처럼 주름살이 마구 파여 있어 나이에 비해 더 늙어 보였다. 그나마 빗질을 하지 않은 머리칼은 마른 잡초처럼 헝클어져 있고 오랫동안 등을 구부려서 하는 일에 종사한 사람의 표시처럼 목이 양쪽 어깨 사이로 약간 구부정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강씨는 빈 사과박스를 가게 옆에 임시로 달아놓은 가건물 창고에 넣어두고 간 김에 내쳐 맥주 빈 병박스를 차례로 쌓아둔 다음 목장갑을 벗고 코를 핑 하고 풀었다. 그때 강씨의 눈에 멀리 아파트 모퉁이를 돌아 커다란 백화점 대형 버스 한 대가 나타나는 게 들어왔다. 버스는 크르렁거리는 커다란 엔진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단지 안으로 들어와 아파트 입구에 있는 88슈퍼 근처에 와서 멎었다. 땅이 꺼져라 엔진 소리를 울리며 멈춰선 버스는 조금 있다가 자동문을 덜컹 열어젖히면서 커다란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거나 안은 여자들 내댓명을 뱉어내었다. 여자들은 마치 소풍이라도 다녀온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던 풍경이 마치 웅덩이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놓은 것처럼 갑자기 균형이 깨어졌다. 비닐봉지에는 백화점 마크가 시위나 하듯이 커다랗게 박혀있었다. 그걸 바라보는 강 씨의 심사가 자기도 모르게 뒤틀어졌다. 님이 무 하나 두부 하나도 배달을 시키던 년들이 멀쩡한 동네 가게 놔두고 백화점은 찰도 나다니놈은 애써 외면하는 척했지만 견눈으로 잡히는 데야 어쩔 수가 없었다. 거개가 알만한 얼굴들이었다. 207동 전복이 엄마 205동 동숙이 이모 같은 동 은경이 엄마 동네방 내 말 많은 부산 할머니 304동 보험 아줌마 새로 이사 온 206동 세대까지 줄줄이 사탕이다. 그들 손에 들린 비닐봉지의 크기만큼 강 씨의 속이 뒤틀렸다. 지깐년들이 언제부턴 백화점 전석 고객이었남? 꼴값들 하느라고 처치랄들이지. 속으로 그렇게 욕을 해대는 강 씨의 손놀림이 자기도 모르게 더욱 빨라졌다. 딱히 그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과일 상자 속을 살피고 여기 있는 것을 저기 갖다 놓고 저기 있는 것을 여기 갖다 놓고 하며 어정거리고 있었다. 어머! 내 정신 좀 보게! 저쯤 가던 여자들 중에 하나가 깜빡 잊고 있었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어쩜 친구 집에다 전화를 한다는 걸 깜빡 잊었네. 먼저들 가세요! 집에 가서 하면 될 텐데! 아니에요. 급한 전화라서. 애인인가 보지 뭐! 그 소리에 한바탕 까르르 하는 웃음이 터져나온다. 벨 소리. 그러면서 되돌아서서 오는 걸 보니 은경이 엄마다. 남편이 어디서 당구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그녀는 민크코트에 귀고리까지 재벌기업 회장 작은 마누라 못지않게 치장을 하고 다닌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부동산 투기로 일찌감치 치부를 하여 전원주택에 아파트가 두 채나 되고 세준 가게만 해도 세 군데나 된다고 했다. 날씬하게 다이어트를 하여 얼른 보면 미스인지 미세쓴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그래서 날이 좀 따뜻하다 싶으면 아이가 둘이나 달렸는데도 무릎 위까지 껑충 올라가는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것이 예사였다. IMF 바람이 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용이 아닌 자기 전용의 빨간 스쿠프를 끌고 골프채를 휘두르고 다니던 한마디로 팔자가 늘어진 여자였다. 그 은경이 엄마가 아파트에 들어가려다 말고 전화를 걸려고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88 슈퍼마켓 쪽으로 오고 있었던 것이다. 강 씨는 모른채하고 귤을 골라 크기대로 가판대에 정돈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백화점 비닐봉지를 들고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면 상대방보다는 오히려 강 씨 쪽에서 괜히 겸연 쩍어져서 못 볼 것이냥 먼저 고개가 돌려지는 것이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 들어갔던 은경이 엄마는 조금 있다가 도로 나와서 두리번거리는 눈치였다. 그리고는 약간 주저하는 기색으로 강 씨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저... 아저씨... 강 씨가 뭔 일인가 하고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화장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저... 미안하지만 잔돈 좀 바꿔주실래요?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그러면서 천원짜리 한 장을 들고 헤... 하고 웃는다. 입가에 바른 진한 까만색 로주 때문에 더욱 희게 드러난 이빨이 얼굴에 반을 차지하고 있는 성 싶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얼굴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했던 강 씨의 심사가 확 틀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눈 밑에 주름살만 한 번 실죽했을 뿐 강 씨는 별반 내색을 하지 않고 덤덤하게 받았다. 그러슈...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한 강 씨는 앞에 차고 있던 돈주머니의 지퍼를 열어 짤렁거리며 동전을 꺼내었다. 그리고는 손바닥에 동전을 올려놓고 눈으로 먼저 다섯 개를 헤아렸다. 그것을 은경이 엄마의 하얀 손바닥에 건네주고 나서 다시 동전을 꺼내 다섯 개를 눈으로 헤아렸다. 하나가 더 붙었다. 손가락 사이로 하나를 빼서 동전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를 아까처럼 은경이 엄마의 하얀 손에다 짤랑거리며 떨어뜨려 주었다. 그런 다음 천 원짜리 지폐를 받아서 다른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은경이 엄마는 닭똥구멍처럼 꺼멋게 칠한 입술에 겉발린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꺼멋게 칠해 놓은 것은 입가 뿐만이 아니었다. 눈가도 한 대 얻어맞아서 멍이 든 것처럼 꺼멋게 칠했고 날카로운 손톱에도 흑돌처럼 까만 매니큐어를 발랐다. 여우 같은 년 그러나 강씨는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바보라도 된 것처럼 다시 허리를 꼽히고 무뚝뚝하게 아까 하던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 속이 뒤집혀져도 절대 내색을 해서는 안 된다. 여자들의 입에는 발 정도가 아니라 모터가 서너 개는 달려서 조금만 불친절해도 그 소문이 금세 아파트를 서너 바뀌는 돌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섭다 무섭다 해도 아마 아파트 부녀의 만큼 무서운 것도 없을 것이다. 지난 여름에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부녀의 기금을 마련한답시고 수박이니 참애니 하는 것을 현지에서 직접 떼다가 아파트 입구에 전을 버려놓은 통에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다. 고성이 오가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부녀의 기금으로 얼마를 내어놓기로 약속하고서야 겨우 타협이 되었다. 에이 나 더러워서 빨리 때로 치우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강씨는 담배 연기를 뱉어내며 마누라에게 푸념삼아 말했다. 농사는 아무나 짓는 줄 아슈 마누라가 지나가는 말로 퉁을 놓았다. 왜 이래? 내가 이래봬도 서울 올라오기 전에는 상일꾼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야. 요즘 농사가 어디 힘으로만 되는 줄 아우? 머리를 써야지. 눈치 없는 마누라는 재깍재깍 잘도 받는다. 이러니? 지금 누구 약올리는 거야? 뭐야? 강씨는 마침내 참았던 역정이 솟아올라 버럭 고함을 질렀다. 허 참, 누군 화낼 줄 몰라서 그런 줄 아우? 그저 참을 인자 석자로 살자 그 말이오. 내가 참을 인자를 몰라서 그런 줄 알아? 아시는 양반이 그럼 극간일로 열부를 내오?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사람같이. 허허, 저 예팬네가 꼬박꼬박 말 대꾸하는 것 좀 보게? 어따 대구이? 강씨는 드디어 자기 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벌컥 불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강씨 마누라도 입을 다물었다. 강씨는 애꿎은 담배만 벅벅 빨아대었다. 하긴 신도시의 새 동네라 모두가 자기 권리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부녀애는 그렇다 치고 따져보면 노인애도 그 못지 않았다. 노인애를 주도하고 있는 자칭 해병대 상사 출신이라는 최영감 역시 보통 깐깐한 인간이 아니었다. 노인정 입주 기념식 때 음료수 한 박스를 찬주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까지는 그런대로 참고 넘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는 노인 경로잔치를 한답시고 음료수와 술을 찬주해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받았을 때는 정말 열이 부쩍 올랐었다. 니미? 아니 우린 한국은행 특용받아서 이 장사하는 줄 아는감? 무슨 놈의 찬전은 그리도 많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노인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그 자식 며느리년들이 출염해서 해야 할 거 아뇨? 대머리가 벗겨져도 다들 전두환이 대머리는 퇴고도 남겠다니까? 니미?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때 역시 꿀먹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음료수 한 박스와 진로 한 박스를 실어 보낼 수밖에 없었다. 노인의 역시 건드려 놓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좋기는 커녕 최연감 하나만 해도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나오면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었다. 실제로 그 영감은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동네를 강아지처럼 싸돌아다니며 이 일 저 일 간섭하지 않는 게 없었는데 슈퍼에 와서도 쓰레기는 왜 저렇게 옆에다 쌓아두었느냐 빈 박스가 바람에 날리니 묶어둬라 콜라 회사에서 준 조립식 탁자를 공공장소인 길거리에다 두면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슈퍼앞 길거리에 청소는 하루 세 번 정도는 해라 간판이 너무 크다 등등 벌써부터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없는 터였다. 그런 고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부녀자들과 노인네 그리고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잔돈을 바꾸어 전화부스 안으로 들어간 은경이 엄마는 깔깔거리며 뭐라고 수다를 떨어댔다. 도대체 무슨 할 말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한 번 들어갔다 하면 자기 혼자 전세 낸 사람처럼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우 같은 년 강 씨는 맞득 차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았다. 하아 눈이잖아 눈이 오긴 오는 만 꾸무룩한 하늘에서 히끗히끗한 게 하나둘 떨어지는 게 보였다. 무거운 하늘 한 자락이 기어코 터지면서 하얀 날벌레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하얀 날벌레 같은 눈은 금세 때를 이루며 지상을 향해 느리게 내려앉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내리는 눈은 커다란 장막처럼 흔들렸다. 강 씨의 가슴 한쪽도 덩달아 허물어지며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쓴 것처럼 소름이 전신을 한 번 쭉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괜히 등짝이 허전해졌다. 강 씨가 이곳 신도시 아파트 입구에 슈퍼를 얻은 것은 지난 봄이었다. 강 씨가 지난 30여 년간 청춘과 인생을 몽땅 다 바친 모모 가방 공장에도 예외 없이 불황의 삭품이 불어닥쳤다. 한때 잘 나갈 때는 200명이 넘던 공장에는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온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고도 100명이 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사람이 줄어들었고 창고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강 씨는 오래 근무한 경력으로 자재부장의 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공장 초기부터 함께 근무하여 서로 알 건 모를 것 다 알고 지내던 공장장 김 씨가 저녁에 소주나 한 잔 하자며 불렀다. 김 씨는 강 씨보다 서너 살 위여서 사석에서는 형님 아우하던 사이였다. 강 씨는 그의 얼굴에서 보통 때와는 다른 심상치 않은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가슴부터 털컥 내려앉았다. 그러면서 올 곳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머리를 스쳤다. 세상이 어째 될란가 모르겠구마이. 저녁에 공장 근처에 대포집에 앉아서 김 씨가 착잡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강 씨는 묵묵히 소주잔을 기울였다. 짐작은 하시겠네만 차마 내 입으로 아우님께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몰랐구마이. 김 씨 역시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연신 소주잔을 축내며 변중만 울렸다. 하긴 처음 기계 몇 대만 놓인 썰렁한 공장에 들어와서 함께 기름때 묻히며 일했던 이십여 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목소리가 작고 생선 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것도 당연할 터였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강 씨는 그런 그의 마음 씀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제 사장이 불러 올라갔더니만 무조건 하고 인원을 반으로 줄여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넌 짓이 명단을 넘겨주지 않겠나. 피차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처지에 나라고 뭐라 할 말이 있었겠남. 그냥 말없이 주는 대로 받아들고 나왔지. 그런데 그 속에 아우님 이름도 들어있더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나라고 내일 모레 자네 꼴이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디. 사장 그 친구 처지도 이해해줘야 해. 내 걱정은 마소. 강씨는 체념한 듯이 말하고 소주잔을 입에다 털어놓고는 자기 속내를 감추기라도 할량 인상을 잔뜩 지푸리며 소매로 입을 닦았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공장장의 입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되자 가슴 한쪽이 가엾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30년의 세월을 꼬박 다 보내버린 공장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저 막막한 느낌밖에 들지 않았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래도 사장은 우리 덕분에 아들딸 모두 유학까지 보내지 않았소. 동정할 것 하나 없다고요. 부동산도 여기저기 널려있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사장하지 안그런가 그리고 지금은 그 부동산마저 다 담보로 들어가 있다더군 시세도 없고 팔리지도 않아 아무튼 형님하고 이별하게 돼서 섭섭하요. 그래도 이십 년 동안 같이 기름밥 먹으며 정이 들었는디 강씨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들 안 그러겠는가 자네 말고도 여럿이야 남의 밥줄 끊어놓는 말 하는 것이 참 사람의 할 짓이 아니구마이 사람 좋은 김씨는 담배연기를 뿜어대며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듯이 말했다. 그 역시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었다. 이 바닥에서 김아무개 공장장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오시 고개를 반을 넘긴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온갖 풍상들이 고목 껍데기처럼 주름살에 되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하긴 먼저 뜨는 게 일찌감치 자리 잡기에 더 좋을는지도 몰루. 김씨는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덧붙였다. 얼마 되지 않아 기어코크 공장이 부도로 문을 닫게 되어 김씨의 그 말이 사실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때 강씨에겐 그 말이 아무런 대책 없는 허사로만 들렸다. 그렇게 하여 남의 이야기 같지만 들리던 명태잔지 조태잔지가 된 강씨는 몇 달을 빈둥거리며 놀았다. 처음에는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서두르다가 아차 내가 출근할 데가 없지 하는 것을 깨닫고는 씁쓸하게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마누라나 애새끼들 보기에도 여간 군색한 것이 아니어서 할 일 없이 친구들을 찾아 나서기도 해보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불경기에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있을 턱이 없는지라 종래에는 약수터 아니면 빈 공원이나 찾는 전형적인 명태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 뒤통수나 한 대 때리듯이 시작된 IMF는 날이 갈수록 충격을 더해갔다. 시작은 있으되 끝이 없는 것 같았다. 강씨가 퇴출된 지난 봄까지만 해도 대낮에 공원에 앉아있기가 낯이 간지럽더니 어느새 까마귀 모여들듯이 여기저기 실업자들에다 노숙자까지 들어차면서 몇 달 지나지 않아 여름이 채 오기도 전에 벤치 하나 차지하고 앉아있기도 어렵게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 여기서 저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자기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패거리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다 빈대에는 천막을 치고 빨래를 널어서 공원은 날이 갈수록 마치 피난민 수용소같이 되어갔다. 처음엔 무슨 종교단체다 사회단체에서 무료급식차가 와도 서로 쭈뼛쭈뼛 눈치를 파가며 줄을 서던 사람들이 어느새 새치기에다 욕설로 아수라장이 되어갔다. 세상 인심이란게 조석 지변이라더니 고마워 하기는 커녕 얻어먹는 놈이 도리어 호통을 치고 행패를 부렸다. 몇 푼이라도 생기면 술을 마시고 짠맛 나면 세상 나몰라라 하고 아무데나 퍼져버리고 누워 자는 동안 사람들의 눈빛은 길거리에 주인 없는 개들처럼 점점 공허해지거나 사나워지고 있었다. 아침부터 벤치에 앉아 막걸리로 끼니를 시작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내들 틈에 앉아있자니 강씨는 자기 신세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서글퍼지는 기분이 들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옛 말도 있지 않은가.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그렇지 아직 그래도 근력 있는 나이에 공원에서 그런 사내들을 보며 허성세월로 시간을 죽이고 있자니 억울한 게 청춘이오 아까운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판에 만난 것이 바로 이 슈퍼자리였다. 평소에 앞면을 트고 지내던 동네 부동산의 주인 사내 말이 신도시의 아파트 내 상가에 슈퍼자리가 하나 났는데 목이 아주 좋다는 것이었다. 막 입주가 시작된 지역이어서 손님 끌기도 좋고 무엇보다 주인이 돈 많고 사람 좋은 복부인이라서 돈 생각 없이 헐값으로 전세를 내놨다는 것이었다. 목만 좋으면 일련의 작은 아파트 한 채는 떨어진다우. 처음 입주니까 나중에 넘길 때는 프리미엄도 붙을게구. 멀때같이 생긴 복덕방 사내의 말에 강씨의 귀가 번쩍 뛰었다. 그러면 한번 가서 복이나 할까요? 그래서 강씨는 복덕방 산에 차를 타고 신도시로 갔는데 과연 그의 말대로 입주하느라 아파트 주변은 어수선하고 사람들도 제법 붐비는 것 같았다. 상가는 아파트 입구 쪽에 2층으로 서 있었는데 아직도 빈 곳이 많았다. 200세대니까 뭐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주. 주변에 다른 상가도 얻고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요. 강씨는 묵묵히 담배를 뽑아 들었지만 가슴이 뛰었다. 자기가 봐도 그럴듯한 자리였던 것이다. 강씨는 평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 긴가민가 하는 마누라를 닥달하여 당장 그 다음 날 퇴직금으로 받아 은행 깊숙이 고이 넣어둔 생명줄 같은 돈을 찾아 계약금을 치렀다. 그리고 수없이 이사를 다니며 장만한 아파트를 팔아 가게 근처에다 전세를 얻고 나머지 돈으로 장금을 치르고 물건을 사들였다. 내부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데는 돈이 좀 모자라 얼마간 융자도 얻었다. 그리고 간판은 마누라와 하루 동안 머리를 짜내고 대학 다니는 딸년의 조언을 구하여 팔팔 슈퍼마켓 이라고 걸었다. 팔팔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이름이 좀 생기있고 팔팔한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고 나니 정말 그만한 이름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고기가 물을 만나듯 우산 장수가 비를 만나듯 조퇴자 강씨는 졸지의 팔팔 슈퍼의 사장이 되었던 것이다. 슬금슬금 내리던 눈이 오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퍼버되기 시작했다. 교대 시간이 되었는데도 마누라는 코빼기도 빛을 생각을 안고 있었다. 팔팔 슈퍼는 아침 여덟시에 문을 열어 새벽 한시 깨나 되어 문을 닫았다. 요즘은 사람들 나다니는데 밤낮이 따로 없었다.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통금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 전두환씨가 쿠테타를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열두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무섭게 사람들은 썰물에 개의 모래구멍으로 사라지듯 어디론가 사라지고 거리는 텅텅 비어버렸던 참 거짓말 같은 시절이었다. 보안사령관 출신인 전두환씨가 그래도 제따는 하느라고 통금이라도 없앤 것이었다. 그런데 통금이 풀린지 이십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은 어떤가. 도무지 잠이라고 없는 젊은 밤새들이 한시고 두시고 담배니 라면이니 호빵이니 과자 부스러기니 심지어는 콘돔이니 하는 것을 사러 심심찾게 찾아드는 것이었다. 그것을 바라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문을 닫기에도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일찍 문이라도 닫아서 찍히기라도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상권을 노리며 탐색 중인 24시 편의점이나 다른 슈퍼에 손님을 다 빼앗길 게 뻔했다. 그래서 미적미적 하다 보면 어느새 한시는 고사하고 두시를 넘기는 일도 예사였던 것이다. 거기에다 강씨는 날이 아직 어둑어둑할 때 봉골을 끌고 새벽 시장으로 가서 과일 생선 채소 등을 떼어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동안 마누라는 아이들 밥해 먹이고 도시락을 싸고 대충 집안 청소를 해둔 다음 가게 문을 열었다. 가게 문을 열고 조금 있으면 강씨가 물건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강씨와 강씨 마누라였던지라 모자라는 게 잠이요 소원이란 게 한 번 실컷 자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양주는 언제나 벌건 토끼 눈을 하고 낮에 가게 책상머리에 앉아 입이 찢어져라고 하품을 하다가 병든 닭새끼처럼 꾸벅꾸벅 졸기가 일쑤였다. 어떤 때는 손님이 온 줄도 모르고 침을 흘리며 졸다가 손님이 여러 번 소리쳐서야 놀라 후다닥 깨어날 때도 있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시간 많던 조태 시절에 잠이나 실컷 자둘 걸 하는 후회 아닌 후회가 들 때도 있었다. 강씨나 강씨 마누라나 장사길은 처음이었다. 다른 일도 다 그렇겠지만 남이 하는 걸 보면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것이 또한 장사였다. 뭐 안 되면 때로 치우고 장사나 하지. 주변에서도 흔히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어온 터였다. 강씨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물론 장사 중에는 사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일도 있고 노련한 경험이 요구되는 일도 있을 것이며 샘이 밝아야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슈퍼 같은 것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는가. 말이야 슈퍼지 옛날로 치자면 구멍가게 같은 것이 터인데 구멍가게야 꼬부랑 할머니도 보고 전 냄새 나는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강씨나 강씨 마누라나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이를 벌려놓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죽겠다 죽겠다 해도 그래도 회사 다닐 때가 더 나았던 듯 싶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해 들어오면 그래도 식구들끼리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도 있었고 한가하게 엎드려서 텔레비전 연속극을 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장사길로 접어들고 나서는 모두 말짱 황이었다. 심지어 심지어는 부부간에 아직 베갯머리 말리장성을 마감할 나이가 아닌데도 변변히 일 한번 제대로 치를 틈조차 없었다. 은근히 생각이 나다가도 한 번 쓰러져 누우면 어느새 코를 드렁드렁 골기 일쑤였다. 오줌 누구 뭐 볼 틈 없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지 않는가 싶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온 식구가 붙어 살아야 하는 것이 장사 끼리고 슈퍼 였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낮에 손님이 뜸한 틈을 타서 잠깐 잠깐 서로 번갈아 집에 들어가서 쉬기로 약속을 해놓았는데 그 교대 시간이 되도록 마누라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이 탭에 자는 게 아닌감 한편 안쓰런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 하얗게 무리져 내리는 눈에 괜히 가슴이 허해져 마누라라도 곁에 있었으면 하는 기분이 들어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눈이 내려서 그런지 상가 앞 길거리가 한산했다. 강씨는 손금고와 껌통이 어지럽게 놓인 책상 머리에 앉아 담배를 피어물었다. 그때 옆지 부동산의 뚱보가 헤헤거리며 나타났다. 가까운 거리일 텐데 어느새 머리와 어깨 위에 제법 허옇게 눈을 이고 있었다. 앵이 시풀 존나게 내리네. 그는 머리에 눈을 손으로 털어내며 아기 없이 욕부터 한마디 뱉고 있었다. 덩치가 어지간한 씨름 선수처럼 큰데다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고 가죽 잠바를 입은 폼이 얼른 보면 형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바닥에서 노는 친구치고는 여간 여려빠진 청춘이 아니었다. 게다가 심한 치질을 앓고 있어 걸음걸이 마저 영 신통치가 않았다. 그런 그가 헤헤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강씨는 담배연기를 뱉어내며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대꾸도 않고 오드커니 눈이 내리는 문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뚱보는 여전히 웃음을 지우지 않고 말했다. 이런 날은 그저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궁둥이를 담그고 가이나 척가슴이나 허벅지나 솔솔 만지고 있어야 하는데 안 그렇수 성님 그러나 강씨는 기머거리처럼 묵묵부답 문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뚱보는 자신의 헛소리가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마침내 결심한 듯이 찾아온 용권을 꺼내었다. 에이 그건 그렇고 성님 나 오만 원만 좀 빌려주쇼 십만 원이면 더 좋고 그러면 그렇지 강씨는 뚱보의 얼굴을 한번 힐끗 보고 나서 일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없어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오질 않는데 오만 원은 무신 오만 원 없어 어따 성님 왜 이러쇼 슈퍼 사장님이 돈 오만 원 없다고 해서야 누가 믿겠수 그러지 말고 딱 이번 한 번만 더 빌려주쇼 딸라이자 쳐서 드릴 텐께 있어도 안 돼 다른 이름은 또 모르지만 고수돈 미천 대줄 돈은 없어 절대로 없단께 성님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날 살려주쇼 이제 막 끝발이 돌아오려는 참인데 이 니김이 미천이 떨어질게 뭐람 한 판만 싹 끌고 가면 그만 둘 텐께 글쎄 안댄데도 어젯밤에도 소주랑 안주랑 외상으로 가져가지 않았는가 베 에이 염려 메어두시라니께요 내일 중으로라도 꼭 갚아드리고 말테니깐 전세 나둔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고 이 문용식이 신용 하나는 확실한 놈이니까 믿어주세요 엠병 믿어주세요 하던 보통 사람 그 놈이 바로 도둑놈이도구만 헤헤헤헤헤 내가 돈 오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여 정신을 차리고 살란 말이여 이 풍진 세상에. 글쎄 저도 알아요. 안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글쎄 안 된데도. 에구 형님. 나 이렇게 엎드려 절할게요. 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 놈의 노름이 뭔지. 배가 망신하기 전에 얼른 손 끊어. 한 번만. 뚱보가 두 손을 모아 비는 신용을 한다. 그 꼴이 우스워서 강 씨의 입가에 그만 헛웃음이 훗하고 떠올랐다. 모질게 먹었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구멍이 났다.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명심해. 이게 마지막이니까. 명심하고 말고요. 아무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강 씨는 끝내 금고문을 열고 말았다. 장사길로 처음 나설 때는 모질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예전에 어떤 부자에게 가난뱅이가 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말없이 뒷마당으로 데려가서 철봉에 매달려 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지금 발 아래에 청길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라. 한 번 돈을 잡으면 바로 지금 그 철봉을 잡고 있듯이 꼭 지고 절대로 놓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심성이 원래 그렇지 못한 탓인지 번번이 지고 마는 것이었다. 이게 빌려주는 것으로는 마지막이야. 명심하라고.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마지막이야. 어? 강 씨는 괜히 그런 자신에게 화가 나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두었다. 헤헤헤헤 명심하고 말고요. 끝발만 돌아오면 금세 이자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뚱보는 금세 얼굴이 펴져서 헤헤거리며 웃었다. 이자까진 바라지도 않아. 젊은 사람들이 맨날 모여 그렇게 허성세월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지. 아무렴이요. 에잇. 내가 또 속는 기분인걸. 그건 그렇고. 강 씨는 담뱃불을 오른쪽 운동화 바닥에 비벼 끄면서 갑자기 낮은 어조로 바꾸어서 말했다. 길 건너에 옴니콘인가 뭔가가 들어온단 소문이 있던디. 아, 그거 말인가요? 맞지? 걱정 마셔. 들어와 봤자지 뭐. 뚱보는 얼른 가고 싶어 대충 대꾸하는 눈치다. 자기네 재산이라고 속 편하기는. 아, 이 사람아. 이 콧구멍한 동네의 슈퍼가 두 개씩이나. 그것도 옴니콘아라면 분명 슈퍼보다는 한 급수 윌터인데. 그런 게 들어선다면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 아닌가베. 그렇지 않아도 백화점 차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거리는 판국인디. 에이, 걱정 내어 놓으시라니깐요. 내가 성님한테 거짓말하고 쑤. 동네 슈퍼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오래 버티는 놈이 장땡이라니까요. 그리고 옴니콘아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한 블록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게으른 예팬네들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 겁니다. 뚱보는 빨리 고스톱장에 가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속 편하게 얼른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을 걸어볼 틈도 없이 총총이 달아나버렸다. 복덕방 놈 입에서 다른 말을 기다린 내가 멍텅구리지. 사기꾼 같은 놈들. 강 씨는 괜히 돈을 빌려주었다 싶었다. 강 씨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아파트 앞 빈터에 복덕방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아직 제 IMF 바람이 불어오기 전이었다. 함석으로 된 가건물을 길게 세워놓고 그 위에 간판만 커다랗게 붙여놓은 복덕방이 줄잡아 대여섯 개는 되었을 것이다. 알고 보면 그게 다 그거인 복덕방인데 간판에는 태백공인중개사, 현대공인중개사, 백두공인중개사, 삼성공인중개사 등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겁도 없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리창에서 서로 크기를 제복이라도 하듯 땅이라는 글자를 또한 커다랗게 붙여놓았던 것이다. 집집마다 땅, 땅, 땅이었고 도처에 아파트 시세를 나타내는 입간판들이었다. 한참 분양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입주를 시작할 때쯤에는 그런 복덕방들도 전성기를 맞았었다. 크고 작은 차들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거렸고 분양 안내 팜플렛이 여기저기에 날려다녔다.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분양은 물론이고 상가 분양에 손을 잘 대면 몇 년 먹을 미천을 장만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주인과 입주자 사이에서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도 있었고 팔고 사는 사람 사이에서 얼마든지 농간을 부릴 수도 있었다. 88슈퍼의 전세금과 월세도 터무니없이 높았다는 것을 강 씨도 나중에 알았지만 벌써 도장을 찍고 장금을 치른 뒤라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복덕방들도 입주가 끝나고 나자 어느 날부턴가 하나 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고 떠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거기에다 IMF 덕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자 거래조차 한산해져 버렸다. 그 끝에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 똥보가 친구에게 인수받아 눌러앉아 있는 상가 내의 대성 공인 중개사였던 것이다. 그들이야 철새지요. 새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철새처럼 몰려다니면서 건수를 올리니깐요.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으면 겨우 전세 알선이나 하는 동네 복덕방 신세를 면치 못해요. 말하자면 우리 같은 터세가 된다 이 말이오. 언젠가 똥보가 말했다. 당신은 왜 따라가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또 이렇게 심드렁하게 대답했었다. 야 원래 이 바닥 사람인데 어딜 가겠소? 그럴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나 개들도 이제 끝났어요.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철새들도 갈 데가 어디 있겠소? 그 대성 공인 중개사가 요즘 고스톱 노름판으로 변해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 그만그만한 나이에 인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사내들 선어시 매일같이 드나들며 판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다. 눈치로 보아하니 어젯밤에도 꼬박 밤을 세운 게 틀림없었다. 강씨가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 새로 2시경이었는데 그때까지도 복덕방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던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라면과 소주를 외상으로 가져가기까지 했다. 하긴 뚱보 말대로 하루 종일 앉아있어 봐야 겨우 전셋집 알아보려는 전화 한두 통 오는 게 고작인 터수에 그거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길고 긴 세월을 또 어떻게 보내겠는가 쳐다보면 참 한심한 인생들이었다. 그렇거나 말거나 아무래도 돈은 괜히 빌려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몇 번째나 되었다. 뚱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누라가 안다면 잔소리 깨나 늘어놓을 일이었다. 그런데 근자에는 같은 상가의 서너 번째 저쪽에 있는 피노키오 치킨에 멸치처럼 생긴 젊은 주인 남자도 그 판에 끼어든 눈치였다. 그 집 마누라가 복덕방 앞에서 한바탕 제 남편과 입시림을 하는 걸 벌써 두어 차례는 보았었다. 얼굴이 병자처럼 마르고 하얀 피노키오 산에는 늘 쌍 돈을 꼬라박으면서도 그들과 어울리는 날이 많아지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노래방에도 가고 밤에 달란주점에도 어울려 다니고 있어 그 마누라가 죽겠다고 강씨 마누라에게 하소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다. 다음에 오면 절대로 없다고 해야지. 문둥이 코에서 마누를 빼먹어도 유분수지 구멍가게 와서 노릇미천을 빌려간다니 말이 될 법한 이야기인가? 강씨는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어 혼자 중얼거렸다. 생각할수록 자신이 모질지 못했던 태도에 공연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근데 이놈의 마누라는 여태 왜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 강씨는 부하가 치미는 것을 엉뚱하게 마누라 탓으로 돌리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시선을 문 밖으로 던졌다. 벌떼처럼 내리는 눈은 벌써 길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갑자기 다시 마음 한쪽이 허물어지며 텅텅 빈 주머니처럼 허전해졌다. 나가서 가게 앞이라도 한 번 쓸까 하다가 소용없는 짓일 것 같아 그냥 농처 앉아서 난로 위에 주전자에 물이 얼마나 남았는가 하고 뚜껑을 열어보았다. 하얀 김이 풍성하게 솟아올라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나저나 옴니코아가 들어온다면 야단이었다. 그나마 백화점 가고 남은 찌꺼기라도 챙겨서 그럭저럭 가게를 유지해왔는데 그것마저 나눠먹자면 그야말로 엎어진 놈 밟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일 터였다. 뚱보의 기색을 보아하니 머지않아 들어올 게 분명했고 이미 그쪽 상가 건물의 신축이 끝나 옥상에는 교회 철탑이 들어서고 1층의 한쪽 카센터 자리에도 벌써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옴니코아가 오프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면 그 건물의 지하에 대규모의 슈퍼가 들어앉을 거라는 것은 삼척 동자라도 다 짐작할 만한 일이었다. 비록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다지만 엎어지면 코 닿을 만한 거리에 그런 큰 슈퍼가 들어온다면 그 후의 일은 송금 보듯이 뻔할 터였다. 그러자 강 씨는 공연히 마음이 초조해지고 바빠졌다. 그때 바지까랑이가 널찍한 옷을 입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를 녀석이 하나 가게 안으로 쑥 들어왔다. 머리를 빨간색과 초록색, 노란색 등으로 색색이 물들였고 귀에는 작고 둥근 금 귀걸이까지 하고 있었다. 녀석도 어깨와 머리에 눈을 잔뜩 이고 있었다. 아저씨, 담배 있어요? 강 씨의 얼굴에 잠시 불쾌한 기색이 지나간다. 그러나 그런 기색과는 상관없이 입에서는 금세 음... 하는 대답이 튀어나온다. 말 보러 한 값 주세요. 양답에는 없다. 강 씨는 애써 외면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애국자신가 봐요? 녀석이 빈정거리듯이 한마디 퉁을 놓는다. 강 씨는 녀석을 한 번 쑥 훑어보았다. 보송보송한 얼굴에 아직 솜털이 묻어있는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놈이다. 어쨌든 양담배는 없어. 에이씨, 볼. 그러면 오마샤리프나 한 값 주세요. 녀석은 목을 옆으로 꺾어 침을 찍 하고 한 번 뱉고는 말했다. 강 씨는 녀석의 말투와 태도가 정말 아니꺼워 기퉁백이라도 한 번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서랍에서 오마샤리프 한 값을 꺼내어 주었다.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라도 날지 모르는 것이다. 녀석은 돈을 치르고 거스름으로 요구르트를 하나 사서 숨도 쉬지 않고 마시고는 빈 통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놓고 나가버렸다. 원래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모두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일 뿐이었다. 학교에서도 막지 못하는 일을 구멍가게 주인이 나서서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 그런데다 슈퍼에서 담배를 팔지 않으면 장사가 반으로 준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도 어린 놈들에게 담배를 팔고 나면 괜히 마음이 찜찜했다. 말쎄야 말쎄 머리에 새똥도 마르지 않은 놈들의 말버릇이란 게 저러니 IMF 같은 게 터지지. 강씨는 비맞은 중놈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오늘 오후는 눈이 와서 그런지 계속 찜찜한 일만 벌어진다. 마누라 교대하고 나면 사우나 나가서 흠뻑 땀을 빼고 한숨 늘어지게 잤으면 좋겠어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게 감기 기운이 온 건 아닌지 몰랐다. 아침 일찍 새벽 시장에 갈 때부터 어쩐지 어깨와 등줄기가 매라도 맞은 것처럼 찌뿌두두한 느낌이 들었다. 가게 보는 일이 모두 몸뚱이로 하는 일이라 어느 누구 하나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 없다. 눈이 더 쌓이기 전에 현관 입구라도 한번 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어서는데 마침 딸 개숙이가 쑥 들어왔다. 반갑기도 하고 한편 원망스럽기도 하여 먼저 화부터 내고 보았다. 아니 집구석에 자빠져 있으면 애비가 뭘 하고 있는지 냉큼 나와봐야 할 것 아닌가 베 저도 아르바이트 끝내고 인자 들어오는 길이에요 아버지 개숙이년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대학 졸업반인 개숙이년은 키가 자기 아버지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 그런 말만한 딸년을 보면 강씨는 언제나 가슴에 아슬아슬한 느낌부터 들었다. 강씨는 그런 불안한 느낌을 떨쳐버리듯 퉁명스런 어조로 쏘았다. 니 애미 뭐라고 김치 담그고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 잘도 주워 섬긴다. 그러나 대답을 듣고 보니 달리 더 갈고 더 뜯을 것이 없는지라 제풀에 그냥 시들해지고 만다. 하긴 가게 보랴 집안 일까지 하랴 마누라도 보통 고달픈 노릇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골다공증인지 류머티스인지 무릎이 쑤셔댄다고 자주 하소연을 해오던 터였다. 내 나갔다 올 텐 게 가게 좀 보고 있어라. 가게를 개숙이년에게 맡겨둔 강씨는 목도리를 걸치고는 사우나에 가서 땀이나 좀 뺄까 아니면 어디 가서 소주나 한 잔 걸칠까를 생각하며 밖으로 나왔다. 세상이 썰렁하니 몸조차 가볍지가 않았다. 요즘 같아선 하루하루가 마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시절이 하수상하면 사람 관상부터 바뀐다더니 슈퍼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도 예전 같지가 않았다. 기름기 흐르던 얼굴은 요순시대적 얘기고 미친 바람처럼 유행하던 살빼기 다이어트도 거짓말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다. 너나 없이 잘난 채 치켜들고 다니던 콧대도 땅바닥으로 숙여진 것은 물론이었다. 한편 잘된 일이라고 고소해하면서도 한편 좋은 시절 다 간듯하여 어쩐지 철양한 느낌이 들었다. 밖으로 나오자 천지가 온통 하얀 눈의 장막에 쌓여있었다. 눈과 코 입은 물론이고 목덜미 깊숙이까지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어따 징하게 내리누문 발길을 옮길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눈밭 속으로 철커덩철커덩거리며 세코와 백화점 버스가 나타나더니 여자들 선옷을 뿌려놓고 다시 철커덩거리며 눈 속으로 떠나갔다. 차 바퀴자국이 하얗고 길게 남았다. 강 씨는 가래침을 한 번 퇴하고 뱉었다. 그러나 벌떼 같은 눈은 강 씨의 심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천연덕스럽게 그들 모두의 살아가는 풍경을 하얗게 지우며 소리없이 내리고 있었다. 눈 내리던 날 아버지 강 씨가 나가고 나자 계속은 빗자루를 들고 가게 현관 앞을 대충 한 번 쓸었다.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다가 미끄러지면 책임의 문제도 있거니와 일단 한 번 밟혀서 굳어진 눈은 쓸어내기가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개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지 않았다. 대신 같은 과 친구 영미와 함께 영화를 보고 시내를 싸돌아다니다가 왔다. 개숙이가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지 않은 것은 개숙이의 잘못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어제 그동안 개숙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유소의 주임이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마치 사돈 낱말하듯이 가볍게 통고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게 다였다.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란 게 팔이 목숨보다 더 가벼운 것이어서 사전 통고니 정리해고니 그런 골치 아픈 용어는 아예 필요가 없었다. 주임은 오후에 개숙이를 사무실 안으로 불러서 그동안의 급여를 정산해 주었다. 시간당 천팔백 원이니까 하루 여덟 시간이면 주임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기 계산이 분명하다는 확인이나 시켜주듯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니 시 시간당 이천원 아니었어요? 조금 떨어진 의자에 마치 죄 지은 놈처럼 얌전히 앉아있던 개숙이는 더듬거리면서 황급히 이의를 달았다. 그 소리에 주임이 고개를 들어 갓잠타는 눈길로 개숙을 빠니 한 번 쳐다보았다. 가느다란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누가 그래 어? 누가 이천원이래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 흥 개숙의 말에 주임은 코웃음부터 치고 보았다. 호랑이 쌈싸먹던 시절 이야기하고 있네.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 줄 알고 있기나 해? IMF 시대야 IMF 1800원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원참 주임은 볼펜 끝으로 개숙을 향해 찌르듯이 흔들며 스스로 흥분을 이기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시커먼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가늘게 찢어진 눈은 날카롭고 야비하게 변했다. 그는 이 주유소의 식구들에게 황제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런 그가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고 할 수밖에 시뻘 개숙은 의자 모서리를 손톱으로 뜯으며 멀거니 딴 데에다 시선을 던져두는 채 했다. 주임이 자기 말로는 사장의 육천동생뻘 된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걸 실제로 확인해 본 사람은 없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육천동생이건 팔천명님이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장이란 작자는 수금차 한달에 한두번 코빼기를 베는게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번쩍이는 검은 그랜저를 타고 사장이 나타날 때는 주유소 주변을 청소한다. 사무실 청소를 한다. 전 직원이 야단 법석을 떨어야 할 뿐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 주임은 길가다 흙탕물 맞은 놈처럼 다시 계산기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혼자 구시렁거렸다. 요즘 발에 채이는게 아르바이트 학생인 줄도 모리나. 지 아니래도 하려고 기쓰는 애들이 선착순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말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지랄하고 있네. 계숙은 속으로 그렇게 혼자 욕을 하면서 계산을 끝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계숙이 그렇게 욕을 하고 있건 말건 주임은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바빴다. 40대 초반에 땅딸막한 그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유의 인간이었다. 말하자면 세상사리에 조약돌처럼 닳고 다른 판을 가진 그런 인간 족속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계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의 옆 얼굴을 조금은 멸시하는 눈으로 뜯어보았다. 옆 얼굴이란 참 재미있다. 인간들이란 대체로 앞에서 대할 때는 잔뜩 인품을 잡거나 가면을 쓰고 있다가도 옆 얼굴을 보일 때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무방비 상태로 통째로 드러내 보여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어쩜 저렇게도 멍청하게 생겼을까 그래도 지 부모는 저것 나왔다고 미역국 끓여서 먹었겠지. 계숙은 그의 옆얼굴을 향해 그렇게 혼자 마음껏 욕을 해주었다. 그러자니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없이 웃음이 흘러나왔다.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짧게 깎고 네모로 각이 진 얼굴에 그는 입가에 언제나 이상 야릇한 미소를 달고 있었는데 특히 여자 직원들에게 흘리는 그 음흉한 미소와 야비한 농짓거리란 생각만 해도 소름이 쭉 돋을 정도였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등신아 그렇게 욕을 해주고 나니 그래도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기름 파는 주유소라 사무실의 난로 하나는 화끈거릴 정도로 뜨겁게 달궈 놓았다. 필요 이상으로 뜨거운 실내 온도 때문에 등짝에 끈끈하게 땀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밖을 내다보니 차가운 날씨 속에서 같은 아르바이트생 동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차가 들어오면 얼른 달려가는 게 보였다. 명옥이 발발이 유정이 이젠 샘만 남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날 찍었을까. 계속은 그들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주임 녀석이 저렇게 흥분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얼핏 머리를 스쳐갔다. 얼마 전이었다. 얼마 전이었다. 화장실에 가다가 입구에서 우연히 주임과 마주쳤다. 욕물을 마치고 막 남자 변소에서 나오던 주임은 바지 지퍼를 올리다가 개숙을 발견하고는 눈을 찡긋하면서 예의 음흉한 미소를 시익하고 날렸다. 개숙은 못 본 척하고 그 옆을 지나가려고 했다. 그때 주임이 개숙의 한쪽 팔을 잡으면서 엉덩이를 쓱 만지는 것이 아닌가. 이 갑작스런 행동에 개숙은 미처 대응할 생각을 못하고 닭새끼처럼 놀란 눈으로 주임을 쳐다보았다. 헤헤 놀래긴 니가 하도 깜찍해서 그랬다. 주임은 이빨을 드러내고 야비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깜찍하다고? 끔찍한 소리하고 있네. 개숙은 바퀴벌레라도 씹은 표정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획 돌려서 얼른 화장실로 달려가 버렸다. 헤헤 다 알민성 왜 그래? 징그러운 그의 웃음이 거머리처럼 머리 뒷꼭지에 달라붙었다. 화장실에 혼자 앉아 생각하니 개숙은 정말 화도 나고 철양도 하여 눈물이 핑글 돌았다. 뻔뻔스런 녀석 같으니 주임 녀석은 전에도 지나가다가 엉덩이를 툭 치거나 가슴깨를 팔로 슬쩍 밀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강간을 당하는 기분이 바로 이럴 것이다. 방금 주임의 손길이 스쳐 지나갔던 엉덩이께 소름이 쭉 돋아올랐다. 더러운 새끼. 그날 따라 오금이 저릴 정도로 변소에 앉아있다 개숙이 나왔는데도 주임은 아무런 야단을 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단 몇 분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벼락이 떨어졌을 그였다. 그런 그가 도리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사무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었다. 심지어는 자그맣게 휘파람까지 불어대고 있었다. 개숙은 마치 자기 혼자 바보가 된 심정이었다. 어이 개숙이! 3번! 그는 마치 조금 전에 일 같은 거야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처럼 개숙에게 외쳤다. 개숙은 막 들어온 세피아가 서 있는 3번 주유소로 달려가면서 자신이 혹시 바보는 아닌가, 저능아는 아닌가 하고 반문해보았다. 주임의 뻔뻔스러움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에 대해 아무런 항의에 몸짓 한 번 못해보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강아지처럼 쪼르르 달려가는 자기는 또 뭐란 말인가. 그날 이후 주임은 개숙에게 더욱 노골적인 유혹을 해왔는데 그것은 유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공갈이나 협박에 가까웠다. 주임은 개숙과 단둘이 마주칠 때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들을 뱉어놓았다. 처녀도 아님서 왜 그래.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 아닌가 베. 어디 한강이 이 배 저 배 가리고 지나가라고 하는 법 봤나? 낄낄거리며 내뱉는 그런 야비한 농짓거리부터 말이사 바른 말이지. 돈만 주면 널린 게 여대생들 아닌가 베. 술집, 찻집, 단란주점에다가 나이트클럽, 룸살롱, 안마시술소, 이발소. 거기에다 남성 전용 휴게소까지. 낮에 멀쩡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년 치고 밤에 그런 곳에서 그런 짓 안 하는 년 이깐디? 돈만 있어봐. 그리고 돈만 줘봐. 그런 자기식에 막가파식 해석을 거쳐. 아, 한 번 가면 썩어 문드러질 육신인디. 살아 생전 좀 즐기자는데 뭐가 나빠? 안 그래? 아, 화문은 시비룡이요. 메뚜기도 한철이더라고. 나이 들고 체력 떨어지면 이집도 못해. 그런 삼류 인생파적 발언에다가. 어른이 오죽해서 이런 말을 하시겠나?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할 테니까. 오늘 일 끝나고 좋은 데 가서 저녁이나 먹자고. 그런 육, 칠십 년대 영자의 전성시대식 수작까지 다채롭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도 분통이 터지는 일은 그런 수작들을 벌써 이곳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숱하게 해먹었고 그 결과 힘없고 철없는 여학생들을 숱하게 울렸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쉬쉬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도한 찰로루시었다. 곧비리인 찬숙이도 이미 여러 차례 주임에게 불려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려간 장소가 바로 인근 여관이었다. 어떤 때는 낮에도 여관에 누워서 전화로 부르는 일까지 있었다. 속없는 찬숙이란 년은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 노랑물들인 머리를 촐랑거리며 잘도 불려다녔다. 그런 년이야 제 좋아하는 짓이니 누가 뭐랄 것 없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주임 녀석의 껄떡거리는 수작이 마치 징그러운 다종류 버러지가 배 위로 지나가는 듯한 기분에 치를 떨어대고 있었다. 계속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런 인간을 그대로 두다가는 언제 또 누가 당할지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뾰족한 방도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성희롱으로 당국에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라는 게 증거가 뚜렷이 있을 리도 없고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불려가서 이것저것 묻고 답하려면 여간 귀찮고 얼굴 팔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한 번만 더 시비를 걸어올 경우 일단 따끔하게 말로나마 한 번 쏘아주리라 결심을 한 다음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그게 바로 일주일 전쯤인가의 일이었다. 화장실에 가다가 다시 주임과 마주쳤다. 주임은 벌써 개숙을 자기 손아귀에 넣은 줄로 알았던지 웃으면서 손가락 끝으로 가슴깨를 툭툭 건드리려고 했다. 아니 주임님 지금 여기가 술집인 줄 아세요? 개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쏘아주었다.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반응에 주임은 순간 움츠라는 기색이었다. 매라고? 그는 혹시 자기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개숙을 바라보았다. 개숙은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주임님! 나이 드신 분이 점잖지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하!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처음엔 당황했던 주임의 얼굴색이 점점 험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렇거나 말거나 개숙은 기왕에 쏟아낸 말 시원하게 뱉어버렸다. 사실 다들 아무 말도 않고 지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임님이 다른 데 가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릴 술집 여자 대하듯 하지 마세요. 그래 개숙이 너 아주 잘 빠졌군 잘 빠졌어. 극간 똥통삼류대학에 다니는 주제에 그래도 대학생이라고 어른을 아주 가르치려고 두는군 그래. 이윽고 주임은 눈가에 야비하고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똥통삼류대학이란 말에 개숙은 머리가 휙 돌았다. 똥통대학에 다니든 삼류대학에 다니든 당신이 뭔데 그래?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고발해버릴 거야. 당신? 고발? 야, 세게 나오느먼 세게 나와. 이왕에 한마디만 더 하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더러운 꼴 당하고 있다는 거. 메시라? 말을 마치자 개숙은 더 이상 그를 대하고 싶지 않아 도망가듯이 피해버렸다. 저런? 저, 저게? 주임은 화가 나서 더듬거렸다. 보나마나 시커먼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져 있을 것이다. 황제나 다름없는 자기에게 감히 도전을 하다니 부들부들 떨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거나 말거나 개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딱 이틀만인 어제 주임은 아니나 다를까 개숙의 목을 잘라버렸던 것이다. 어차피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그런 인간과 함께 지내노라면 장차 또 무슨 험한 꼴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저러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요즘 세상에 어딜 가서 또 비벼볼 곳인지 아득하기만 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불철주야로 고생을 하시는데 자기 혼자 방구석에서 팔자 좋은 앞말처럼 뒹굴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슈퍼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여간 싫은 것이 아니었다. 졸업을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터였다. 아니 졸업을 하고 나면 더 걱정이었다. 밀린 똥차들처럼 앞서 졸업한 선배들이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취업문 앞에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있는 사람마저 잘려나가는 판에 새로 사람을 쓸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작년 졸업생 마흔명 중에 취직이라고 된 사람은 두어시나 될까 할 정도였다. 그런데다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려는 중고생 어린애들까지 치받아 올라오고 있으니 낀 세대라는 게 다른 세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어쨌든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까지 계속은 며칠간 푹 쉬기로 했다. 계속은 주임이 백원 단위까지 계산해 준 22만 5천 2백원을 받아 20만 원은 따로 넣어두고 나머지를 챙겨서 저녁에 봉촌동 산동네 끝머리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같은 과 단짝 영미를 찾아갔다. 우르란 심사를 헤아릴 길 없어 수다라도 좀 떨어야 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폴 그런 놈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개숙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성격이 괄괄한 영미는 욕부터 한마디 베꼬보았다. 영미의 자취방에는 겨울 내내 이불이 깔려 있었다. 둘은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를 했다. 밖은 씽씽 찬바람 소리가 나게 추웠지만 이불 속은 벌레의 집처럼 따뜻했다. IMF니 뭐니 해도 아직 썩어빠진 그런 인간들이 도처에 우글거리고 있다니깐 강남 나이트클럽엔 요즘도 하룻밤 기백만 원씩 써대는 오렌지족들이 우글거린다잖아 이러다간 지존파니 막가파니 하는 애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니까 개들은 아직도 쓸 돈이 많은가 보지 뭐 많다 뿐이겠니 강남에선 환율이 오르고 나니까 감추어둔 달러를 수백만씩 들고 와서 받고 가는 인간들이 많다잖아 코 묻은 일 달러라도 모으자고 야단일 때도 꼼짝 않고 있다가 말이야 결국 IMF인지 뭔지 죽어라고 하는 건 우리 서민들 뿐이라고 금 모아 나라 살린다니까 결혼반지 돌반지 다 꺼내들고 오는 것도 불쌍한 서민이었잖아 영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지 누가 아니래 아직도 이게 꿈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많대 자고 나니 밤새 나라 경제는 거덜이 나 있고 IMF가 점령군처럼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 그들을 욕할 수도 없잖아 남의 돈 빌려다가 흥청망청거린 건 결국 우리니까 누가 아니래 세습 황제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은행 돈을 제 주머니 돈처럼 펑펑 싸대던 재벌이나 오마무도한 관료들 바보 대통령 그리고 그 장단에 아무것도 모르고 깨춤을 추던 우리 국민들 모두 한바탕 도깨비 짓을 한 거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있을 때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난민이나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나 좀 도와주지 영미가 약이 바짝 오른 표정으로 말했다 애인이 한총년 사건으로 구속된 그녀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뜨끈한 자취방에 방바닥에 등을 대고 나란히 이불을 덮고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니 친구라도 영미가 어쩐지 언니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연극반인 영미는 쇠도 잘 치고 탈춤도 잘 추었다 그런데다 생각이 깊고 아는 것도 많아서 계속이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영미의 자취방을 찾아와서 한참 하소연 반 투정 반을 하고 나면 그래도 속이 좀 풀렸다 세상이 바뀌기에는 바뀌었어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시장 경제니 자본주의니 하고 만세를 불렀지 그러나 만세를 불러야 할 때는 지금부터야 소로스 같은 국제 투기꾼들이 달러 주머니 들고 마치 천사나 된 듯이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니는 꼴 좀 보라니까 걔들 성질 건드려놨다간 나라가 부도날 판이니 정말 자본주의 만세긴 만세야 개숙에겐 그 만세 소리가 어쩐지 말세야 말세 하는 소리로 들렸다 마음이 심란해졌다 그러나 저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집애야 내가 그걸 알면 이러고 있겠니 그 잘난 경제학 박사들이 줄줄이 있어도 안 되는 판에 아무튼 세계는 이제 달러 하나로 통일이 된 것만은 틀림없어 말 그대로 팍스 달러나야 아 팍스 달러나 모두 달러의 우산 속에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으리라 모든 돈은 달러로 이러다가 공황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았던 영미는 배를 깔고 누워 담배를 한 대 뽑아 물면서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영미가 담배 한 대를 거진 다 태울 동안 둘은 각기 자기 생각에 빠진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지난 몇 달 사이에 벌어졌다 물론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랫동안 골마온 환부가 있을 테지만 서민들에게 닥친 것은 정말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생전 들어볼까 말까 한 IMF가 점령군처럼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삽시간에 IMF 시대를 선포하고 IMF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러자 점령지에서 당연히 그런 것처럼 공장은 문을 닫고 기업의 부도가 줄을 이었으며 실업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모든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도록 빠르게 진행되었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다들 꿈인가 싶을 정도였다 다리가 내려앉고 백화점이 무너진 것은 그 상징적인 서곡이었는지도 몰랐다 이제는 사회의 모든 기반 자체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러시아처럼 식료품점 앞에 줄을 서 있는 상황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어쩐지 기분 나쁜 미래가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은 종종 악몽을 꾸곤 해 이윽고 개숙이 말했다 며칠 전에도 악몽을 꾸었는데 바다가 들끓어대며 발밑까지 잠기는 꿈이었어 그건 비디오를 많이 봐서 그럴 거야 영미 넌 언젠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는 걸 믿니? 정말? 계집애야 너 요즘 어디 사이비 교단에 들어간 거 아니겠지? 불안해서 그래 야, 기집애야 괜한 소리 말고 주체적으로 살아 그리고 또 설사 종말이 오면 어떠니? 네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하긴 시집 한번 못 가보고 죽는 건 좀 억울하겠다만 영미가 놀리듯이 웃으며 말했다 얘는? 그건 그렇고 나는 모레부터 음식점에 나가기로 했다 전에 나갔던 갈비집 아줌마가 나오래 그래? 잘 됐다 얘 근데 갈비집도 예전 같자는가 봐 한 달 내내 기껏 일해봤자야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어 야단들이니 과일 수업하는 애들도 다 쫓겨났대 우리 과 미경이 말이야 걔 카페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미친년 개수기의 말에 영미는 그렇게 욕을 해놓고도 기분이 착잡한지 배를 뒤집어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천장을 멀뚱하게 쳐다본다 아무리 돈 벌기가 어렵다지만 술집에 나간다는 건 대학생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대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도 접대부로 일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했다 모두가 미쳐가고 있는 듯했다 미경이의 아버지는 얼마 전에 풍을 맞아 누워 계셨다 긴 머리에 곱고 야인 미경이 얼굴이 떠오르자 까닭없이 화도 나고 슬퍼졌다 수상한 곳에 나가는 것은 미경이만이 아니었다 눈치로 때려잡아 보아도 선어슨 되어 보였다 하긴 얼굴 잘생기고 몸매 잘 빠진 애라면 가장 돈벌이가 쉬운 곳이 그런 데일지도 몰랐다 다들 취직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야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애들도 있지만 나머진 다 어떡해 기업체에선 신입사원을 뽑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어도 누구 말 맞다나 삼류똥통통 대학 주제에 원소도 못 내어볼 테니 야야 우는 소리 그만해 그건 그렇고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영미가 다시 계수기 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말했다 사호정 시리즈 아니야? 그래 그래도 들어봐 사호정이 남원사또로 부임을 했대 그래서 춘향이 덜어 수청을 들라고 하지 않았겠니? 꼭 너네 주임 같은 녀석이었던가 봐 그러나 춘향이 어디 보통 춘향인가? 안 된다고 했어 죽어도 그러니까 이놈이 사호정 사또란 놈이 고문을 하지 않았겠니? 곤장으로 때리고 주리를 틀었지 불쌍한 춘향이 그래도 수청만은 죽어도 안 된다고 버텼어 그러나 그 정도의 단념할 사호정 사또가 아니었어 고문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지 마침내 견디지 못한 신세대 춘향이 옛날 이야기하는 달리 그만 항복을 하고 수청을 들겠노라고 했어 그러자 사호정 사또 하는 말 독한 년 끝까지 그랬대 어때 재밌지? 재밌긴 썰렁하다 얘 둘은 한참 동안 낄낄거리며 웃었다 웃고 나니 정말 썰렁한 기분이 들었다 참 그러고 보니 저녁 먹어야지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끓여올게 영미는 이불을 걷어차고 방문 앞에 붙어있는 부엌으로 나갔다 영미가 나가고 나자 개숙은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졌다 졸업이 코앞에 닥쳤는데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말리장천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밥이야 부모 밑에 있으니 당장 굶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도대체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어쩐지 파도치는 큰 바다와 같고 자기는 그 위를 떠다니는 가벼운 낙엽과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런 철학자 같은 의문들이 자주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남자애들의 경우는 더했다 동기생들 중 남자애들은 거개가 계약 중에 군대로 가버렸다 그러나 그건 역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미루어두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복학한 선배들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같은 과에서 취직을 한 사람은 방송극 스크립트로 나간 영예와 출판사 임시직으로 나간 수정의밖에 없었다 그나마 정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굳이 따지자면 취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부엌에서 영미가 라면을 끓이느라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키니 장과 책상 그리고 책이 빽빽히 꽂힌 사단짜리 책꼬지와 르누아르의 소녀가 들어있는 액자가 전부인 영미의 자취방은 언제 누워 있어도 고향처럼 편안했다 달력에서 오려낸 것이 틀림없는 르누아르의 소녀 그림은 화사하고도 밝았다 꽃과 빛으로 쌓인 저 소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왜 그림 속의 저 소녀처럼 될 수가 없을까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정지해버린 저 그림 속의 소녀처럼 일어나라 기집애야 라면 먹고 자 그 사이에 얼핏 잠이 들었던 것일까 영미의 호통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어느새 김이 펄펄나는 라면 냄비를 통째로 얹은 소반을 들고 영미가 방으로 들어와 있었다 고네또 모양이구나 코까지 골던걸 내가? 코를? 그래 이거 사 이럴 때일수록 끼니는 챙겨 먹어야 한다고 김이 펄펄나는 라면과 접시에 담긴 뻘건 신김치를 보자 계속은 잠이 싹 달아났다 갑자기 입 안에서는 군침이 돌았고 몸에서는 생기가 나는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니 낮에 햄버거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쫄쫄 굶다시피 했던 것이다 그날 밤 개숙은 영미의 자취방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겨울밤은 길고 깊었다 산동네라 그런지 바람소리는 드높았고 어둠 속에서 가끔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영미네 자취방 주인은 개인택시를 하는 50대로 머리가 하얗게 샌 아저씨였다 마음씨가 좋은지 그동안 집세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영미는 그 집 문감방을 떠나지 않고 대학 내내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음날 개숙은 어제 받은 급여 중에서 따로 떼놓은 2만 원을 들고 영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역윤동 감독의 죽이는 이야기였다 무지하게 재미가 없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신촌 이대 앞에 가서 떡볶이와 튀김과 라면을 사 먹었다 둘이서 영화 보고 라면과 떡볶이를 사 먹고 나니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다 그러자고 한 것이었지만 어쩐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오후에 접어들자 꺼멓게 변한 하늘에서 눈발이 슬금슬금 비치기 시작했다 주머니도 비고 더 이상 돌아다닐 데도 없고 하여 영미와 헤어져 집에 왔더니 마침 김치를 담그고 있던 어머니가 버럭 하부터 내었다 아니 다 큰 기집애가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인자사 피쩍피쩍 나타나노? 개숙이 셀쭉해진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니까 어머니가 조금 걱정이 되는 눈치인지 약간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기집애가 승지른? 저게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나? 그러고는 등 뒤에다 대고 말했다 빨리 아버지한테나 가봐라 눈도 오는데 아침에 나가실 때 보니까 몸도 좀 안 좋으시더라 그 말에 개숙의 가슴이 찡하게 저려왔다 아버지 강씨의 깡마른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나서 몇 달 동안 집에 계실 때 풀 죽어 지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다 듬성듬성 수염이 자란 얼굴로 가족들의 시선을 피해 이방 저방으로 옮겨다니며 종일 담배만 태우시던 아버지 그러다가 어디 공원에라도 다녀오시는지 하루 종일 보이지 않다가 저녁 무렵에야 어깨를 늘어뜨린 채 슬그머니 들어오시곤 하던 아버지 그때 딸자식이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드렸던 게 지금도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이놈의 다리는 왜 이렇게 말썽이지? 아이고 허리야 이놈의 뼈들을 모두 뽑아버리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집에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 영철이는 방학인데도 학원과 독서실에 다니느라 거의 코빼기도 보기 힘들었다 개숙은 웃옷을 벗고 양말을 갈아 신은 다음 두꺼운 잠바 하나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그새 눈발이 더 굵어져 있었다 아버지 강씨와 교대하고 나자 개숙은 빗자루를 들고 현관을 대충 쓴 다음 내처 슈퍼앞 인도에 눈도 쓸기 시작했다 처음엔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눈은 가벼워서 잘 쓸렸다 점점 부피가 커져서 산더미같이 된 눈을 가로수 밑으로 쓸어붙이고 있는데 날카로운 소리가 개숙의 관자놀이에 와서 박혔다 아니 아가씨 눈을 이쪽으로 다 쓸어붙이면 어떡혀? 누군가 해서 고개를 들어보니 옆집 미장원 아줌마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도끼 눈을 하고서 개숙을 향해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아니 왜요? 개숙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기도 모르게 반문을 했다 어쩜 눈으로 척 보면 뭘러? 자기 혹대다가 남의 턱에 붙여놓아도 유분수지 그래? 이쪽으로 따라 쓸어붙이면 누가 치우나? 미장원 여자는 어지간히 화가 났는지 코까지 벌렁거린다 머리는 잔뜩 부풀려 올렸고 툭 튀어나온 입술에는 무엇을 발랐는지 피먹은 진홍빛이다 팔짱 낀 손에 손톱은 길게 길러서 하얗게 메뉴큐를 발라놓았다 자기 딴에는 무척 교양있게 말하는 척 했지만 일단 흥분만 했다 하면 아무 소리나 가리지 않고 하는 여자였다 비쩍 말라붙은 몸에다 광대뼈까지 붉어져 나와 해골에다 가죽만 입혀놓은 상이었는데 그래서 더욱 깡다굽게나 있어 보였다 개숙이 눈을 들어 대충 가로수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자기 슈퍼와 미장원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다 보도의 바깥쪽에 있어 그 밑으로 눈을 쓸어놓아도 그리 방해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여기가 아줌마의 자리예요? 개숙은 그렇게 맞받아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침을 한번 꼴깍 삼킨 다음 꼭 참기로 했다 옆집에 사는 처지에 그런 일로 얼굴을 붉혀봤자 좋을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맞받아치다가 괜히 그 여자와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무슨 험악한 소리를 들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가로수 밑에 모아둔 산더미 같은 눈을 차도 쪽으로 다시 쓸어내리기 시작했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어쩌면 요즘 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한다니까 남의 아픔도 생각을 해줘야지 아무리 IMF 시대라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거 그걸 알아야지 자기 미장혼 앞에 눈을 쓸 생각도 않고 여자는 여전히 개숙의 뒤에 서서 종알거렸다 말끝마다 코맹맹이 소리로 어쩜? 이었다 극간일에 아픔은 무슨 아픔이며 IMF 시대는 또 무슨 IMF 시대란 말인가 개숙은 젠치 않은 그 여자의 말에 하도 어이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피실비실 실소를 터뜨렸다 그런데 싸움은 다른 데서 벌어졌다 어쩜 저건 또 뭐야 미장혼 여자의 소리에 개숙은 고개를 반쯤 들고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피아노 학원 원장인 노처녀가 역시 눈을 쓸고 있었는데 그것이 미장혼 여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미장혼 여자는 눈썹에서 바람소리가 나게 그쪽으로 쫓아갔다 미장혼 옆에는 은행 365일 코너가 있었고 그 옆에 도레미 피아노 학원이 있었다 그 도레미 피아노 학원의 원장인 노처녀가 지금 막 눈을 쓸어 미장혼과 학원의 중간지대인 은행 365일 코너로 미뤄오고 있는 중이었다 미장혼 여자가 휑하니 달려가는 폼을 보아 무슨 재미나는 일이 곧 터질 것도 같았다 개숙은 계속 눈을 쓰는 척하며 조마조마한 가슴을 억누르며 사태를 견눈으로 지켜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곧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싸움이 붙은 것이다 30대 후반에 도레미 피아노 학원 노처녀도 만만치가 않은 여자였다 이봐 365일 코너로 눈을 쓸어붙이면 어떡해 누가 치우라고 그리야 누가 치우긴 누가 치워요 여기 반쪽은 내가 치우고 아줌마가 그쪽 반을 치우면 될 거 아니에요 어쩜 저게 말하는 것 좀 봐 365일 코너 앞으로 지나다니는 애들이 전부 피아노 가는 애들이지 이쪽은 하나도 없어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아줌마 미정원 가는 여자들은 이곳을 지나지 않나요 생각 같아서는 다 쓰러져도 괜찮을 터이지만 그간 쌓였던 감정이 많았던 탓인지 노처녀 원장도 전혀 양보할 기색이 아니었다 어쩜 나는 그랬다 미정원 여자는 마땅히 반격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지 분해겨워서 연신 코만 벌렁거렸다 둘은 원래부터 앙숙지간이었다 이곳에 입주한 이후 미정원 여자는 이 피아노 학원의 노처녀와 계숙이 알기로도 벌써 다섯 번은 넘게 핏대를 올리며 대판 싸움을 벌였다 피아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미정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이었고 피아노 학원 원장 역시 한 번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 참고 참았지만 오늘은 못 참겠어 그래 니가 뭘 잘했다고 대들고 야단이야 밤낮 뚱땅거리는 피아노 소리에 애새끼들 떠드는 소리까지 머리가 핑핑 돌아버릴 지경인데도 이웃이라고 봐주니까 아줌마가 봐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소리 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다 365일 코너가 중간에 있어 미정원까지는 잘 들리지 않을 텐데도 늘상 사람 덜덜 복지 못해 그렇게 안달을 해놓고선 저게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들기름이야 달달 복게 이게저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아줌마의 똥강아지라도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요 어따 노초녀 나이 먹은 게 무슨 자랑인 줄 아는가 흥? 오직하면 거기 뚜껑도 한번 못다봤을까 그런 주제에 으따 대고 큰 소리야 큰 소리긴 그 소리에 피아노 노초녀 원장의 얼굴이 뻘겋게 변했다 아픈 부분을 찔렸기 때문이다 그럼 아줌마는 뭐예요? 이혼녀는 뭐 그렇게 자랑거리인 줄 아세요? 오직하면 남편한테 차였을까? 또? 그러나 피아노 노초녀가 말을 더 이어가기도 전에 미정원 여자가 쏜살같이 달려가 머리채를 잡았다 이것이? 그래 내가 미정원이나 하고 남의 머리나 벗고 있으니까 어전에 꼴뚜기로밖에 안 뵌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도 요새 장사도 안 되어 죽겠는데 뭐가 어찌어찌? 오냐 유년아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곧이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피아노 노초녀도 지지 않고 미정원 여자의 가슴패기를 잡았다 재킷의 단추가 몇 개 눈 위로 굴러떨어졌다 순식간에 두 여자는 사생결단이라도 하는 암살괭이 두 마리처럼 엉켜 눈 위에 굴렀다 그 소란에 길쭉한 유리사 모자를 쓴 베이커리 주인 아저씨도 튀어나왔고 중화요리 자금성의 주방장도 앞치마를 두르고 뛰어나왔다 지나가는 사람 두 옷도 눈 속에 서서 말릴 생각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을 하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명색이 아이들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이란 년이? 그래 어찌고 어찌? 교양이라곤 시가리 눈꽃만큼도 없는 년 같으니 교양이라곤? 미정원 여자는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모여들자 다들 들으라는 듯이 교양을 유난히 강조하며 커다랗게 소리를 질러댔다 교양 좋아하시네 그런 자기는 어떻고 이년아 그래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렇잖아도 가슴이 근질거리던 참이었는데 두 여자는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는 한편 잡은 부위를 앙칼스럽게 잡고 흔들어대었다 으흐 이게 무슨 짓들이오 마침내 사태를 파악한 베이커리 아저씨가 나섰다 상가에서 제일 나이도 많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대기업에 이사까지 지낸 아저씨여서 이곳에서 그래도 가장 말빨이 잘 먹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재빨리 둘 사이에 들어가서 우선 싸움 딱 말리듯이 둘을 떼어놓고 보았다 으흐 왜들 이래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극간 눈치우는 일 가지고 이웃들 간에 왜들 이래요 그는 양쪽을 향해 번갈아 가면서 눈을 한 번 불아렸다 그리고는 혀가 떨어져라고 끌끌 차대는 것이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웃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 생각은 못하더라도 싸움질이라니 어쩜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글쎄 내가 365일 코너 앞으로 다 눈을 쓸어넣으면 어떡하겠냐니까 저 지랄이라니까요 어쩜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글쎄 내가 365일 코너 앞으로 다 눈을 쓸어넣으면 어떡하겠냐니까 저 지랄이라니까요 미장원 여자가 아양이라도 떠는 듯한 짐짓 귀환기 있는 목소리로 변명을 했다 언제 자기가 그렇게 앙칼진 소리로 싸웠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 같았다 배우가 되어도 명배우가 되고 남을 만한 변신이었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도끼를 품은 채 흘끼들끼리 피아노 노초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아니 아줌마가 언제 그렇게 얌전하게 말했어요 피아노 노초녀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됐어요 이젠 둘 다 그만해요 상가는 다 하나인데 손님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소 다행히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 그렇지 주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소 싸잡아서 요거도 먹을 노릇이지 주민들? 멀쩡한 자기 동네 미장원 놔두고 백화점이나 시내로 머리하러 돌아다니는 여자들 마음대로 생각하라지 우리 집은 겨울철인데도 파리만 휙휙 날아다니니까 미장원 여자가 입을 비축거리며 배짱 좋게 말했다 문제는 저놈의 365일 코너야 세워놓기만 하고 은행 것들이 아무놈도 청소 한번 할 생각을 아느니 말이야 그리고 피아노 아가씨도 그래 품 좀 더 들이면 운동도 되고 좋잔소 손해볼 일이 뭐 있다고 그래 미장원 아주머니도 그렇지 이웃간에 좀 넓게 예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만 양보하면 되잖아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둘을 한꺼번에 치는 솜씨 또한 보통이 아니었다 과연 대기업에 이사 한 자리쯤은 하고도 남을 만한 실력이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역시 한심한 사람이었다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무슨 할 일이 없나 하고 찾다가 사기꾼을 만나 퇴직금을 몽땅 날리고 마지막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제과학원에서 마누라와 함께 빵 굽는 기술을 배워 이곳 베이커리를 인수에 들어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손은 벌써 물릴로 터지고 몸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래도 장사라도 좀 잘 되면 괜찮을 터인데 미장원 여자 말맞다나 베이커리 역시 겨울철인데도 온종일 파리대만 날리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힘이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피아노 노처녀가 목이 메인 소리로 동정이나 구하듯이 말했다 아하 됐어요 됐어 같은 지국 밑에 살면 한 식구나 다름없지 88슈퍼 강씨 아저씨는 어딜 갔나 이럴 때 우리 영광 상가 번영이라도 열어 힘을 모아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슈퍼 쪽을 본다 번영의 회장인 계숙의 아버지를 찾는 것이다 계숙은 괜히 자기가 가슴이 뜨끔하여 빗자루를 들고 총총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 상가의 맨 끝에 있는 화장실에서부터 누군가 베니어 하판으로 눈을 밀고 달려왔다 추운 날씨인데도 옷통을 다 벗어져 치고 팔 없는 러닝 하나만 달랑 입고 입에서 순말처럼 허옇게 김을 내뿜으며 달려오는 그는 다름 아닌 중화요리 자금성의 배달원인 두석이었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갔다가 방금 돌아오는 걸 봤는데 어느새 판자떼기를 하나 구해서 누구 가게 앞이라 할 것 없이 보도를 따라 길게 눈을 밀어붙이며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저 싸게 싸게 비키셔이 자금성의 철가방이 나갔습니다 베니어 하판에 밀린 눈이 삽시간에 산을 이루었다 흰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자 자금성의 철가방 나갑니다 짜장면 우동 짬뽕 뭐든지 주문만 하세요 오래오래오래오래 내게 미엽 위아도성 두석은 판자떼기로 불더저처럼 눈을 밀어붙이며 아무렇게나 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제 멋대로 갖다 붙인 노래 가사도 그렇거니와 발정한 순말 같은 그 모습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모두 조금 전에 다툼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실실 웃음을 떠올렸다 팔 없는 러닝 사이로 드러난 맨 어깨에서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허청! 그새 미정원 아줌마도 해 풀어져서 웃었다 정춘이 좋긴 좋구먼 베이커리 아저씨도 입가에 미소를 지은 채 부러운 반 감탄 반으로 탄식이나 하듯이 말했다 어느새 겨울에 짧은 낮이 기울고 흰눈 위로 땅거미가 푸르게 번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사이 눈발도 비듬 떨어지듯 성기게 변해 있었다 자 우리도 보고만 읽지 말고 사람들 밝기 전에 빗자루로 씁시다 상가 앞을 지나는 사람은 다 자기네 손님들이라 생각하고 저 복덕방도 좀 나와보라고 해 베이커리 아저씨가 누구에게라 할 것 없이 명령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그 말에 아무도 군소리를 달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빗자루나 판자떼기를 들고 나와 부지런히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상가 앞이 갑자기 분주해진 느낌이었다 보도블럭이 금세 깨끗하게 바닥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복덕방만은 여전히 화투산매에 빠졌는지 지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러나 복덕방 앞에는 아무도 비지를 해주지 않았다 멀쩡한 뚱보를 두고 그곳까지 치워주겠다는 생각은 누구의 머릿속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겨울밤의 정담 안녕하세요 개숙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챙이 긴 야구모자를 뒤집어 쓴 안경잡이 청년 하나가 종이뭉치를 겨드랑이에 끼고 슈퍼 안으로 들어왔다 올이 굵은 검은 털목도리를 턱 위에까지 올려 싸서 목이 보이지 않았다 개숙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야구모자 밑으로 삐죽 나온 머리카락 아래의 안경 속 눈매가 제법 서글서글하게 보이는 중키의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종이뭉치를 낀 반대편 손에는 스카치 테이프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아래 새로 생기는 상가 건물의 2층에 있는 글짓기 교실에서 나왔습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여기 슈퍼 유리에다가 우리 글짓기 교실 안내문을 좀 붙일까 해서요 어느란 표정에 어느란 말투였다 안 돼요 개숙이 마치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도 모르게 쌀쌀하게 말했다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딱 잘라 말해놓고 나니 스스로도 좀 놀라웠다 언제 내가 이렇게 쌀쌀맞은 여자가 됐지? 그러고 보니 자기도 어느새 눈물 콧물도 없는 장사꾼이 다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하긴 출입구의 유리 문짝에다 광고문이니 안내문을 걸어달라는 대로 다 걸어주면 정신이 없을 터였다 대학생 가정교사의 학생 모집 광고 가정에서 하는 피아노 모집 안내 애 봐준다는 광고 개 키워준다는 광고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 미술 학원 심지어는 김치 쌀 배달 안내에다 건강식품 광고 중국집 전화번호 아파트 키 전문집 치킨집, 호프집 피자집 딱지 광고에다 음료수 광고, 호빵 광고, 박중훈이 나오는 맥주 광고 그리고 아버지 강씨가 가끔 가다 붙여놓는 배추 한 다발 얼마 하는 식의 세일 광고까지 무슨 놈의 부칠거리는 그리도 많은지 손바닥만한 유리 문에 남아있는 빈 구석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강씨의 강력한 방침대로 유리의 슈퍼 자체 광고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붙여주질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어느 투맨가 마치 숨바꼭질이나 하듯이 그런 사설 광고들이 슈퍼의 유리문과 벽 등에 덕지덕지 붙어 있곤 했다 그런데다 요 아래 상가라면 옴니코아가 들어온다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 그러니 청년의 말에 개숙이 재고의 여지 없이 이런지 아예 안 된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을 터였다 저 정말 안 되나요 아가씨? 딱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저 정말 안 돼요? 청년은 난로가에 서서 혼자 융통성 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딱히 사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장난삼아 혼자 중얼거리는 느낌을 주었다 개숙이 흘끗 보니 전혀 낭패스런 기색도 아니었다 싱겁긴? 개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때 손님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대꾸할 틈도 없었다 손님은 아파트의 경비원인 조씨였다 경비원 조씨는 검은색 경비복 위에다 목에 털이 달린 두꺼운 파카를 걸치고 있었는데 코가 빨간 걸 보니까 한 바퀴 돌다가 온 모양이었다 날씨가 춥지 않았어도 그의 코는 빨갰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파트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여름 내내 경비실 옆에다 라면 박스로 조그만 닭장을 지어놓고 닭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 채 자라지 않은 불쌍한 닭 새끼가 그만 굶주린 고양이에 밥이 되어 있었다 여름 내내 키웠던 닭의 몸통은 간대 없고 사방에는 깃털만 어지러이 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자기 경비실 앞에 닭 새끼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아파트는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킬킬거리며 한마디씩을 했다 그러나 어쨌든 조씨는 아이나 어른에게 친절했고 아파트 주변 청소도 가장 열심히 했다 박카스 한 병을 수만 번 쉬지 않고 마신 조씨는 개숙에게 소주 한 병을 달래서 안쪽 호주머니에다 넣었다 그리고는 라면 두 개를 집어 봉투에 넣고는 계산을 하고 나갔다 그때까지 글짓기 학원 청년은 가지 않고 3년 된 빗받으러 온 사람처럼 난로가에서 어정거리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한가한 사람인지 숫째 난로가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기름 난로는 열기가 달아서 옹옹 소리를 내며 뻘겋게 타고 있었고 난로 위에 놓인 커다란 주전자의 주둥이에서는 허연 김이 규칙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청년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마치 김이 어떻게 흘러나오나 관찰이나 하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져 있었다 그것은 서글서글한 눈매와는 달리 내면이 복잡한 인간이란 뜻이었다 슈퍼의 난로는 동네 난로나 다름없어 누가 그렇게 앉아있건 이상할 것은 없었다 계속은 그를 무시하는 척하며 애써 눈을 피했다 조시가 나가고 나서 곧이어 자금성의 철가방 두석이가 들어왔다 오우 개숙이 누나 오래간만이네 개숙을 보고 두석은 뜻밖이라는 듯이 반갑게 인사를 했다 자주 본 사이는 아니지만 오픈할 때부터 인사를 했던 터라 한결 가깝게 느껴졌는지도 몰랐다 한바탕 눈을 치우고 오느라고 그랬는지 러닝 차림인데도 얼굴이 뻘겋다 어? 두석이 아니야? 웬일이야? 한겨울에 러닝 차림으로 개숙이 학원 청년을 대할 때와는 마치 딴 사람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너 시원한 음료수 하나 줘요 두석이 씩 웃으면서 말했다 뭘로 할래? 콜라나 하나 줘요 야 콜라는 무슨 얼어죽을 콜라냐? 애꿎은 달러 쓰지 말고 사이다나 마셔 아무거나 주셔 두석이 사람 좋게 시원시원하게 말한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개숙은 냉장고의 안쪽에서 사이다 한 병을 꺼내 주었다 뚜껑을 따고 병째로 주둥이에 입을 대고는 소리내어 뽀갈뽀갈 반병 가까이를 단숨에 마셔버린 두석이 그제야 살겠다는 듯이 크아! 소리를 한 번 뱉고 나서 이어서 꺅 하고 트림을 커다랗게 한 번 개워 올렸다 그 모습이 발정난 순말처럼 싱싱하게 느껴졌다 어따 시원하다 사이다를 다 마신 두석이 난로가로 시선을 돌리다가 글짓기 교실에 청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신용을 했다 누구신가 했더니 글짓기 학원 선생님이셨군요 낮에 배달 나갔던 짬뽕 그릇은 그냥 문 앞에다 두세요 내일 가지러 갈 테니까 근데 여긴 웬일이세요? 그러자 청년은 고개를 들고 아는 채 하며 겸연적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석은 그의 손에 들린 종이 뭉치와 스카치 테이프를 발견했다 아하 광고문 날라오셨구먼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자금성 광고도 여기저기 맨날 붙여놓긴 하지만 하루도 안 가요 하루도 하루도 아니 한 시간이나 가면 용하지 정말 소용없는 짓이라니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 나을 것도 없어요 괜히 힘만 들지 두석은 그렇게 말해놓고 이번에는 개숙을 향해 말했다 참 개숙이 누나 국문과 다닌댔지 누나 나 나중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좀 가르쳐줘요 책이랄 시간이 없으니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저녁엔 내가 바쁘니까 오전 시간이면 괜찮겠는데 야야 그런 소리 말아 나는 맨날 시간이 난다던 월급 줘도 못할 판인데 큰소리 치지 마요 다 아니까 대신 나 맛있는 거 사줄게 짜장면 그러자 두석이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지 못했던 두석은 요즘 대입 검정고시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어쨌든 시간 좀 내줘요 누나 알았어 두석이 나가고 나자 다시 개숙은 청년 쪽을 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길게 앉아 있으니 괜히 신경이 쓰였다 기름날로 돌아가는 소리만 더욱 크게 울렸다 개숙은 책상머리에 앉아 문 밖을 내다보았다 아버지는 왜 여태 안 들어오시지 어디 가서 한 장 걸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요즘 들어 아버지 강씨의 어깨가 더 늘어지고 머리카락도 서리맞은 갈대처럼 메마른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소설 아버지의 나오는 아버지처럼 덜컥 몹쓸 병이라도 드시면 개숙은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저러나 저 총각은 왜 아직 가지 않고 앉아있지 언제까지 저러고 앉아있을 셈이야 혹시 여길 다방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뭔가 좀 어리빠진 사람 같기도 한데 형광등 불빛에 비친 그의 이마가 유난히 희게 보였다 개숙은 겉으론 무심한 표정을 하고 밖을 내다보는 척 했지만 청년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정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윽고 그가 확인이나 하듯이 말했다 별 웃은 사람 다 봤네 한 번 졸라대보기라도 했나 그러나 개숙의 입에서는 마음과는 달리 계속해서 냉정하고 차가운 말투가 흘러나왔다 안 돼요 그러자 그는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개숙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며 입가에만 미소를 짓는 인사를 하고는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의 펑퍼짐한 등짝이 어쩐지 쓸쓸해 보여서 개숙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뻔했다 글짓기 학원에 청년이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강씨가 들어왔다 어디 가서 술이라도 한 잔 걸쳤는지 볼까해진 얼굴이다 아까와는 달리 기분이 그리 나빠 보이진 않았다 별일 없었냐 예 별일도 없었지만요 별 볼일도 없었답니다 개숙이 속으로 덧붙여서 말했다 에휴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정말 알 수 없는 게 사람 운명이라니까 왜요? 여그 위에 양지 빌라 있지 거기 사는 알미늄 샤시 공장 박사장이 그래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로 죽었다지 뭐냐 예? 어쩌다가요? 돈 구하러 새벽같이 나갔다가 글쎄 중앙선을 넘어 그만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지 뭐냐 보험금 타려고 자살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에휴 정말 사람 팔자 알 수가 없다니까 애들도 아직 어린데 그런 와중에도 빚쟁이까지 찾아왔다더만 그러면서 강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부르르 몸을 한 번 떨었다 박사장이라면 개숙이도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머리가 반쯤 벗겨지고 눈가가 왠지 불안해 보이던 사람이었다 강씨는 그 이야기를 노인정의 최연감에게서 들었다 사우나나 하러 갈까 하고 나섰다가 동네 입구에서 만난 최연감이 소매를 끄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둘이서 순대해장국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최연감의 안테나에는 동네의 최신 뉴스들이 어김없이 걸려들었고 그것은 곧 그의 스피커를 통해 여기저기에 전파되었다 하긴 종일 집구석에서 뒹굴고 있어봤자 며느리년의 눈치만 살 뿐 이쁘게 보일 면이 없는 고려장의 나이니 달리 낙이 없을 터였다 그렇다고 노인정에 쭈그리고 앉아 십원짜리 화투장을 만지는 것도 영감의 성미에 영 맞지 않았다 마누라하고 애들이랑 산 사람만 안됐지 뭐 최연감은 눈썹을 치켜뜨면서 말했다 주름살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간 얼굴에 술기운이 불쾌하게 번졌다 술국에서 흘러나온 허연 김이 두 사람 사이에 어른거렸다 샤시 회사도 건설회사들이 넘어지면서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대나 봐 직원들 월급도 숱하게 밀렸고 그렇잖아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지 최연감은 안주거리 삼아 그 이야기를 주어섬겼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보다 더 좋은 안주거리가 또 있겠는가 영감은 짐짓 그런 이야기를 즐기고 있는 투가 분명했다 강씨는 묵묵히 쓴 소주를 입에 대었다 놓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요즘에는 도초에 널린 것이 불행한 이야기요 걸리는 것이 끔찍한 이야기였다 보험금 타려고 애비가 아들 손가락을 자르지 않나 빚 갚지 않는다고 일가족을 몰살하지를 않나 뉴스에서 불행한 소식이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었다 그러나 저러나 아버지도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간도 안 좋으시다면서 개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 살면 뭐하겄냐 이 풍진 세상 아버진 해방전에 태어나 모진 전쟁도 겪어봤고 남의 나라 전쟁터인 월남에도 가봤고 모래바람 부는 중동에도 가봤다 배고픔도 겪어봤고 한창 경기 좋을 땐 들썩거리며 놀아보기도 해봤다 이제 조금 다리 뻗고 사나 했더니 이렇게 난리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노 오래 사는 것도 다 죄야 강씨가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도 아직 펄펄한 청춘에 별말씀을 다 하세요 개숙이 핀잔을 주듯 눈을 살짝 흘기며 말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괜히 찡해진다 우린 그렇게 살았어도 너희들한텐 좋은 세상 물려주나 했는데 이만하면 좋은 세상이죠 뭐 아직 굶어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긴 강씨가 멀리 시선을 던져둔 채 담배 연기를 뱉으며 말했다 아 강씨 아니 강사장 들어왔구먼 부녀지간에 그런 수작을 하고 있는데 베이커리가 슈퍼로 들어오며 큰소리로 말했다 길쭉한 흰 요리 모자를 벗어버린 그의 머리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번쩍번쩍 빛이 났다 아무래도 우리 영광상사 단합대회라도 한번 해야 쓰겠어 아니 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말도 마 미장원 여자하고 피아노 노초냐고 오늘도 눈치우는 일 가지고 한바탕 했어 지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든 말든 상관없지만 그 통에 우리 상가 이미지인 아주 마늘밭의 개똥신세가 되었어 한쪽에서는 밤새도록 고스톱을 버리질 않나 한쪽에서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질 않나 이러다간 오던 손님도 다 떨어지고 말지 나 원 아무리 세상 인심이 각박해져도 그렇지 한 지붕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무슨 짓들인지 하긴 나도 진작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수만 베이커리의 말에 쩝쩝 입맛을 다시며 강씨가 말했다 청소비 분담만 해도 그래 화장실 쓰는 걸 가지고 약국하고 미장원하고 아예 입이 남산만하게 나왔더라고 아니 지네들은 화장실 안 쓰나? 베이커리는 화난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회장이 빨리 소집을 한번 하소 그리고 화장실에도 자물쇠를 하나 달아야 되것더만 동네 애새끼들이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똥을 누고도 물을 내리지 않아 구역질이 날 지경이더라고 아침에 내가 치우긴 했지만 에이 더러워서 그렇게 말해놓고 베이커리는 입맛이 쓴지 앞치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다 나도 진작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수만 강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자물쇠를 다는 문제로 피노키오 치킨의 젊은 사장과 한바탕 입씨름을 한 게 떠올라서 그랬다 화장실을 찾는 손님이 가장 많은 데가 맥주를 파는 피노키오 치킨이었다 그러나 자물쇠를 다는 데 대해 피노키오만은 유독 반대가 심했다 변소 가는 손님마다 일일이 열쇠를 들고 가라 하면 그렇지 않아도 편한 거 좋아하는 요즘 손님들이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것이었다 화장실만 그런 게 아니요 내가 낌새를 본 게 밤에 지하실에서 애들이 본드도 하고 있어요 담배 꽁촌이 본드 깡통을 벌써 여러 번 발견했고 아무데나 함부로 오줌을 싸댄 흔적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강 회장이 빨리 번영회를 한번 소집하소 모두 망하기 전에 베이커리는 그렇게 지시하듯이 말해놓고는 나갔다 베이커리가 각원하자 강씨는 혼자서 투덜거리듯이 말했다 오늘따라 귀찮은 일들만 줄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부터 감기몸살기가 돌질 않나 똥보가 고수도 미천으로 5만원을 빌려가지 않나 셰시 공장 사장 교통사고 소식을 듣질 않나 하여튼 어수선하고 구질구질한 하루였다 어쨌든 화장실과 지하실의 자물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다 특히 지하실은 슈퍼와 중화요리집에서 창고 대신 쓰고 있어서 박스채로 넣어둔 물건들이 많았다 그런데 대가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어린 것들이 그곳에서 본드를 막고 해롱거리니 장차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저러나 상가 총회를 언제 소집하나 그러고 있는데 계숙이 어머니가 나왔고 제 애미를 보자마자 계숙이 기다렸다는 듯이 집으로 간다고 나가버렸다 길거리엔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와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낮에 내린 눈이 형광채처럼 푸르게 빛을 발했다 대충 치운다고 치웠지만 아파트의 벽 쪽과 지붕에는 아직 눈이 두꺼운 이불처럼 덮고 있었다 그 위로 가로등에서 쏟아져 나온 황색의 불빛이 마치 동화의 세계처럼 뿌려져 있었다 계숙은 집까지 일부러 눈 있는 곳을 밟으며 걸어갔다 쌀쌀하지만 청량한 공기가 뺨에 닿았다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잎새가 다 진 겨울나무들이 가지의 눈을 이고서 길을 따라 서 있었다 그러나 저러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어떻게 알아본다지 이제 졸업도 얼마 남지 않아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니라 본격적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 졸업 예정자를 미리 뽑아서 써주는 그런 눈먼 회사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러므로 일단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는데 그게 그리 쉽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았다 주유소가 그래도 만만했지만 개기름이 오른 뻔뻔스런 주임의 얼굴을 떠올리자 자기도 모르게 소름이 쭉 끼쳤다 앞날을 생각하니 개숙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푹 하고 나왔다 IMF가 아니더라도 살아가기가 팍팍한 청춘이었는데 이제 목을 쬐듯이 IMF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더욱 막막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외채 이자만 해도 150억 달러라니 금반지나 마나 모두 빨가벗고 뛰어도 모자랄 판이었다 좋은 공장은 모두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우리는 그들 밑에서 임금 노동자로 전략할 터였다 그들이 그토록 정리해고를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가진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아놓겠다는 의도가 더 강한지 몰랐다 그러나 저러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어떻게 알아본다지 어둠 속에 눈을 밟고 가며 개숙은 혼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체인을 감은 자동차들이 어두운 밤거리를 철커덩거리며 느리게 지나갔다 꼭 눈이 아니라도 기름값이 오르면서 차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본격적인 IMF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게 썰렁해지고 다들 신명이 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조차도 옛날보다 더 텅텅 비고 어두워 보였다 길 건너편으로 개천을 따라 쭉 이어나간 뚝방 동네가 보였다 그쪽은 아파트 쪽보다 더 어두웠다 뚝방 동네의 낮은 지붕 위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다가 바람이 불면 안개처럼 날리곤 했다 검은 하늘에 박힌 교회의 붉은 네온 십자가만 더욱 선명하게 눈에 띄었다 아파트 입구에 이른 개숙이 수의실을 지나 현관으로 막 들어가려는 찰나에 우편물 꼬지암 앞에서 어정거리는 검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움찔하였다 하도 수상한 세상이라 요즘은 밤에 젊은 남자는 물론 덩치 큰 초등학교 사내에들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었다 어, 안녕하세요? 집이 여기였어요? 개숙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쳐 가려는데 검은 그림자가 뜻밖의 말을 붙여왔다 눈을 돌려보니 아까 안내 광고를 붙이러 슈퍼에 왔던 글짓기 학원의 청년이었다 안면이 무섭다고 소 닭보듯하며 지나간 사이였는데도 그새 문득 반가운 생각이 들려하였다 그러나 별 내색 없이 개숙이 가던 걸음을 계속하려 하자 그가 황급히 변명이라도 하듯이 묻지도 않은 말을 혼자 했다 광고 찌라시를 돌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렇게 우편함마다 꽂아두면 그래도 간혹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검고 두꺼운 코트에 겨드랑이에 끼어있던 두툼한 종이뭉치가 거의 비어있었다 이미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왔는지 현관 불빛에 비친 얼굴이 꽤 상기되어 있었고 말을 하느라 입에서 토하는 숨에 단내가 베어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신세가 되고 말지만 어... 개숙씨라 했던가요? 청년의 말에 개숙은 잠시 떼악한 느낌이 들었다 통성명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알게 되었을까 그러고 보니 아까 자금성의 두석이가 개숙이 누나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게 틀림없었다 얌체 같으니 힘드시겠어요? 별로 힘은 안 들어요 학원 운영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요즘 학원도 한물 갔어요 아까는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 괜찮아요 사실 그런 걸 붙여놓았다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원장이 내 친구인데 학원 원생 모집에 성의가 없다고 해서 그러고 다닌 것 뿐이에요 그래도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는 내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슈퍼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리 청년은 말이 많았다 개숙이가 참새처럼 금세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랐다 그렇다고 그와 더 이상 특별히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까닭도 없거니와 사실 그럴 내용도 없었다 그래서 그쯤 하고 개숙이 계단으로 올라가려니까 청년이 발길을 잡아채듯이 빠르게 말했다 저... 잠깐만요 개숙이 또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순간 개숙의 시선이 청년의 눈빛과 한치의 오차 없이 딱 부딪혀버렸다 웬일일까 그 찰나 마치 수천 개의 벼락이 한꺼번에 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의 눈빛이 개숙의 눈을 통과해 얄굳게도 늦골 깊숙한 곳을 때렸다 일순 가슴이 울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사방은 조용하였고 현관 밖 가로등에 비친 풍경은 온통 하얀 눈에 덮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야구모자를 벗었다 숱이 많은 검은 머리카락이 넓고 흰 이마 위로 쏟아졌다 개숙은 검고 굵은 태의 안경 속에 담긴 그의 눈이 남자답지 않게 부드럽고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억만이라고 해요 장 억만 이윽고 그는 더듬거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개숙은 자기도 모르게 픽 하고 웃었다 시간 있으면 나중에 우리 학원에 한번 놀러 오세요 국문과 다닌다니까 아직 직장을 잡지 않았다면 상의 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그럼 그는 마치 예비군 통지서를 날라주러 온 동방이처럼 사무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나서 개숙이 미처 뭐라 말하기도 전에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는 등을 돌려서 가버렸다 별 싱거운 사람 다 봤네 개숙이 그대로 서서 잠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곧 눈이 쌓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가 사라진 어두운 현관의 저쪽이 갑자기 텅 피고 허전하게 느껴졌다 별 웃은 사람 다 있네 장 억만이라고? 억만이가 뭐냐 억만이가 그러면서도 개숙은 청년의 모습이 바위에 찍힌 공룡 발자국처럼 작은 가슴에 희미하게 찍혀드는 걸 느꼈다 안내문을 돌리느라 헉헉거리며 돌아다닌 탓에 땀이 촉촉히 밴 넓은 이마 그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과 굵은 안경태 너머에 담긴 크고 맑은 눈 그리고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어느란 말투하며 돌아서가는 널찍한 등짝이 어쩐지 쓸쓸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러나 도대체가 우스운 것은 억만이 아니라 바로 개숙이 자신이었다 언제 봤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단 말인가 겨우 오늘 하루 그것도 슈퍼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 우연히 한 번 합해서 딱 두 번이 아닌가 특별한 말이 있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호간에 대면대면 하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런 일쯤이야 살다 보면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요즘같이 팍팍한 때에 찾아온 어쩐지 모르게 달콤 쌉싸래한 마음의 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파문이란 건 늘 그렇듯이 물 위에 난 바람자국처럼 몇 시간 후면 아니 몇 분 후면 까마득히 잊혀져버리고 말 것이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의 눈빛에서도 가끔 그런 파문이 일대가 있었다 그만큼 요즘 계속의 심사가 어지럽고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표시인지도 몰랐다 밤새 펑펑 눈이나 내려버려라 내일 아침 일어나면 길도 끊어지고 집도 다 묻혀 인간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 내리려면 아주 푹 세상이 잠길 정도로 내려버려라 유럽처럼 폭설주의보에 비행기도 차도 배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밑도 끝도 없이 중얼거리며 계단을 올라간 개숙은 자기 집 현관 앞에 달린 배를 습관적으로 길게 눌렀다 그러나 곧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모두 꺼두어서 집안은 어두컴컴했다 갑자기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가난한 우리들 개숙과 헤어진 엉마는 눈을 밟으며 어두운 길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희디 흰 눈은 어둠 속에서 형광물질처럼 파랗게 빛을 발했다 공기 속에서 단단하고 차가운 겨울 냄새가 느껴졌다 엉마는 이 겨울 냄새가 좋았다 겨울 냄새 속에서는 어렴풋하게 따뜻한 난로와 실오라기 같은 김이 피어오르는 한 잔의 커피와 한 개비의 고소한 담배와 그리고 어쩐지 사랑하고야 말 것 같은 예감을 지닌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누구에게나 그러하듯이 엉마에게도 첫사랑의 추억이 있었다 대학 시절 연극반에서 만난 그녀는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다 엉만도 아는 코수염을 기른 선배하고였다 어느 해 겨울 엠티를 갔을 때 엉마는 그녀와 나란히 강가 벤치에 앉아서 잎새가 다 저버린 백양나무를 바라보았다 강을 따라 서 있는 백양나무 가지 사이로 물비닐을 번쩍이며 흘러가는 강이 보였다 사랑하는 여자와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강을 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슬픔 역시 강이 되어 가슴 안으로 흐르는 것만 같았다 엉마는 그녀에게 어떤 소설 제목을 따서 겨울여자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 눈이 검고 큰 그녀는 다감 있고 따뜻했지만 지지리도 가난한 엉망과는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는 상대였다 그녀는 낭만적인 꿈 대신 현실의 행복을 택했다 그러나 저러나 앞으로의 생활이 문제였다 주머니는 비었고 학원 강사로 나오는 직거리만큼도 안 되는 월급으로는 한 달 한 달 버텨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앞으로 살아갈 날은 아득했지만 별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았다 자고 있는 동안 밤새 세상에 혁명이라도 일어났으면 했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면 모든 것은 어제나 그제나 똑같았다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고 재벌은 여전히 재벌이었으며 가난뱅이는 여전히 가난뱅이일 뿐이었다 그리고 억만 자신의 인생 역시 자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눈을 떠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도 미국의 비버리 힐스에 사는 팔자가 늘어진 친구도 아닌 빈털터리 작은 나라의 가난뱅이 청춘일 뿐이었다 아마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수십 년 후에도 그려할 것이다 하늘을 보니 방금 눈을 뿌렸던 시커먼 구름들이 무리져 지나가고 있었다 구름이 터진 사이로 언뜻언뜻 실같이 가는 달이 보였다 날카로운 곡선을 지닌 초승달은 늑대의 송곳니처럼 위태롭게 하늘 한구석에 박혀있었다 발길에 채이는 눈이 어느새 구두에 터진 틈으로 들어와 양말까지 적게 만들어 걸을 때마다 철벅거렸다 오후 내내 광고지를 돌리느라 다리도 아팠고 어깨도 뻑적지근했다 학원 경기도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였다 있는 아이들도 다 빠져나가는 판에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리 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안내문을 돌리고 붙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약국이나 슈퍼의 문짝에는 꼭 붙여 놓아야 했는데 약국에는 마음씨 좋은 약사 덕분에 쉽게 붙일 수 있었지만 88슈퍼에서는 개숙이란 여자애한테 쌀쌀맞게 퇴짜를 맞았던 것이다 비록 쌀쌀맞게 퇴짜를 놓긴 했지만 그리 밉게 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계단을 올라가다 뒤돌아볼 때 어둠 속에서 마주친 눈빛이 이상하게 억만의 가슴에 박혀 설레게 만들었다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사막 같은 시절에 찾아온 참 오래간만의 낯선 감정이었다 엄마는 발걸음을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뚝방 동네로 향했다 오늘 뚝방 동네 공부방에서는 뚝방 교회 젊은 전도사 황현수가 주축이 된 푸른 공동체의 모임이 있었다 푸른 공동체란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이 곧 하느님 말씀의 실천이라는 지극히 소박한 생각을 가진 황 전도사가 이곳 뚝방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학고방에다 공부방을 만들고 작은 팜플렛을 만들면서 붙인 이름이었다 팜플렛에는 그곳 뚝방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식, 이야기, 시, 동화 등을 싣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억만이의 글짓기 학원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그 팜플렛에 싣는 글의 교정과 함께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의 글짓기 지도를 부탁했다 무조건 글짓기 학원 간판만 보고 반가워서 찾아온 것이라 했다 물론 물어보나마나 무료 공사였다 억만이는 황 전도사의 부탁에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끝내 승낙하고 말았다 어쨌거나 그가 하는 일이 그리 나쁘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억만이 황 전도사 같은 생각이나 삶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거나 열성적인 참가자는 아니었다 그에게는 오히려 그런 선한 의지조차 폭풍을 속에 비닐하우스처럼 생각되었다 폭풍이 불면 비닐하우스는 금세 무력하게 날아가버리고 말 것이다 억만의 본심으로 말하자면 그럴 수만 있다면 시나 끄적이며 세상을 조금 어슬렁거리면서 방관자처럼 살아가고 싶었다 어떻게 살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결과는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우유부단하였고 그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달리 귀찮은 일을 떠맡기가 일수였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푸른 공동체의 일이었다 오늘 밤이 그 푸른 공동체 팜플렛에 들어갈 내용을 짜기 위해 모이는 날이었다 말이 모임이지 황 전도사와 억만이 그리고 공부방의 지원교사인 대학생 민기가 전부였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들어온 원고를 읽거나 가피를 하고 다른 책에서 좋은 글을 뽑아서 재수록하는 일을 결정하면 나머지 일은 민기가 컴퓨터로 처리했다 작은 팜플렛이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억만은 뽀드득거리는 눈을 밟으며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뚝방 동네를 끼고 흐르는 더러운 개천에도 하얀 눈이 수북히 쌓여있었다 눈이 쌓인 개천은 한 폭의 이발소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더러운 개천이었지만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점령군처럼 들이닥치기 전에는 오리들이 떼를 지어 놀고 있었고 개천가에는 접시꽃과 달맞이꽃이 무리져 바람의 향기를 날리곤 했다 억만은 어두컴컴한 개천가를 지나갔다 리어카 하나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 어귀엔 백열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도 이곳에 들어오면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했다 개천 너머에는 아파트의 불빛이 뚝방 동네와는 대조적으로 성체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억만이 이곳 글짓기 학원에 강사로 온 것은 순전히 친구인 원장 박기섭 때문이었다 같은 대학 문외창작학과 동기이기도 한 기섭은 일찌감치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대신 인삼장사로 돈을 번 아버지를 졸라 자기 몫으로 글짓기 학원 하나를 열어놓았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면서 대신 억만에게 모든 운영을 다 맡겨놓다시피 하고 있었다 자기 딴에는 노숙자 신세인 동창생 하나 구제해준다는 셈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억만으로서는 오래 붙어 있을 생각이 추워도 없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억만은 강남의 모모 백화점에 사는 문희 아카데미의 간사로 일했다 직거리만한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라는 이름의 봉투를 받는 자리였다 거기에다 심심치 않게 부수입도 따르곤 했는데 그 부수입이라는 게 알고 보면 문화를 열렬히 사모하는 사모님들에게 알랑방귀를 끼는 대가로 얻어 걸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옛 말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고 등 따시면 첩 얻을 생각난다고 강남의 졸부인들 중에는 우아한 시인이나 파리한 작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여사님들이 많았다 시 창작반의 오여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다 소녀 시절 남 못지않게 문학병을 알았다는 오여사는 문학반의 열성적인 학생이자 뜨거운 시인 지망생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담임선생이 바로 당대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시인 최한보 선생이었다 그 최한보 선생이 장례가 충망되는 학생들 며칠 문외아카데미에서 선발하여 따로 거액 과외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당대의 시인이었지만 가난한 최한보 선생과 비록 그 밑에서 배우는 처지지만 남편이 커다란 외과 병원을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의 부동산을 비롯한 재테크로 수백억의 돈을 굴리는 오여사의 만남은 비록 우연이었지만 우연 같지가 않았다 최한보 선생은 돈에 굶지려 있었고 그녀는 시라는 이름의 예술에 굶지려 있었던 것이다 다만 시에 굶지려 있는 오여사는 피둥피둥 살이 오른 몸매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 에어로빅을 한다, 골프를 한다, 지능 마사지를 한다 야단을 떨고 있었지만 돈에 굶주린 최한보 선생은 비루 먹은 말처럼 입가에 항상 허연 버진 같은 게 피어있는 게 다르다면 달랐다 거기에다 그는 커다란 안경까지 쓰고 있어 마치 시골에 권위 있는 교장선생처럼 보이기도 했다 다만 두꺼비처럼 넓적하고 커다란 그놈의 입이 그가 보통 음흉하고 탐욕스럽고 비굴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게 흠이라면 흠이었다 최한보 선생과 오여사는 그런 외모부터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오히려 썩 잘 어울리는 사제지간처럼 보였다 어쨌든 우산장수 비 만나듯 선무당이 귀신 만나듯 최한보 선생을 만난 오여사는 미친듯이 시를 써댔다 자기 말로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시심이 뜨거운 용암처럼 본출하여 도무지 참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무국의 간사인 억만에게도 함부를 복사해줘서 읽어보았는데 억만은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피실피실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중에 하나가 필드에 핀 꽃이라는 시였다 때리면 아슬아이 날아가는 팻구 내 마음도 헐헐 수평선 날아가네 아슬아슬한 포물선을 따라 위험하게 무너지는 하루 멀리 멀리 날아가는 거리만큼 더욱 그리워지는 그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었다 요컨대 골프에 샷하는 장면을 묘사한 시였는데 이 시를 가지고 최안보 선생은 입이 닳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 정말 대단한 알레고리예요 흰 공을 갈매기에다 비유를 하고 필드를 바다에다 비유를 하다니요 말당 선생이 와서 봐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지평선이라 쓰지 않고 수평선이라 쓴 거 그게 바로 시의 묘미지요 오여사는 이제 시의 속살과 같은 거를 깨달은 셈입니다 대단한 발전입니다 축하해요 최안보 선생은 낯색하나 바꾸지 않고 두꺼비 같은 입에서 침을 튀기며 말했다 거기에다 대단한의 대의 부분을 얼마나 길고 멋들어지게 발음을 하는지 도무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감동이 겨운 나머지 혹시 그가 눈물이라도 흘리진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런 극치의 칭찬에 맞은편 소파에 앉은 오여사는 뚱뚱한 몸을 소녀처럼 꼬면서 얼굴이 정말 소녀처럼 붉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괜찮은 작품인가요? 아 정말이지 않고요 여보 장군 장군 생각은 어때? 최안보 선생은 마치 원군을 청하듯이 조금 떨어진 사무실 한쪽 구석 책상에 앉아 사물을 보고 있는 억만을 불렀다 그리고는 오여사를 향해 덧붙였다 저 장군도 문창과 출신이거든요 아직 어리지만 작가 지망생이랍니다 제기랄 나까지 끌어들일 게 뭐람 엄마는 길 가다가 불심 검문에 걸린 놈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는 예의 더듬거리는 어투로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했다 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식 같은 데요가 뭐냐 같은 데요가 남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 요즘 애들은 저렇게 내가리가 없다니까 최안보 선생은 엉뚱하게 억만을 향해 그렇게 점잖게 한번 꾸짖고 난 다음 헛개침을 큼큼하고 나서 입맛을 다시면서 이번에는 빨간 볼펜을 들어 오여사의 필드에 핀 꽃에 밑줄을 긋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게 티랄까 그러면서 최안보 선생은 오여사의 시에 빨간 볼펜으로 돼지꼬리를 사정없이 그렸다 적어도 이 방면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전문성을 넘보거나 주제 넘는 제자들이 자신을 천재로 착각하여 선생을 우습게 아는 일이 없도록 못을 박아두는 노련한 수법이었다 방금 전에 칭찬에 바람이 든 오여사의 얼굴에 아연 긴장감이 돌았다 분명히 뛰어난 감각의 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하다고는 할 순 없어요 분명히 뛰어나긴 하지만 자, 보세요 최안보 선생은 오여사의 코앞에 바짝 필드에 핀 꽃을 갖다 대고서 말했다 헐헐 아슬아슬 멀리 멀리 이게 바로 오게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듯해요 아주 그럴 듯하긴 해요 하지만 그럴 듯한 표현도 자주 쓰면 습관적인 넋돌이로 떨어지고 말죠 헐헐 날아가네 아슬아슬한 포물선 멀리 멀리 날아가는 자, 보세요 이것들이 모두 상호간의 충돌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작가의 주관성이 너무 개입될 때 바로 이런 지나친 표현법이 나오곤 하지요 자, 이것만 빼고 봅시다 한번 빼놓고 보자 말입니다 때리면 아슬아이 날아가는 백구 이건 절창이에요 야, 백구를 백구라니 지랄하고 있네 책상에 코를 파묻고 있었지만 귀에 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약장수처럼 떠들어대는 최안보 선생의 소리에 억마는 혼자 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보세요 날아간다는 표현 말이에요 같은 연에서 세 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아슬아이 날아가는 그리고 수평선 날아가네 그리고 가만있자 옳지옳지 멀리 멀리 날아가는 세 번이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한 연에서 같은 표현을 세 번씩이나 쓰다니 그리고 날아가네 하는 식의 표현도 문제고요 그냥 날아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만 고치면 아주 틀림없는 명시가 될 거예요 명시가 속구리 비행기를 태웠다가 어느새 마치 쪽집게로 집어내듯이 오여사의 시 필드에 핀 꽃에 약점을 찍어내었다 억만이 흘끼 눈을 들고 보니 오여사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역시 최안보 선생은 노련한 시인이었다 올려치고 내려치고 꼬집다가 어루만지고 어루만지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때리고 때리다가는 어느새 빠지고 빠졌다가 걸고 넘어지고 걸고 넘어졌다가 잡아 일으키고 잡아 일으키는 척하다가 밀어버리고 밀었다가 어느새 슬슬 달래며 끄는 그 수법이 과연 강남의 인류 몽개기요 천하의 최안보 시인임에 틀림이 없었다 억만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도 한편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최안보 선생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억만이 그러할진데 당사자인 오여사는 말할 필요도 없을 테였다 한바탕 이를 치른 뒤끝처럼 오여사의 이마에 어느새 땀이 촉촉히 베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문학지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느새 오여사는 당당하고 거만해지고 천하의 최안보 선생은 다시 초라해졌다 그 다음에는 돈이 발언할 차례였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는 법이다 오여사는 망설임 없이 특별 과외비쪼로 두툼한 봉투를 하나 던져주었고 최안보 선생은 두꺼비같이 넙죽한 입술에 침을 한 번 슬쩍 파르고는 냉큼 그것을 집어 양복 안주머니에다 집어넣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안보 선생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나저나 빨리 등단할 준비나 하세요 이런 아까운 재주를 감추어둔 데서야 말이나 됩니까 시집도 내어야 할 테고 내가 잘 아는 문예지가 있는데 이건 저기 장군 주세요 최안보 선생의 말을 슬쩍 끊으며 오여사는 억만의 목도 챙겨주었다 십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었다 하아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보 장군 장군 이거 너도 오여사님이 너 수고한다고 주시는 용돈이야 아 아 괜찮습니다 억만이 황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다 어른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야 빨리 받아 최안보 선생은 자기가 죽이라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명령하듯이 말했다 억만은 엉거주춤 그들 곁으로 걸어가서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그리고 오여사를 향해 꾸뻑 절을 했다 우리 장군이 요즘 애들과 달리 순진하다니까요 문학을 아는 놈이 좀 치기도 있어야 하고 뻔뻔스럽기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순수하다는 뜻이겠죠 최안보 선생의 말에 오여사가 두둔을 하며 말했다 순수라는 말 속에는 최안보 선생을 향한 보이지 않는 멸시와 비수가 담겨있었다 시인 최안보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하긴 그렇기도 합니다만 하하하하 최안보 선생은 젠채하며 허세 가득한 웃음을 날렸다 역시 두 사람은 고수였다 그런 속에서 억만은 일련녀를 보냈다 모두가 허구였고 허영이었고 바람이었다 문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말잔치였고 거짓말이었고 교원 영색이었고 뻥이었다 억만은 그들 모두를 경멸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치 바보나 든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쨌든 돈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중에 드디어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하루는 오여사가 억만에게 식사나 같이 하러 가지 않겠느냐고 말을 건네왔다 그동안 문희 아카데미를 끌어가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그 위로차 자기가 한 끼 사고 싶다는 것이었다 억만은 별 생각 없이 그러시라고 했다 자기가 꼭히 무슨 위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식사 한 끼쯤 사줘도 괜찮은 사람들로부터 식사 한 끼쯤 얻어먹는 것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말하자면 강남의 이런 문화에 그 역시 얼마만큼 닮아 있었던 것이다 오여사는 자기의 흰색 그랜저에 억만을 태우고 강변도로를 거쳐 양수리 쪽으로 달렸다 차창 밖으로는 가로수 사이로 푸른 강물이 햇빛에 부딪혀 반짝이는 것이 보였고 그 위로 팔자 좋은 선남 선녀들이 흰 물결을 가르며 수상스키를 타고 있는 것도 보였다 은은한 방향이 감도는 조용한 차 안에는 오여사의 취향대로 고전적인 피아노 음악이 잔잔하게 깔렸다 모두가 평화 그것이었다 적어도 이 순간 그 차 안에서만큼은 세상의 증오나 전쟁, 폭력, 기아, 실업, 가난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차는 미끄러지듯이 강을 따라 달렸다 미스터 장은 애인 없수? 어느 곳인가를 지나갈 때 오여사가 뜬금없이 물었다 아직 없는데요? 엉마는 황급히 변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더듬거리며 말했다 흠, 그런다고 누가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치고 애인 없는 사람도 있나? 진짜요? 진짜라면 내가 하나 소개해 줄까? 아직 장가갈 마음은 없습니다 순진하긴 누가 장가갈 상대 소개해 준댔나? 미스터 장이 몰라서 그렇지 애인은 뭐니뭐니 해도 유부녀가 최고예요 누나같이 어리광도 부릴 수 있지 때때로 용돈도 주지 인생 상담자도 되어주고 곰삭은 젓갈처럼 깊은 맛도 있지 오여사의 목소리가 어느새 코맹맹이로 변해 있었다 아무리 억만이 순진한 척 했지만 그 말뜻을 이해 못할 바보는 아니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타구니가 뻐근해졌다 그러나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딴청을 떨며 한숨을 지었다 그게 뭐 인연이 있어야죠 허허허 남자는 역시 어려도 모두 늑대는 늑대라니까 그래도 난 늙은 늑대는 싫더라 늙은 늑대라뇨 그 있잖우 최한보 욕심많은 늙은이 말이야 돈이래면 사죽을 못쓰지 신은 그럴듯하게 쓰는지 모르지만 형편없는 늙은이더라고 미스터 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아 그 그런 측면이 있죠 엉마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완전히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모두가 능구렁이었고 여우였고 고수였던 것이다 아 그건 그렇고 미스터 장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전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강변을 따라 러브호텔, 러브모텔, 러브장 풍차가 빙빙 돌아가는 레스토랑 작은 정구가 별처럼 반짝이는 찻집 하얀집, 까만집 라이브 콘서트 불고깃집 장어구이집, 통나무집, 통돼지구이집 돌집, 흙집, 전통집, 생고깃집, 갈매깃집 횟집, 매운탕집, 보신탕집, 뱀탕집 언덕 위의 집, 언덕 아래의 집 시인과 촌장이 저마다 특색을 뽐내며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오여사는 하얀 그랜저를 미끄러지듯이 몰아 그 중에서도 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5층짜리 하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레스토랑이고 그 위에는 호텔인 다용도 식당이었다 실내 장식이 온통 번쩍이는 흰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 오여사는 암소갈비 스테이크와 이태리산 적포두주 한 병을 시켰다 하얀 양복에 검은 나비 넥타이를 맨 웨이터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갔다 엄마는 장에 처음 나온 촌딱처럼 눈만 껌뻑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엔 이 모든 것이 외국 영화에나 나오는 풍경들 같았다 뭘 그리 어리빠졌남 자 우리 위하여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적포두주가 넘치는 클라스를 틀었다 잔과 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어쩜 남자가 이렇게 피부가 고울까 오래 며칠하였소 술이 들어가자 어느새 오여사는 꼬부라진 목소리를 내었다 나인 꽤 들었어요 설세면 서른이요 서른이면 꼬띠네 그리야 한창 좋을 때구먼 여자들이 줄을 서겠어 이 누나도 그 나이 땐 남자들이 줄을 섰는데 말이야 화무시비룡이여 달도 차면 이지러진다더니 오여사는 철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여사님이 어때서요 지금도 고우신데 정말 나 고아? 그럼요 엄마는 술김에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말해버렸다 얻어먹는 처지에 이왕이면 거짓말도 화끈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기도 모르게 최안보 선생에게서 터득한 처세술이었는지 몰랐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그런 자신의 태도에 대한 자기 멸시와 야릇한 자악감이 잃었다 오랜만에 젊은 총각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 황홀하네 오여사는 눈꼬리를 살짝 흘기면서 말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브라보 다시 잔과 잔이 부딪혔다 한 잔을 숨도 쉬지 않고 쭉 들이키고 난 오여사는 갑자기 억만의 얼굴 가까이 입을 바싹 갖다 대고 속삭이듯이 말했다 미스터 장 미스터 장은 아직 젊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세상은 얕게 살아야 해 순친한 척 바보처럼 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지 알아? 세상은 온통 도둑들과 사기꾼들로 우글거리지 겉으론 점잖게 굴지만 저기 앉아있는 저 인간들 보라고 속에는 모두 탐욕스런 구렁이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지 그게 세상이야 그걸 알아야 출세를 할 수 있어 오여사의 입에서 단내가 물씬 풍겼다 워낙 입을 바싹 붙이고 말했기 때문에 억만은 볼이 간지러웠다 내가 보니까 미스터 장도 그런 소질이 있어 오여사는 뭐가 우스운지 혼자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러나 억만은 따라 웃지 않고 그런 그녀를 가만히 건너다 보며 포도주를 마셨다 이 누나가 미스터 장 출세시켜줄까? 그건 내게 쉬운 일이야 개울을 건너갈 때 슬쩍 손 한번 내밀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세상엔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한결같이 어리석다는 점이야 어리석음이 뚝뚝 떨어지지 어떤 때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런 자리에 앉아있나 싶을 정도니까 그러나 출세한 인간들의 세상은 마치 성과 같아서 그들이 아무리 어리석든 바보든 간에 서로 지켜주지 경찰과 법과 철조망과 개가 그들을 지켜줘 미스터 장 같은 인간이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림도 없지 절대로 성체의 문은 열리지 않아 겨우 머리가 좋거나 운이 째지게 좋은 놈 몇몇만 어쩌다가 들어가는 수가 있지만 오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잔에 남아있던 포도주를 남김없이 단숨에 마시고 다시 한 잔을 스스로 따랐다 그러나 내가 열어주면 금방이야 알고 보면 그들 역시 종이 같은 성에 불과하거든 그런데 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너무 갑자기 마셨어 오여사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나 위에 가서 조금 누웠다 갔으면 좋겠어 미스터 장 어떡하지? 택시를 타고 먼저 가든가 이곳에 무슨 택시가 있을 리가 있으며 택시비는 도대체 누가 내준단 말인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엉만이라고 짐작하지 못할 바보가 아니었다 노골적인 말보다 더 노골적인 유혹이었다 엉만의 마음에 갈등이 파도처럼 일었다 결국 엉만은 비틀거리는 오여사를 부축하여 레스토랑 위에 있는 호텔로 올라갔다 야릇하고도 불순한 어떤 기대감과 불안한 죄책감이 가슴 속에 얄굳게 엇갈렸다 오여사는 엉만의 가슴에 거의 몸을 맡기다시피 하고 있었다 물컹물컹한 오여사의 가슴이 엉만의 팔과 가슴에 자꾸 부딪혔다 짙은 향수 냄새가 엉만의 머리를 어지럽도록 휘저어 놓았다 그래 지금 이 여자는 날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군 그깟 포도주 몇 잔에 취한 척하다니 나도 그렇게 순진하진 않아 그런데 어쩌지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릴까 엉만의 얼굴에 긴장이 지나갔다 명치깨가 뻐근했다 술기운이 눈자위로 올라왔다 풍만하고 부드러운 오여사의 몸과 머리카락이 엉만의 팔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숯째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잖아 스스로 먹이가 되어 품에 들어온 새를 마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보 짓이 아닌가 가지자 해치워버리자고 나야 손해볼 것도 없는 짓이잖아 어차피 인생은 바람 같고 지나가면 후회하게 되는 법 도덕군자처럼 굴 것도 없잖아 짧은 순간 많은 생각들이 그림자처럼 엉만의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갔다 엉만의 어깨에 기댄 오여사의 몸에서는 잘 익은 열대과일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 냄새는 향수 냄새와 지섞여 엉만의 마음을 야릇하게 흔들어 놓았다 그녀의 살진 하얀 목덜미에는 가늘게 주름이 잡혀 있었다 정교한 보석 목걸이가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서 반짝거렸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오여사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엉만의 목에 매달렸다 단내가 훅 하고 끼쳤다 엉만은 자기도 모르게 오여사를 살짝 밀쳐내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여사는 발정한 암캐처럼 더욱 세차게 매달렸다 몰라 미스터 장 나 좀 안아줘 오여사의 두툼한 입술이 엉만의 입술을 덮었다 뜨겁고 축축한 혀가 엉만의 입속으로 들어왔다 아무리 노화라도 꽃은 꽂힌 법이다 아니 촛불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다 오여사의 눈은 술기운 탓만은 아닌 그 무엇으로 형기증나게 불타고 있었다 엉만의 의지는 그 불길 앞에 가엾을 정도로 쫄아들었다 매혹이라는 단어가 있다 매혹이란 원래 개구리가 뱀 앞에 섰을 때 어리빠져버린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차가지는가 매혹 때문이다 사랑하는 연인 앞에 서면 누구나 뱀 앞에 선 개구리의 상태가 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엉만은 어떤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그런 매혹이 아니라 중년의 농익은 정염 앞에 맥없이 허물어지는 그런 동물적인 매혹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강하게 그를 유혹하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그러한 강력한 유혹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지랄 같고 얄굳기도 한 마음과는 달리 엉만의 몸은 탱탱하게 부풀어 올랐다 오여사는 순식간에 자신의 옷과 엉만의 옷을 벗겼다 이제 둘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얀 시트가 깔려 잘 정돈되어 있던 침대 위가 갑자기 흐트러졌다 대신 불꽃이 일렁거렸다 오여사는 불꽃 속에서 사나운 맹수처럼 엉만의 가슴을 물어 뜯었다 그리고 어깨와 팔, 배, 성기, 다리와 발가락까지 물어 뜯었다 굶주린 암사자 한 마리가 어린 사슴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남김없이 탐식하듯이 오여사는 엉만의 젊은 몸을 뒤져 내장까지 마음껏 물어 뜯었다 그녀의 입가에 엉만의 더운 피가 흠뻑 묻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런 다음 엉만을 자신의 몸속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몸은 아직 꽃뱀처럼 매끄럽고 탄력이 있었다 엉만은 판단력을 잃어버렸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다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발정난 꽃뱀은 엉만을 칭칭 동여 감고 놓아주지 않았다 꽃뱀의 몸에는 수많은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마다 미끈거리는 긴 혀가 있어 엉만을 덩굴손처럼 감아 사정없이 안으로 빨아들였다 구멍 안은 광대한 우주의 공간처럼 현지 우연했다 엉만은 마치 무중력 상태에 놓인 원숭이처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우주 공간 속을 둥둥 떠다녔다 그러다가 좁고 숨 막히는 터널이 나타났고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급하게 지나가면 갑자기 빛이 폭발하곤 했다 우여사는 가엾은 승냥이처럼 울어댔다 순간 엉만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마치 돌아갈 입구가 막혀버린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턱 막혔다 빨리 이 의식이 끝나고 다시 빛이 환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싶었다 겨울여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현주는 엉만의 첫 여자였다 엉만은 대학 3학년 때 연극반 연습실의 창고에서 현주를 통해 처음으로 남자가 되었다 그때 현주는 2학년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수치스럽거나 불결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엉만은 그녀가 원하기만 하면 나중에 결혼까지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졸업을 하자마자 그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코스움을 길렀던 남자 선배와 결혼을 해버렸다 그 때문에 엉만은 한동안 미친놈처럼 떠돌아다녔다 누군가 남자는 여자를 통해 세상을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엉만이의 젊은 날 방황 뒤에는 언제나 그녀가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앙상한 가지의 백양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겨울강의 풍경과 함께 그녀는 흑백 사진처럼 그의 기억 저편에 언제나 어슬렁거렸다 길고 긴 방황이 끝나갔을 때 엉만은 어느새 나이를 훌쩍 먹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혹은 몇 세기의 빛이 흘러가버린 것일까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텅 비었고 깊은 물 밑처럼 정밀하였다 엉만은 천천히 매혹에서 깨어났다 옆을 보니 베개 깊숙이 머리칼을 파묻고 오여사는 방금 융단폭격이나 당한 도시처럼 모로 쓰러져서 자고 있었다 엉만은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커튼을 조금 걷자 강이 보였다 어느새 사방은 어두워져 있었고 어둠 속으로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 건너 멀리 불빛이 아련하게 젖어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다 엉만은 담배를 피워물었다 어둠 속에서 연기가 꼬물꼬물 파랗게 흩어졌다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슬프고 철양한 기분이 되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토록 빛나던 꿈과 이상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나에게도 일찍이 날고 싶었던 푸른 창공이 있었지 새의 깃털에 촌농을 발라 만든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날아가다 떨어져 죽은 그리스 신하의 이카루스처럼 나에게도 야망이 있었지 밤을 새워 시를 쓰고 아침이면 밝아오는 햇살에 종이를 찢으며 하염없이 절망하던 그래 하염없이 절망하던 열정의 시간도 있었지 소주잔을 사이에 두고 친구들과 피를 토하는 격론을 벌였던 순수한 시절 가난했지만 부유했던 그때는 아직 그가 새였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는 날개를 잃어버렸다 길들여진 새는 더 이상 날개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날개를 잃어버린 새는 닭의 족속이 되었다 대가리를 땅에다 쳐받고 지렁이를 찾는 닭의 족속 억만의 눈가가 자기도 모르게 젖었다 방은 어둡고 고요하였다 먼 강 저쪽의 불빛이 어둠 속의 별처럼 떠있었다 푸른 담배 연기는 유리창을 따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꾸물꾸물 기어가다가 사라졌다 억만은 이제 이 가짜들의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더 길들여지기 전에 떠나야 할 것 같았다 최한보 선생도 오여사도 그들의 문학도 모두 가짜들이었고 도깨비들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억만이 본 것은 문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도깨비 잔치였고 허영이었고 한멸이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로마의 폭군 네로는 마지막으로 시인이라는 명예를 갖고 싶었다 그는 로마를 불태웠다 그리고 하프를 타며 시를 읊었다 선량한 사람들을 굶주린 사자굴에 넣고 뜯어먹히게 했다 그리고 눈물을 찔금거리며 슬픈 노래를 지었다 그의 친구이자 시인이었던 페트로니우스는 죽으면서 네로에게 말했다 네로야 로마를 불태워도 좋다 죄 없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해도 좋다 그러나 제발 그 대먹자는 시만은 짓지 말아다오 그것이야말로 억만이 그들 가짜배기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말이었다 이제 부자들의 그런 도깨비 잔치를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쪼르르 달려가는 자신과도 이별을 할 시간이 된 것이다 날자 우울한 내 영혼이여 한 번만 더 날자꾸나 벌써 가? 어느새 깼는지 오여사가 이불로 가슴계를 가린 채 말했다 엄마는 말없이 옷을 입었다 자기 화났어? 나 담배 한 대만 줘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주었다 길게 담배 연기를 토해낸 오여사는 상체를 일으켜 지갑을 뒤지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었다 자 이거 용돈이나 해 생각나면 전화하고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아 안주머니에다 넣었다 마치 몸을 팔아 일당이라도 받는 기분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도망치듯이 호텔을 빠져나왔다 어두운 하늘에서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엉만의 가슴에도 어두운 장막처럼 비가 내렸다 내 가슴 속에 겨울나무 한 그루 서 있지 빈 가지 맨몸으로 푸른 하늘 향해 서서 날선 바람에 윙윙 소리 내어 오는 겨울나무 한 그루 일상적인 삶의 배반적인 욕망과 쾌락과 현란한 말에 취해 비틀거릴 때에도 비겁과 안일에 습자지처럼 젖어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나를 때리는 나를 후려치는 그때 그 시절의 겨울나무 한 그루 이제 다시 그 겨울나무가 보고 싶었다 겨울나무들이 서 있는 순결한 숲으로 가보고 싶었다 그곳에 가서 자기도 차례로 옷을 벗고 알몸이 되고 싶었다 알몸으로 끌어앉아 오랫동안 혼자 하늘과 대지와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 강을 따라 나 있는 어두운 아스팔트 길을 한참 걸어가자 마침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가 오고 있었다 그 길로 엉마는 당장 그 편한 생활을 집어치웠다 그리고는 공단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아는 선배를 만나 일용직 노동자로 삽자루 하나를 둘러매고 건설 현장을 찾아 전국을 구름처럼 물처럼 떠돌아다녔다 일은 힘들었지만 기꺼이 젊은 날의 단련기간쯤으로 받아들였다 아직도 그의 가슴에는 식지 않은 열정이 있었다 피곤한 날이었지만 밤에 한바에서 혼자 시를 쓰고 일기도 썼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열정만으로 살기에는 버거운 곳이었다 IMF가 터지면서 건설 회사들이 줄지어 무너졌고 눈 깜빡할 새에 현장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게 되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데서는 십장이란 놈이 몇 달치의 임금을 중간에서 떼어먹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일자리가 없자 생활은 급전직하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돈 생길 구멍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돈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삶을 의미했다 엉마는 공사판에서 만난 박씨라는 50대 사내를 따라 고물상에서 함께 일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때려치우고 서울역으로 갔다가 어느 틈엔가 서대문 공원의 노숙자 틈에 끼어 밥이나 타먹는 비둘기 같은 신세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비둘기는 비둘기라도 모이를 던져주면 일제히 오구구 달려드는 깃털이 다 빠진 보기 흉한 비둘기들이었다 엉마는 아직 한창 나이인데도 그들 사이에 끼어 먹고 자는 신세가 되고 보니 어느새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수염은 멋대로 자라고 옷도 더러워졌다 스스로도 어쩐지 인생의 종종 같은데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밥만 먹고 나면 아무데나 퍼둬버리고 누워 잠을 자고 술을 한 잔 얻어 마시고 나서도 잠을 잤다 웬놈의 잠은 그리도 많은지 일평생 잠만 자다가 죽어라 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종의 가수 상태에 오래 빠져 있으면 마약을 피운 것처럼 현실과 꿈이 묘하게 하나가 되었다가 분리가 되면서 자포자기 편안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대낮에 종이박스 위에 가만히 누워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습이 안까지 훤히 다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정말 사는 게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런 맛에 길들여지면 어지간한 일도 하지 않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역 앞에서 우연히 대학 동창생인 박기섭의 눈에 띄었다 그는 학교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빤질거리게 기름기가 흘렀다 마치 지옥에 순찰 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난 부처님처럼 그는 깜짝 놀라는 눈치더니 곧 다짜고짜 억만의 손을 끌고 그곳에서 나왔다 그런 다음 여기 새로 문을 연 자기네 글짓기 학원에다 반강제로 끌어앉혔다 이것이 그동안 서른남짓 세월 살아온 억만의 검은 비망록이었다 뚝방 동네 공부방은 뚝방 동네의 안쪽 끝에 있었다 낮은 슬레이트 지붕에 쌓여있던 눈이 투둑 소리를 내며 땅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억만은 뚝방 동네의 비좁은 골목길 사이로 걸어갔다 골목 양옆으로 이마빼기를 맞대고 서 있는 성략갑 같은 집에 희미한 창문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려 나오고 있었다 아이 우는 소리와 부부싸움을 벌리는지 바락바락 악을 써대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가로등 불빛이 밝혀져 있었지만 골목은 수족관 속처럼 어두웠다 좁은 현관이 골목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안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집들도 지금은 모두 닫혀있었다 나팔꽃 과꽃을 심어놓은 벽쪽 화단엔 꽃 대신 연탄들이 수북히 쌓여있었고 굴뚝과 텔레비전 안테나들만 하늘 위로 총총히 치솟아있었다 억만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걸어갔다 하루종일 광고지를 돌리며 돌아다니느라 다리도 아팠고 배도 고팠다 지나가면서 보니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구멍가게 안에는 고스톱을 치는지 사내들 몇이 난로가에 둘러앉아있었다 여름에 버드나무 및 공터에서 하루종일 윷놀이를 하던 사람들을 터였다 호빵이라도 하나 사 먹을까 하다가 포기하고 엉만은 계속 걸어갔다 원래 개천 너머 아파트 쪽에도 뚝방 동네가 늘어서 있었는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모두 철거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산 밑 한쪽에 있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가 보상금을 받아 딴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남은 동네도 활기가 옛날 같지 않았다 이곳은 언제 또 재개발될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 했더니 장선생 아니요 그때 검은 그림자 하나가 골목길에 연탄재를 부수고 있다가 아는 채를 했다 엉만이 고개를 들어보니 시장 어귀에서 야채 리아카상을 하는 최씨 마누라였다 자기 애를 공부방에 보내고 있는 처지라 엉만을 보면 꼭 선생이라 칭했다 아니 영임이 어머니만이세요?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엉만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말했다 죽치고 앉아있어 봐야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야죠 그래도 아저씨는 좀 어떠세요? 영임이 아버지 최씨는 최근에 위암 수술을 했다 그래서 안부를 물어본 것이다 그러면 술이 웬 수지 허구한 날 술을 마셔 대놓았으니 위장이 멀쩡할 리가 있나요? 대충 잘라내긴 했지만 경관은 두고 봐야 안답니다 영임인 요새 공부 잘해요? 그까지 기집애가 공부 잘하면 못해요? 졸업장이나 받아오면 됐지 쏘듯이 말했다 영임이 어머니는 언제나 말투가 그랬다 요새 세상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만 잘나면 얼마든지 날고 기는 세상인데 공부방이라도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그러세요 자 그럼 엉만은 당부하듯이 말하고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공동 빨래터에도 눈이 소담하게 쌓여있었다 공부방이 있는 슬레이트 집의 어두컴컴한 마당으로 들어서자 털이 더러운 전박이 강아지 한 마리가 엉만의 바지까랑에 붙으며 죽어라고 지저댔다 벌써 한두 번 본 것도 아닌 사이인데도 볼 때마다 언제나 나 몰라라 하고 악착스럽게 지저대는 놈이었다 이놈 개새끼 나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라도 졌냐 저리 가지 못해 엉만이 주먹을 쥐고 얼으며 말했다 그래도 강아지는 지지 않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덩달아 여기저기서 동네 개들이 함께 지저대었다 엉만이 난처해하고 있는데 블럭으로 지어놓은 볼품없는 공부방 건물에 베니어문이 열리면서 착 가라앉은 목소리가 점잖게 흘러나왔다 복술아 그만 지저라 거 누구요 이어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반갑게 말했다 어 장형 어서 오시오 그러자 복술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져서 목소리 쪽으로 가버렸다 그 목소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뚝방교회 황연수 전도사일 것이었다 베니어문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에 비친 그는 빼빼 마르고 뒷머리를 바싹 깎아 올려 마치 60년대의 대학생 같은 인상을 주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가 바로 이 타가소와 놀이방을 겸한 뚝방 공부방의 주인이었다 뚝방교회는 그곳에서 십여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억만에 앞서 방으로 들어가는 그는 한쪽 다리를 몹시 절고 있었다 그런데 방에선 뜻밖에도 삼겹살 굽는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눈 녹은 물이 새어 들어와 질적해진 구두와 양말까지 벗어놓고 황전도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니 대학생 민기 외에 늑수구레한 얼굴 두어 시 블루스타를 올려놓은 상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한창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는 중이었다 둘은 구면이었고 한 명은 모르는 얼굴이었다 어이 장형 어서 오시오 구면인 한 명이 쌈싼 고기를 한 입 가득 넣은 채 커다란 소리로 인사를 했다 뚝방 동네 자율방범대장을 맡고 있는 오춘식 씨였다 호랭이 지말하면 온다더니 왜 안 오나 했지 얼굴이 검고 머리가 곱슬한 그 친구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합방 공장에 다니다가 손가락 두 개를 잘라먹은 박성태 씨였다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 참이었던 엉마는 3년 굶은 거지 잔치집 만난 기분으로 그들 사이에 끼었다 인사하세요 이쪽은 신나라 글짓기 학원 강사며 우리 뚝방 공부방 일꾼이기도 한 장엉만 씨 이쪽은 여기 뚝방 동네 통반장을 겸하고 있는 마영달 씨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구면일 테고 엉만이 한쪽 모서리를 비집고 앉자 황전도사가 인사삼아 소개를 시켜주었다 통반장을 겸하고 있다는 50대 마영달 씨는 나잇값 하느라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 흉내만 냈다 엉만은 돌아가며 가볍게 눈인사를 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젓가락을 집으며 엉만이 이유나 알고 먹자는 투로 물었다 겉도 몰랐어 오늘이 황전도사님 귀빠진 날 아니요 춘식 씨가 일회용 종이컵에 소주를 부어주며 말했다 해병대 출신인 춘식 씨는 엉만이 알기론 얼마 전까지 이삿짐 센터에서 용달을 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이 없어 집에서 놀고 있었다 IMF 시대의 생일은 무슨 생일 나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춘식 형제가 저녁에 삼겹살을 사들고 왔지 뭐요 황전도사가 싫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놈의 IMF인가 지랄인가 이제 그만 이야기하소 맨날 듣고 또 듣고 하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오 성태 씨가 고기를 씹으면서 말했다 그래 그 말도 맞아 자 오늘은 우리 뚝방 동네의 지킴이 황전도사님을 위해 건배를 듭시다 춘식 씨가 말했다 벌써 술이 몇 순배 돌았는지 눈자위가 복사꽃이 핀 것처럼 볼카했다 다들 종이컵을 부딪혔다 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성태 씨의 익살에 웃음이 터졌다 술을 못하는 황전도사는 대신 콜라로 건배를 했다 뚝방 공부방에 오래간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뚝방 공부방은 낮에는 타가수와 공부방을 겸해 사고 밤에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애들이 그린 그림 칠판 등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싱크대까지 놓여 있었다 푸른 형광등이 경기 들린 놈처럼 퍼덕거렸다 그런데 여기 뚝방 개천을 복개한다는 말이 들리더만 마통장이 상추에다 고기와 된장을 놓고 정성껏 싸면서 말했다 복개라뇨 시멘트로 덮어씌운단 말이오 준식 씨가 말을 받았다 그렇지 구청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는 정보가 있어 님이 멀쩡한 개천을 왜 덮어씌워요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닐 텐데 저기 건너편 아파트 측에서 구청에 로비를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새로 들어선 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 개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요 떡질놈한테는 이런 방금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오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제멋대로 자란 준식 씨가 발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도 유분수지 구청놈들은 뭐라고 자빠져 있는가 자네들도 참 구청애들이 언제 우리 없는 놈들 생각해 준 적이 있었나 가재는 개편이라고 건너편에 재개발할 때도 봐 사정없이 밀어붙이지 않았던가 베 임대 아파트 딱지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나 마통장이 타는 고기를 집어 밖으로 내놓으며 말했다 아무리 썩어서도 개천은 개천 아니오 여기로 물이라도 흐르니까 그래도 동네 꼴을 하고 있지 그마저 없으면 우리 뚝방 동네는 죽어 안 그래요? 준식 씨가 술기운에 호기롭게 말했다 그래요 복개를 해놓으면 동네는 동네대로 죽고 개천은 개천대로 죽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썩은 대로 오리도 키웠고 개천가 텃밭에선 호박이나 상추도 심어 먹을 수 있었지만 복개가 되고 나면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란 것도 숨을 쉬지 않으면 더 썩어가게 마련이에요 청계천 보세요 예전에는 그게 맑은 물 흐르는 개천이었다잖아요 복개를 해놓으면 개천이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데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살 수도 없어요 뚝방 동네란 이름도 바꿔야 하고 황전도사가 말했다 게다가 주차장 들어서면 시끄러워 잠도 못 자요 개천이라도 있으니까 아파트 지역하고 여기가 구분되어 있지 복개해나 봐요 금세 먼지만 풀풀 날리는 쓰레기통으로 변하고 말지 준식 씨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천년 만년 이곳에 살 것도 아닌데 뭘 시풀 빨리 이곳을 떠야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성태 씨가 느려 터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천년에 그리고 뜰 때 뜨더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네나 나나 복권으로 돈벼락이라도 맞지 않는 한 당분간은 아니 상당한 기간 동안 이곳에 살지 않으면 안 될 걸 안 그래 그럼 어떡하면 쓰겠나 마영달 통장이 말했다 어떡하긴 어떡해요 초기에 막아야지 불도저 가지고 들어오면 그땐 소용없다 춘식 씨가 급하게 말했다 어허이 이 사람이 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문제는 그걸 어떻게 막느냐 하는 말이네 구요 춘식이가 어물거리자 황전도사가 대신 말했다 우선 구청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따져봐야죠 진짜라면 어떻거나 반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플래카드를 만들어 거는 것도 한 가지 방책이고요 뚝방 개천 복개 결사 반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어이 억만 형제 생각은 어떻소 황전도사의 말에 정신없이 삼겹살을 싸서 입에 놓고 있던 억만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 아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통장님하고 저하고 내일이라도 구청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글쎄 개들이 까딱이나 할까 춘식이는 여전히 미심쩍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미자네 할머니잖아요 그쯤에서 성태씨가 말머리를 돌리며 말했다 미자 할머니? 왜 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억만이 끼어들며 물었다 미자 할머니라면 치매끼가 있어 물건을 사러 나왔다가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양반이었다 억만도 두어 번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었다 며칠 전 집을 나간 후 아직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답니다 저런 그래서요? 파출소에다 신고를 해놓았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지 뭡니까 노만까지 든 양반인데 근데 자넨 방범대장이면서 여태 뭐라고 자빠졌어? 성태씨가 춘식씨를 향해 핀잔을 주듯이 말했다 글쎄 나는 금시초문인걸 요즘 그렇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꼴에 도통 정신이 없어서 못 들었어 춘식씨가 변명을 하듯이 말했다 저러니 요즘 뚝방 동네에 범죄가 우글거리고 있는데도 태평이지 며칠 전에도 술집 나가는 46호 아가씨 따라온 사내새끼가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고 야단이더라고 그 여잔 맨날 남자들 불러들여서 그 야단이야 춘식씨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나저나 노인네가 혼자 어디로 갔을까 대충 먹었는지 마통장에 담배를 뽑아물며 말했다 지하철에서 누가 비슷한 노인네를 봤다고도 하던데 내가 아까 그 집에 갔다 왔어요 그때 황전도사가 말했다 미자 아버진 그 와중에 술만 자시고 있고 미자 혼자 지 동생하고 쭈그리고 앉아 라면을 끓여먹고 있습니다 미자 고년이 어리지만 보통이 아니여 보통이 아니 무엇해 부모 잘못 만나 지지리 고생이지 초등학교 5학년인 미자도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 중에 하나였다 미자는 눈치가 빠르고 나이답지 않게 영악스러웠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슬쩍 하는 것도 예사였고 욕도 웬만한 어른 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한 꼬마들을 윽박질러 돈을 갈취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학교 선생들도 미자라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미자 엄마는 도배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미자가 2학년 때 인부 중에 하나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가버렸다 미자 아버지는 미자 엄마가 도망간 후 반년을 찾아다니다가 술주정꾼이 되어 돌아왔다 그런데다 공사장에서 허리까지 다쳐 지금은 집에서 놀고 있는 신세였다 미자 엄마는 긴 머리에 갸름한 얼굴에 미자를 떠올렸다 언젠가 여름 밤 엄마는 공부방 마당에 놓인 평상에 미자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마당가에는 붕꽃이 어지럽게 피어 밤 공기 속으로 향기를 날리고 있었다 미자야 너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엉망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아니 뜻밖에도 미자는 단호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 야 너 대단하구나 그런데 난 말이야 난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엄만 내가 7살 때 돌아가셨지 지금 미자보다 더 어렸을 때야 나는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나는 누가 엄마가 보고 싶지 하고 말하면 때려주고 싶었어 날 놀리는 것 같았거든 엄마가 원망스러웠어 엉망은 마치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고백이나 하는 듯이 천천히 말했다 손으로 붕꽃 하나를 꺾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젠 누가 날도록 엄마가 보고 싶지 하고 물으면 그래 이 바보야 그럼 넌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니? 하고 쏘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우스웠는지 미자는 피식하고 혼자 웃었다 미자야 저 꽃 좀 봐 예쁘지 않니? 그래 넌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엉망은 다소 장난스럽게 물었다 대문 밖 골목에는 외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미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여자 닌자 여자 닌자? 그거 재밌겠는데? 왜? 뜻밖의 대답에 엉망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복수하고 싶어서 미자는 무릎 사이에 턱을 묻은 채 눈을 빛내며 말했다 복수? 누구한테? 엉망은 약간 뜨끔한 기분이 되어 말했다 우리 엄마 그리고 잘난 차는 우리 반 애들이랑 또? 우리 선생님 선생님까지? 왜? 몰라 그냥 죽이고 싶어 미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다 엉망은 잠시 혼자 생각에 젖었다 마당가에 피어있는 붕꽃 위에 여름날의 희뿌연 어둠이 감겨 마치 사월 초파일의 종이등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달맞이 꽃이 지천으로 피어있을 개천에서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다 새처럼 작은 미자의 가슴에 찍혀있는 상처를 생각하자 엉망은 가슴이 아팠다 그 상처는 매의 발톱과 같은 날카로운 분노가 되어 세상을 향해 있었다 그 분노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맨살을 긁어 상처를 줄지 몰랐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미자는 위험한 애였다 그런 생각이 들자 엉망은 자기도 모르게 슬퍼졌다 긴 머리에 이렇듯 조그맣고 예쁜 애가 위험한 인물이라니 내 생각엔 세상의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전도사님처럼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고 동식의 아빠처럼 착한 사람도 있잖니 미자를 보면 미자 엄마도 틀림없이 좋은 분일 거야 그러나 미자는 무엇을 노려보듯이 앞만 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엉망의 머릿속에 그 여름밤에 미자 얼굴이 훤히 떠올랐다 그 미자 할머니가 집을 나가셨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엉망은 이따 가는 길에 한번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 험악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오긴 올까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 같은 놈들이야 평생 가야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쾌천에서 욕나는 것도 옛말이지 준식 씨가 술에 취해서 말했다 안 그렇소? 전도사님? 전도사님이야 그래도 든든한 주님 백이라도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놓고 제 말이 우스웠는지 소리내어 웃었다 황전도사도 사람 좋게 따라 웃었다 그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마누라와 함께 이곳 뚝방 동네로 들어온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 딸에도 둘이나 딸렸고 허름한 뚝방 교회 입구에 세워둔 나무 십자가도 꺼멓게 색이 변했다 신학대학 시절 반정부 서클에 가담했다가 2년간 옥살이를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다리를 져는 것도 그때 고문을 당해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하게 절룩거리는 한쪽 다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밝고 낙천적인 웃음을 달고 있었다 그는 이 뚝방 동네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다 어느 집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어느 해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까지 훤히 알고 있을 정도였다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들과 이야기하는 그 모습도 이 뚝방 동네에선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집집마다 문간에 사과박스를 놓고 토마토니 고추니 상추니 하는 채소와 나팔꽃 등에 화초를 심도록 한 것도 황전도사였다 그 때문에 동네가 밝아졌다 이렇게 가면 어쩐지 희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황전도사는 입가에 미소를 띈 채 부드럽지만 단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깊고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다가 다시 혁명이나 전쟁 같은 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유독 미국만은 수십 년 만에 드물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 뉴스를 들으면 어쩐지 세상이 희극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선 내전 때문에 매일 수십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탄자니아나 우간다나 북한에서는 매일 수천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연재해는 또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미국에선 연일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로 떠들썩하잖아요 루인스키의 드레스에 묻은 얼룩이 과연 클링턴의 정액이 맞는가 DNA 검사도 하고요 그는 어느새 미소를 거둔 채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는 동안 뉴욕의 다오지슨가 하는 주가는 미친년처럼 춤을 춥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선 실업자들이 우글거리고 수억의 인구가 기아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불과 350여 명의 세계 초인류 부자들은 인류의 절반인 25억이 가진 재산과 맞먹는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빈익빈 부입부가 세계적으로 양국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민족이니 국경이니 이데올로기니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금융 투기꾼이 1분만에 1억 달러의 돈을 벌기도 하고 작은 나라의 뿌리를 뒤흔들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외환위기에 극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어쩌면 세계 대공황을 거쳐 종말로 향해 가는 것인지도 모를 그는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끝을 흐렸다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럼 아무 대책도 없나요? 억만히 물었다 난들 뭘 알겠소 다만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절망적인 상태야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밖에는 이제는 새로운 질서에 의한 새로운 공동체 운동밖에 없습니다 무한정의 경쟁을 부추기는 시장 경제의 논리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비닐하우스를 짓고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억만히 다소 도전적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이상주의자는 있는 법이고 있어야 합니다 꿈이라도 꾸지 않으면 희망은 영영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니까요 지금 세계 구석구석에 사는 그런 이상주의자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녹색 운동의 얼굴을 하고 나오고 때로는 유기농법이다 생명운동이다 작은 공동체 운동이다 하며 거대 자본주의와 맞서 희망 없는 저항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레디컬리스트인지도 모릅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졌다 누군가 골목길을 빠르게 걸어가는 소리가 커다랗게 들렸다 이제 IMF 체제를 극복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인가 어떤 사회 체제가 과연 사람답게 사는 사회인가를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사고의 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낡은 사고로는 안 돼요 처음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때 무슨 비전이 있었겠어요 비록 노예로 지내긴 했지만 이집트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자유를 찾아 나온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사막 소금이 낀 죽은 바다뿐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그들 모두에게 가난에 대한 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와 평등의 땅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가난 프로젝트라고나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도 기존의 틀 가지고는 안 돼요 사회주인이 자본주인이 하는 틀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해요 인간의 심성, 사회의 질서, 우주의 질서까지 그래서 죽은 신이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신과 인간이 다시 말해 우주적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일치하는 신정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지금 너무 오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죠 신이 없는 세계는 공룡들이 어슬렁거리는 쥐라기 공원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혁명? 해방전쟁? 프로레타리아? 아, 정말 현대판 모세가 부활하든가 레닌이 부활하기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긴 그게 문제예요 억만의 빈정거림에 황전도사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사십 고개를 반은 넘긴 그의 얼굴에도 어느덧 세파의 흔적처럼 주름이 여기저기 쳐있었다 그는 사려 깊게 눈가에 주름살을 짚으며 말했다 어쨌든 누구 말맞다나 어떤 의미에서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고 제3의 물결, 제3의 운동도 시작되었어요 곧 어떤 천지에 의해 거대 담론도 창출되겠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니까 그러면 어떤 형식이든 혁명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자기 눈앞만 보아서 그렇지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누가 소련이 해체되고 사회주의 블록이 허물어질 거라고 예전엔 생각이나 했겠어요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보면 지금이 어떤 혁명의 전야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대화가 지루했는지 마통장과 성태 씨는 내일 바쁜 일이 있다고 먼저 들어가고 춘식 씨와 민기만 남았다 대충 상을 치우고 나자 춘식 씨는 그 자리에 팔을 베고 벌렁 누웠다 난 오늘 여기서 자고 갈라요 집에 가봐자 기다려줄 사람도 없고 단칸방에 혼자 사는 춘식 씨는 아무데나 누우면 그게 자기 집이었다 그는 금세 코를 골았다 장가도 가지 않고 그렇게 늙어가는 그를 보면 인생이 뭐 별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편으론 황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 춘식 씨를 바라보니 사람 사는 일이 참 어렵고도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 데다 술까지 한 잔 들어가니 억만도 몸이 솜같이 무거워져 있었다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게 변했다 벽 너머 골목길에서 술 취한 산에 웅얼거리는 노랫소리와 오줌 누는 소리가 들렸다 뚝방 동네의 겨울밤도 점점 깊어만 가고 있었다 전쟁과 혁명으로 시작된 20세기도 이제 장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뭔가 거대한 변화 같은 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무덤에서 요람까지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진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20세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끝나고 장막이 내려진 다음 밖을 나와보니 안개만 자욱이 끼어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짙은 안개가 이제는 아무도 그런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 없이는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낡은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때가 왔어요 황전도사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엉마는 자꾸 하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낮에 눈까지 맞은 터여서 몸이 더욱 눅진했다 아 황전도사님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천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 있기라도 할까요 엉마는 하품을 하며 속으로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춘식 씨와 자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줌을 눌어 밖으로 나갔더니 가난한 뚝방 동네 위로 그새 멈추었던 눈이 다시 포슬포슬 내리고 있었다 엉마는 눈이 쌓인 담 아래에다 오줌을 누며 얼굴을 들고 눈을 맞았다 하늘 아득한 곳에서 떨어진 눈은 얼굴을 간지럽히며 끝없이 내렸다 차갑다기보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엉마는 몸을 한 번 부르르 떤 다음 허리춤을 추스렸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드디어 옴니코아가 오프닝을 하였다 옴니코아가 오프닝을 하는 날은 아침부터 동네가 또 한 번 술렁거렸다 토요일이었다 7층짜리 옴니코아의 미끈한 흰색 빌딩 앞 주차장에는 망국기가 바람에 나붙혔고 색색의 손바닥만한 바람개비 수십 수백 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가 하면 하얀 파랑 빨강 풍선들이 포도송이 열리듯 여기저기 장식용으로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축 개업 백화 옴니코아라고 빨강과 파랑 글씨로 커다랗게 쓴 플랜카드와 입점 환영 개업기념 특별사험잔치 기념품 증정이라고 빨강과 검은 글씨로 쓴 플랜카드가 건물 앞을 장식하듯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입주가 이미 끝난 전자랜드, 치과, 태권도 학원, 노래방, 미정원 등의 간판이 각자 눈에 잘 띄는 색으로 건물 벽면에 차례로 걸려 있었다 그런데다 웬놈의 화안들은 그리도 많은지 아무아무 대표이사, 아무개 국회의원, 아무아무 기관장, 무슨무슨 동문회, 뭐뭐 침묵회, 뭐뭐 조기회, 아무 띠 동갑회, 아무 써클, 아무 로터리회 어디지부, 아무 선악회 어디지부, 아무 도덕 바로세우기 어디지부, 아무 파출소 무슨 선도위원 일동, 하는 식의 꼬리표가 붙은 화안들이 옴니코아 현관 유리문을 중심으로 양옆에 10미터는 족히 될 정도로 쭉 늘어서 있고 그의 걸맞게 잘 닦아 놓은 유리구슬 같은 검은 세단들이 길거리가 비좁아 터지도록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이런 것은 모두 여기에 새로 입주하는 옴니코아의 주인이 방귀께나 끼고 있는 위인이라는 걸 말없이 나타내어주는 것 같았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10시가 되자 눈발이 푸슬푸슬 내리는 날씨인데도 오프닝식은 차질 없이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할 일 없는 아파트 노인네들과 여자들이 꾸역꾸역 몰려나갔다 그 속에 88슈퍼의 강씨도 호기심 반, 염탄 반으로 슬그머니 먼발치까지 가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위세로 보자면 88슈퍼 같은 건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었다 옴니코아의 지하에 자리 잡은 대형 슈퍼에는 대형 정육점과 생선 가게까지 끼어 있다는 것이다 가격으로 후려쳐도 88슈퍼 같은 건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안 될 터였다 담배를 꼬남은 강씨의 심사가 거미줄처럼 착잡하였다 님이 동네 구멍가게 장사도 이젠 끝났군 끝났어 강씨는 그곳으로 몰려나가는 여자들의 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며 혼자 말했다 오프닝식은 돈께나 드렸는지 떠들썩하게 시작되었다 먼저 여고 취지악단이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다 그 모습은 단번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허리가 잘룩한 짧은 치마를 입고 무릎까지 오는 길고 흰 부추를 신은 말만한 계집아이 연아문명이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쓰고 손에 북이나 나팔 하나씩을 들고 줄지어 나타나자 그 겨울의 의시년스런 풍경은 금세 벚꽃 한무더기가 핀듯이 환해졌기 때문이다 취지악단은 금빛 구슬에 뾰족한 대가 달린 지휘봉을 든 단장의 율동에 맞춰 앞으로 뒤로 옆으로 머리를 숙였다가 들었다가 다리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며 멋들어지게 연주를 하였다 마치 서커스단의 잘 훈련된 말들이 조련사의 채찍에 맞추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동네 구석구석을 맴돌아 하늘로 메아리 쳤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네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뜻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우리 모두 이강산을 노래 부르리 아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지랄 헌다 이 험악한 IMF 시대에 아 대한민국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아 대한민국이며 유람선은 또 무슨 말라 죽은 유람선이냐 차라리 악악 대한민국이다 그래 악악 대한민국 강씨는 자기도 모르게 상을 지푸렸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고 옆집에서 게장국만 끓여도 눈에 쌍심지가 돋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어 허연 허벅지를 드러내놓고 북을 두드리고 나팔을 불어대는 여고 치주악단의 율동을 보며 강씨는 자기도 모르게 괜히 속이 헛헛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애꿎은 담배만 자꾸 축내였다 치주악단의 연주가 끝나고 나자 다음에는 테이프를 끊는 순서였다 머리에 기름바른 양복쟁이들이 줄을 지어 늘어섰다 구 의원인 송아무게도 눈에 띄었고 정복을 입은 파출소장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여우 같은 아파트 부녀 회장도 입가에 기름바른 웃음을 날리며 줄 한쪽에 서 있었고 의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노인정의 체형감도 중간에 떠 가위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체형감의 곁에 서 있는 땅딸막한 키의 대머리 사내가 볼송으로 보아 주인인가 싶었다 멀리서 보아도 신수가 훤하고 기름기가 흐르는 강씨연배의 사내였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경찰 공무원으로 오래 있다가 일찌감치 퇴직을 하고 땅장사로 돈을 모아 어디인가는 커다란 음식점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다 어디를 보나 강씨와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었다 그들이 흰 장갑을 들고 늘어서서 테이프를 자르자 여기저기에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모두가 동네 상권을 싹쓸이 하겠다는 엄포였고 허세임이 분명했다 하는 꼴들 보라고 놀고들 있구만 놀고들 있어 온 동네가 다 떠내려가고 있구먼 극감 옴니코와 개업식 하나가 대통령 치음식만큼이나 되는 줄 아나 보지? 아예 군악대까지 동원하지 그래? 지금이 어느 시절이라고 처치랄들이여 그런 광경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강씨는 입맛이 썼다 이어 스피커에서는 템포 빠른 음악이 떠나갈 듯이 쏟아져 나왔고 이어 다들 왁자지껄 탁자 위에 놓인 돼지 머리와 시루떡 막걸리를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옴니코와 앞에는 화장지, 식용유, 귤, 사과, 배박스, 딸기 소쿠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값싸게 먹여놓은 것이 모두가 박앤세이리오, 거개가 사은잔치였다 그 앞에 동네 여자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더구나 오늘 개업식에 오는 손님의 안에서는 공짜로 삼천원짜리 비우산 하나씩을 준다고 하니 남녀노소, 너나 가릴 것 없이 집에 붙어있는 인간들은 모두 몰려나온 것이 틀림없었다 잔치는 끝났다 좋은 시절 한 번 없이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옴니코와가 들어온다는 소문에 늘 가슴 한쪽이 경계심으로 무거웠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밀고 들어올 줄은 미처 몰랐었다 세코하다, 푸른 힐이다, 유니코하다, 짐스클럽이다, 밑으로다 직판장이다, 공판장이다 백화점의 할인 매장, 어마트의 하이마트 그것도 모자라 멀리 강남에 있는 백화점까지 손님 긁어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옆구리에 몰아 써붙인 버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파트 앞으로 들락날락거리는 판에 코앞에 이런 덩치가 떠거니 자리잡고 들어앉았으니 그렇지 않아도 IMF의 불경기를 만나 허덕거리는 강씨네 팔팔 슈퍼 같은 것의 운명이야 명약, 관하, 문자 그대로 풍전등하여 추풍낙엽이었다 어떻든가요? 강씨가 시어빠진 김장김치 같은 낯색으로 슈퍼로 돌아오자 강씨 마누라가 대통맞은 표정으로 물었다 아, 어떻긴 어때? 북치고 장구치고 야단 법석이지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고 강씨는 괜히 마누라에게 역정을 부렸다 팔팔 슈퍼의 비조바 터진 꼴이 기껏 자신이 살아온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기분이 우르르하였다 옴니코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 꼬락선인가 여보 개숙아부지 너무 신경 쓰지 마소 그래봤자 며칠이나 가겠소 아, 그 잘난 백화점도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판인데 옴니코아인지 문디코아인지 그건들 얼마나 가겠소 다들 처음이니께 호기심으로 우르르 몰려가지만 조금 있어보소 그래도 구멍강에는 역시 가까운 데 있는 게 제일이지 강씨 마누라가 자기 속도 달랠 겸 듣기 좋게 말했다 아, 그런 소리 말어 사람 발걸음이란 게 한 번이 무섭다고 저렇게 후려치기 시작하는데 어느 얼빠진 옆에 내가 아쉽다고 우리 가길 찾아와 세상에 귤 한 박스가 만 원짜리 한 장이라니 그것도 전화만 때리면 어디든지 배달을 하겠다는 거야 이러다가 정말 집세나 건질란가 모르겠구먼 그렇다고 무슨 딴 도리가 있겠소 강씨의 말에 강씨 마누라가 대책 없이 받았다 말하는 꼴 좀 보게 그럼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잔 말이요 눈에는 눈, 이빨에는 이빨 우리라고 가만히 앉아있을 순 없지 어쩔 셈이요 그래도 목은 우리가 좀 나은 편이니까 이 기회에 가게를 확장해야겠어 강씨는 결심한 듯이 말했다 얼굴에 비장암마저 돌았다 당신 지금 확장이라 했소? 강씨 마누라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대물었다 그래 확장이라 했어 이 왕지사 시작한 일이니 죽기 아니면 까물어 죽이지 뭐 안 그래 내 그렇지 않아도 우리 88슈퍼가 좀 궁색하다는 생각을 해오던 터였다고 마침 들리는 이야기로는 옆집 미장원 여자가 가게를 내놓는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걸 인수해서 시원하게 넓힐 생각이야 님이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남? 아니, 당신 지금 최정신이요? 강씨 마누라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내 정신이 아님 그럼 누구 정신이야? 세상은 이미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이라고 아니, 세상이 언제 동물의 왕국 아닌 적이 있었던가 힘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으며 사는 거이 바로 세상의 이치 아닌가 베 옴니코아가 살면 팔팔이 죽고 팔팔이 살면 옴니코아가 죽는 거이 당연하지 오메, 큰일 날 소리 하네 당신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더니 당신이 지금 그 짝이구랴 매장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 판을 더 벌린다는 건 또 뭐유? 보소, 개숙이 아버지 암소리 말고 있는 건 알뜰하게 챙겨서 삽시다 요즘 같아서야 그저 조용하게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이 제일이죠 그것도 복이라 생각해야죠 확장이란 말에 가슴이 철렁해진 강씨 마누라가 급히 달래느라 말이 많아지고 빨라졌다 그냥 두었다간 남편 강씨가 혼자 덜컥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늙은 수 없는 사람 같으니 그러니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장사라는 게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이 지역 상권을 누가 잡느냐 옴니코냐, 팔팔 슈퍼냐 그것은 결국 초기 승부에 달렸어 처음에 잡아야 해 한 번 빼앗긴 손님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거든 사람의 심리란 묘해서 생지 풀방굴이 드나들듯 재단이던 구멍만 찾게 마련이야 다행히 옴니코아는 아파트 입구에서 200여 미터나 떨어져 있으니 게으른 여자들 잡기는 우리가 유리해 유리하다고 강씨는 마치 수십 년 장사판에서 굴러본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마누라 앞에서 침을 튀기며 말했다 아 어쨌거나 아직 미장원 여자가 미장원을 내놨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았고 설사 나왔다 해도 우리 수중에 지금 그걸 얻을 만한 능력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자뉴 오늘 옴니코아케 없이 보고 와서 개숙이 아버지 혼자 괜히 성질나서 그러시나 본데 찬물 마시고 정신 좀 차리시구려 하 두고보라지 내가 아직 창창한 오십줄인데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털썩 주저앉을 것 같은가 가망 없는 소리 강씨는 평소답지 않게 큰 소리를 뻥뻥 쳐댔다 그러나 그게 거진 공연불에 가까운 것이라는 걸 강씨 마누라도 얼마쯤 아는 터였다 소심하기로 따지자면 강씨만큼 소심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 속이 타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긴 새벽부터 나와 밤 한시가 넘도록 죽도록 사람들한테 부대끼며 그나마 이 지역에서 이제 겨우 뿌리를 좀 잡아가나 했더니 다 된 밥솥째 뺏어가도 유분수지 옴니코 안가 뭔가가 떡 자리를 차고 들어앉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담배를 뽑아물고 밖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 강씨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 늙어 보였다 점심때가 가까워졌을 무렵 옴니코와 개업식에서 테이프를 끊느라 가위를 들고 서 있던 노인정의 최연감이 공수를 한 잔 걸쳤는지 뻘건 얼굴로 지나갔다 겨드랑이 밑에 사은품으로 받은 우산을 두 개나 끼고 있었다 그래도 양심에 찔리는 게 있는지 팔팔 슈퍼 쪽은 외면한 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턱을 앞으로 내밀고 짐짓 딴청을 떨며 모르는 척 외면하고 지나가는 영감이 오늘따라 더 얄밉고 더 얌체스러워 보였다 너구리 같은 영감 맨날 팔팔 슈퍼 난로가에 붙어 살 때는 언제고 칸에 붙었다 허파에 붙었다 해 세상 인심이 고약해도 저렇게까지 고약할 수가 있나 나한테 얻어 마신 소주감만 해도 저런 싸구려 비우산 수십 개는 사고도 남을 텐데 말이야 강씨가 배신감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별명이 야시영감 아니오 어디든 살살거리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강씨 마누라가 뭐가 우스운지 실실거리며 웃었다 팔팔 슈퍼를 지나쳐간 최연감이 꼬부라지고 갈라진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렸다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을밀떼여 내 모양이 철양허다 철조망이 가로맥혀 아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는 대동강아 크긴 했지만 어쩐지 철양한 노래가락이었다 철양한 노래가락에는 단신 원라만 이후 흘러보낸 그의 지난 50년 세월의 한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것 같았다 미운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 노래가락을 듣고 있으니까 괜히 마음 한쪽이 찌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옴니코아 때문인지 토요일인데도 가게가 영 썰렁하였다 호빵과 마실 것을 사러 온 쪼물의 기멱과 그래도 얼굴 익었다고 찾아준 동네 아줌마 며칠 재하고 나면 슈퍼문전에 찬바람이 일 지경이었다 난로를 끼고 앉아 마누라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강씨의 엉덩이에 조미 쑤셨다 남의 속 타는 줄도 모르고 마누라가 입이 찢어져라고 하품을 했다 이쁘게 하마가 따로 없구먼 정신 차리고 가게나 잘 파 나 잠깐 저기 베이커리 좀 댕겨올 텐게 마누라에게 이렇게 일러놓고 강씨는 슈퍼를 나왔다 베이커리라도 찾아 하수연 겸 이런저런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라도 좀 해야 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동병 상린이라고 그래도 같은 상가에 새들어 사는 사람끼리는 이야기가 통했다 그 중에서도 베이커리는 나이도 지긋하고 사회 경험도 많아 강씨가 답답할 땐 이것저것 털어놓고 의논하기에 더할 나이 없는 상대였다 베이커리로 가면서 강씨는 이웃 가게들을 흘끼들끼리 열병식이나 하듯이 견눈질로 살펴보았다 미정은 여자는 소파에 혼자 앉아 여성 잡지를 보고 있었다 성질이 좀 깐깐하긴 하지만 손님도 없이 혼자 앉아있는 꼴을 보니 안 돼 보였다 그리고 365일 코너 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혼자 인사하며 뭐라고 시부렁거렸다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했다 그 은행의 본점도 퇴출 대상에 올라가 있었다 그 옆에 도레빈 피아노 학원 유리문을 온통 하얗게 발라놓아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복덕방은 아직 셔터도 올리지 않았다 밤새 화투판을 버렸기 때문에 오후 늦게야 문을 열었다 그리고 중화요리 자금성이다 점심때라 그런지 이곳만은 시끌벅적했다 그래도 그중 경기를 덜 타는 데가 중국집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배달을 나가던 두석이 철가방을 오토바이 뒤에 싣다가 강씨를 발견하고는 꾸벅 인사를 하며 웃었다 서글서글한 웃음이 언제 보아도 젊고 활달해 보였다 어 배달 나가니? 예 그러고 보니 너도 머리에 물들였구나 사내놈이 기집애처럼 그게 뭐냐 머리카락 한쪽이 노란 걸 발견한 강씨가 걸음을 멈추고 핀잔조로 말했다 두석이 헤에거리며 웃었다 개숙이 누나 있어요? 없다 왜? 아뇨 뭘 좀 물어보려고요 나중에 들릴게요 곧 엔진 터지는 소리가 나며 오토바이 꽁지에 연기를 뿜으며 불이 나게 달려갔다 강씨는 멀거니 그걸 쳐다보고 있다 다시 걸어갔다 녀석? 그래도 이 상가에서는 제일 기운차네 베이커리에 가니 마침 주인 박씨가 마누라와 함께 갓 구워낸 빵판에서 빵을 꺼내 봉지에 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게 안이 향긋하고 달콤한 빵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어이 강씨 아니 강사장 웬일이요 길쭉한 요리사 모자를 벗으며 박씨가 말했다 머리카락 하나 없는 맨머리가 번쩍였다 그래도 흰 앞치마를 두른 폼이 인류 호텔 요리사 같아 보였다 박씨 마누라도 눈인사를 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남 그 나이에 만아님과 다투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원형님도 마누라와 다투었다면야 한 대 쥐어받고 말지 이렇게 우거지상하고 다니겠수 벽쪽 의자에 비스듬히 앉으면서 강씨가 말했다 어따 그런 소리 말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한 대 쥐어받고 어쥐어받긴 까딱 잘못하다간 이혼당하고 쫓겨날 판인데 차라리 한 대 얻어받는 게 편하지 차 한 잔 하실텐가 박씨가 자기 마누라 쪽을 흘끗 한번 보며 괜히 희죽거리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금세 따끈한 커피 두 잔을 들고 와서 강씨 앞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옷은 물론이고 손과 심지어는 얼굴 곳곳에 허연 밀가루가 묻어있었다 그만큼 그가 아직 이 방면에서는 서투른 초자라는 표시였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오 헌데 그 참 이러다간 우리 영광상가가 다 죽게 생겼소 옴 니콤한가 뭔가 들어와가지고 강씨가 커피로 입술을 적시고 나서 입맛을 다시며 어렵게 운을 뗐다 아하 그것 때문이군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것 때문에 강씨와 의논을 좀 하려고 하던 참이었소 어땠어? 굉장했다며? 말도 마쇼 여고 밴드까지 동원하고 구의원이니 뭐니 왠간 인간들이 줄을 지어서서 테이프를 끊고 야단이디다 울고 싶은 놈 뺨 때려준다는 식으로 때맞춘 베이커리의 질문에 강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어섬겼다 듣자하니 그 주인이 보통이 아니라며 방귀께나 끼이는 인간이라면서 낸들아우 경찰 출신이라는데 뭔 놈의 돈이 그렇게도 많은지 어쨌건 우리 88슈퍼는 이제 문 닫게 생겼구먼요 어디 그게 슈퍼만이겠어 듣자하니 옴니코와 한구석에 파리바게 뜬가 하는 것도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 베이커리의 박씨는 환한 이마에 갈매기를 그리며 말했다 님이 혼자 다 헤쳐먹겠다는 말이군 내 손 좀 보시게 아침부터 마누라하고 둘이서 밀가루 반죽해서 빵을 구워내고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하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꼴인가 회사 그만두고 나올 땐 빵 굽는 일이 그래도 겉보기에 좀 나은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데다 장사마저 시원치 않으니 베이커리 역시 울고 싶은 참이었는지 먼저 한탄을 쏟아놓는다 가게를 넘기고 손을 털고 싶어도 딱히 할 일이 마땅치도 않고 복덕방 뚱보 말로는 들어올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게야 하긴 어떤 미친 작자가 팔이 날리는 빵가게를 인수하겠다고 나서겠나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시설비 하나 제대로 건질란가도 모르겠어 상주가 바뀌어 베이커리가 먼저 고굴하였다 일찍이 대기업에 이사까지 지냈다는 박씨는 점잖은 외모이다 남 보기엔 여유 있어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역시 속이 꺼멓게 타고 있었던 것이다 한꺼풀 벗겨보면 도처에 IMF 경기 아닌 곳이 없고 IMF 인생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이었다 강씨는 멀거니 외면을 하고서 담배를 뽑아물었다 그리고 말이야 박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했다 저기 피아노 치킨 있잖아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오? 강씨가 또 뭔 말인가 하고 긴장한 눈빛으로 되물었다 이 사람 번영효 회장이 감감부 소식이구먼 글쎄 복덕방에서 밤낮 고스톱이니 섣다판 벌어지고 있는 건 다 알지 그런데 거기서 글쎄 피노키오가 가게를 날리게 생겼대 예? 강씨는 자기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다 처음엔 재미로 밤을 세우던 판이 나중에는 글쎄 다른 데서 원정원 팀도 끼고 해서 크게 벌어졌던가 봐 전세 보증금도 걸고 가게 담보도 잡히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다가 딴 데서 온 낯선 놈 하나가 몽땅 긁어서 튀었대 전문적인 도박군한테 걸린 거지 다들 쉬쉬하는데 피노키오 마누라가 여기 와서 울고불고해서 알았어 피노키오는 그 돈 찾는다고 눈이 뻘게 가지고 돌아다니고 아니 그게 정말이오? 그럼 정말이지 않고 베이커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강씨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쩌구니 없다기보다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새우처럼 바짝 마른 피노키오 치킨 산의 얼굴이 누렇게 뜬 것을 요 며칠 전 변속하다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몰랐었다 어쩐지 눈빛이 달라졌다 했더니 아니 어찌 그런 일이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이야 남의 일 같지가 않은지 베이커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문어 같은 머리를 흔들며 달관한 도사같이 덧붙였다 난세야 난세 베란이란께 거리에는 실업자들로 넘치고 밤에는 지하도에 종이박스 깔아놓고 자는 자가 부지기수고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지 이런 난세는 그저 입에 풀칠 만할 수 있다면 복지부동 숨지기고 어디 틀어박혀 사는 게 제일이라니까 하소연이나 할까 하고 왔던 강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식은 커피만 홀짝거리며 마셨다 그렇다고 옴니코아가 저렇게 설치는데 가만히 앉아서 말라 죽을 수는 없잖소 이윽호 강씨가 무겁게 입을 뗐다 힘없는 놈이 참어야지 우뚝하노 그래서 형님한테라도 한번 의논을 드려보려고 왔는데 그 슈퍼협회 미장원 있잖소 그게 마침 내놨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아시다시피 지금 누가 미장원 하겠다고 여기 들어오겠소 그래서 집주인이 그저 가게만 비게 해놓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싸게 내놓았답디다 그래서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기왕지사 시작한 일이니 죽기 아니면 까무르 치기로 슈퍼에서 그걸 인수해가지고 확장을 했으면 싶습니다만 아니 이런 판에 확장을 예상했던 대로 베이커리 역시 마누라처럼 토끼 눈을 지켜뜨고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표정으로 강씨를 바라보았다 어차피 돈 놓고 돈 먹는 세상 누구 배가 더 큰가 한번 제복이라도 해봐야죠 더군다나 동네는 뻔한데 한번 옴니코로 발걸음을 돌리고 나면 그나마 신랄같이 유지해오던 거의 집세도 못 낼 형편이 되고 말테인데 흐흐 이 사람이 그게 개구리하고 황수하고 배 겨루기지 가망이 있는 소리를 해야지 아서 자네나 나나 장사치기는 아니네 그저 숨죽이고 사는 게 제일이야 그리고 옴니콘한가 뭔가도 내가 보기엔 헛다리 짓고 있는 거야 할인 매장이니 백화점도 픽픽 쓰러지는 방국인데 거기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으려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빌딩 사무실 반 이상이 아직 분양도 안 되었대야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적게 먹고 적게 싸는 게 장땡이야 아 제발 참어 베이커리가 자기 일처럼 말리고 나왔다 마누라가 말릴 때는 대통스런 여자의 소갈머리라 없으이 여기 터였지만 베이커리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리고 나올 줄은 몰랐다 강씨는 길게 목을 빼고 바닥을 보며 한숨을 지었다 쉽게 맞장구를 쳐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아 진태양난으로 결심이 서지 않았다 널찍한 매장만 있다면 새벽시장에 누구보다 먼저 나가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들여와서 정면으로 한번 붙어볼 자신도 없지 않았다 한창 젊었던 시절 공장에 다닐 땐 야근을 밥 먹듯이 해온 그였다 비록 늙었다지만 지금도 몸으로 때우는 거라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 강씨였다 그러나 매장을 늘리자니 어디선가 돈을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되었고 장사가 잘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뒷감당 때문에 있는 것까지 몽땅 날리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빠질지도 몰랐다 이런 때는 한 번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장이었다 강씨 얼굴에 어두운 수심이 가득해졌다 내가 강씨니까 하는 말이지만 욱하는 걸로는 안 돼 그럴 시기가 아니여 어쨌든 알아서 하소마는 이런 방국의 확장은 무리야 안 돼 베이커리 박씨는 문어 같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들어올 때와는 달리 강씨의 마음이 몹시 흔들렸다 가만히 앉아 있자니 뒤가 절벽이요 움직이자니 앞이 첩첩 산중이었다 아침에 옴니코와 개업식을 하던 떠들썩한 장면이 자꾸 눈에 걸렸다 하여간 형님 말씀 고맙수 나 갈라오 강씨가 심란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나저나 영광상가 번영에나 빨리 한 번 소집하소 상가가 살아야지 가게도 살아 문을 열고 나가는 강씨의 등에 대고 박씨가 말했다 강씨는 땅바닥만 보며 터덜터덜 자기 가게 쪽을 향해 걸어갔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어깨가 절로 축 쳐졌다 님이 대체 사람 사는 거에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 강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눈만 뜨면 다들 IMF요 들려오느니 모두 죽는 소리들 뿐이었다 한 번 지나가는 길이 인생길인데 이렇게 재미없게 살다 가면 저승에 가서도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인생이 어디 재미로 사냐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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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뛰어오다 보니 어느새 50고개를 후딱 지나 늙은 마누라와 자신만이 남아있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앞에 놓인 남은 세월도 벼랑 같은 느낌이 들었다 IMF 바람이 불면서 인심은 더욱 각박해졌고 세상살이는 더욱 힘들어졌다 그래도 고향 땅 흙에 묻혀 살았던 어린 시절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제일 행복했던 듯 싶었다 지나 놓고 보면 그립지 않은 때가 있을까마는 보릿고개 그 시절에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있었고 내일에 대한 꿈도 있었다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시절마다 모여 놀던 놀이가 있었고 때마다 행하던 풍습이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강씨의 머릿속에 고향의 낮은 산등성이와 동네 어귀에 서있던 키 큰 위루나무와 천둥 벌거숭이로 고기를 잡던 개천이 떠올랐다 지금은 농공단지로 변해 사람도 산천도 예전같지 않은 고향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찾아갈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꿈의 본 내 고향이 되어버린 것이다 60년대 산업화 바람과 함께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고 장가를 갖고 가리봉동 구로 인천 등지의 공장으로 떠돌아다니다가 흘러흘러 이곳까지 와서 슈퍼 주인이 된 자신을 생각하면 지난 세월이 꿈과도 같이 느껴졌다 강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봄이 올라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강씨는 혼자 생각했다 올해는 유난히 봄이 기다려졌다 봄이 온다고 특별히 형편이 달라질 거야 없었지만 없는 놈에겐 날씨 부조가 한몫이라고 날이라도 풀리면 좀 나을성 싶었다 IMF 덕에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고 어둡게만 느껴졌다 겨울 옷처럼 마음에도 덕게가 한층 두껍고 무겁게 눌러앉아 있었다 피노키오 사내가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계속이 오래간만에 친구 영미를 만나러 갔다 오는 길이었다 숯불갈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영미는 요즘 그의 언니와 함께 동네에 작은 김밥집을 열었다 전자회사에 다니던 형부가 실직을 했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내려서 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탄 계숙이 영미네 김밥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다 커다란 앞치마를 입고 막 김밥을 싸고 있던 영미가 반갑게 호들갑을 떨었다 아니 기집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째 그리 전화 한 통 없니 기집애 자기는 언니 내 친구 개숙이야 강개숙 영미 언니는 영미와 달리 빼빼 마르고 키가 컸다 한평 반 남짓한 비저분 가게 안에 템포 빠른 음악이 왕왕 울려대고 있었다 한쪽 탁자에는 조무래기 서너 명이 둘러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40대의 양복쟁이가 신문을 보면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허 니가 개숙이구나 점심 먹었니? 영미가 말했다 겨울철인데도 반팔 차림인 그녀는 예전과 똑같이 건강하고 활달해 보였다 개숙은 괜히 부러운 마음이 잃었다 응 응 먹고 왔어 거짓말 마 앉아 내가 맛있는 치즈 김밥 말아줄게 개숙이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차림표와 액자를 멀거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이 영미가 김밥 한 접시와 된장국 그릇을 들고 왔다 잘 되나 보구나 잘 되긴 그래도 학교 앞이라서 좀 나은 편이야 조무래기들이 군것지 삼아 들러주거든 맞은편 의자에 턱을 괴고 앉아 개숙이 김밥을 집어먹는 모습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며 영미가 말했다 개숙이 자기도 모르게 뺨이 살짝 붉어지면서 눈을 흘렸다 그러자 영미가 깔깔거리며 소리내어 웃었다 야 그렇다고 전화도 안 해? 기집애야? 아니라니까 그러네 너야말로 현식씨 잘 지내? 언제 나와? 현식은 영미의 남자친구였다 제작년 가을 한총년 사건 때 구석되었는데 준법 사학사를 쓰지 않았다고 여태 풀려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 건강하더라 안에서 책 많이 받았다고 자랑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너 잘 있냐고 안부 전하더라 이제 만기가 다 됐어 곧 나올 거야 좋겠다 얘 그래 그건 그렇고 아버님 좀 어떠시니? 가게는 잘 돼? 잘 안 돼 근처에 대형 백화점들이 줄줄이 들어선 데다 같은 동네 안에 뻔히 보이는데 옴니코아까지 들어왔거든 영감님 얼굴에 주름살이 더 깊어지셨겠다 얘 응 계속은 아버지를 떠올리자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다 요즘 들어 아버지 강씨의 구부정한 어깨가 더 좁아 보였기 때문이다 어제 낮잠을 자는데 보니까 밤백의 머리카락은 가을날의 억새처럼 꺼칠했고 얼굴에 잔주름살도 많이 늘어 있었다 빨랑 시집이나 가거라 얘는 정말 꼭 우리 엄마처럼 말하네 우리 엄마도 꼭 너처럼 말하더라 잘 먹었어 어때 맛있어? 응 솜씨가 많이 늘었는걸? 늘긴 내 라면 끓이는 솜씨야 진지하게 너도 알잖니 김밥도 마찬가지야 그게 다 손맛이라는 거다 그러다가 정말 김밥 옆구리 터지겠다 얘 하하하하 그 말에 두 사람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오래간만에 소리내어 웃고 나니 답답한 속이 좀 풀리는 느낌이었다 얘들아 나 배달 갔다 올게 그때 영미 언니가 신문지로 덮은 식판을 들고 나가면서 말했다 예에 다녀와요 개숙이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양손에 식판을 들고 뒤뚱뒤뚱 문을 나서는 영미 언니의 허리깨가 굵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개숙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얘 너네 언니 또 애 가졌니? 어 그런가 보더라 형부가 회사 그만두고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더니 애만 만들어놨지 뭐야 그 소리에 둘은 또다시 얼굴이 빨갛게 되도록 키득거리며 웃었다 개숙이는 마침내 콜록콜록 기침까지 해댔다 그래도 난 우리 형부 존경해 아직도 집에서는 큰 소리를 치시거든 넌 몰라서 그렇지 집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얼마나 절망적인 기분이 드는지 아니? 옛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언제나 왕왕거리는 잔소리꾼이라고 싫어했는데 한 번 큰 병을 앓고 나시더니 갑자기 거짓말처럼 조용조용해지신 거야 그러니까 집안이 정말 썰렁해지더라고 그건 그래 아 그러나 이 천하의 류영미 선수가 김밥이나 말고 앉아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을꼬 야 내 앞에서 그런 행복의 견 소리랑 하지도 마 하긴 노는 것보다야 낫겠지 하지만 지지바야 김밥 많은 기술 배울라고 대학 땡긴나 이런 기술이야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대 영미가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내어 익살스럽게 말했다 오면서 보니까 성당 앞에 난민촌처럼 실업자들 텐트가 줄을 지어 서있더라 무료 급식대 앞에도 길게 줄을 서있고 개숙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다 IMF 닥치고 나서 최고 불쌍한 것이 30대하고 40대란다 허리띠 졸라매고 적금 들어서 겨우겨우 마련한 집은 똥값이 돼버렸지 애들은 그럭저럭 자라서 돈 들어갈 구멍은 숱하지 대출 받았던 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목이 잘리지 않은 사람도 불쌍하긴 마찬가지라고 근데 너 이야기 들었니? 영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무슨 이야기? 개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미경이 있잖아 걔 약 먹었대 약을? 어 카페에 나간다더니 글쎄 그 기집애가 그곳에서 유부남을 하나 만나 사랑에 빠졌던가 봐 얼간이 같은 게 앞뒤 가리지 않고 지랄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혼자 크게 상처를 받았다지 뭐니 그런 일의 끝이 뻔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병신 같은 게 약을 먹었대 죽진 않고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나왔어 얼마 전에 여기로 찾아왔던데 그 사이에 인생 다 살아버린 아이 같더라 애 얼굴도 몰라보기 야이였고 영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개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다 어느새 다들 거친 세상의 파도를 타는 나이가 된 모양이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게 행복하게 다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얌전하고 귀여웠던 미경이 대학 2학년 농할 때 같이 충청도 쪽으로 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때 배달 나갔던 영미 언니가 들어왔다 콧등과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언니 나 개숙이하고 좀 놀다 올게 어느새 영미는 다시 활달한 목소리로 돌아와서 말했다 그게 영미의 장점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았고 불필요한 감상에 빠지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괜찮아 얘 개숙이 얼른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나 휴가 저축해둔 거 있어 우리 오래간만에 영화나 보러 가자 오늘은 내가 시켜줄게 영미가 앞치마를 벗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미경이 이야기 듣고 나니 영화 볼 기분이 안 나 우리 그렇지 말고 오래간만에 그냥 둘이서 싸돌아다니자 여기저기 구경이나 하면서 그러자 사실 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 다 보고 나면 언제나 속은 것처럼 마음만 허전해지거든 그런데다 요즘 애들이 너나 없이 영화만 찾아다니는 꼴도 보기 싫고 개숙은 영미 언니에게 인사를 하고 영미와 함께 김밥집을 나왔다 그러나 미경이 생각에 기분이 내내 울적하였다 영미와 헤어져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 아파트 상가 쪽이 시끌벅적했다 불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까지 겨울 하늘이 찢어져라 앵앵거리고 있었다 처음엔 어디서 불이 났는가 했다 아파트 근처로 접어들수록 불자동차의 사이렌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렸다 그런 중에 모라모라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렸다 가까이 가면서 보니 개숙이네 가게 앞에 머리꼭지에 깜빡이는 경보 등을 단 불자동차와 경찰 순찰차가 서 있는 게 보였다 혹시 개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가보니 허리케인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동네가 한바탕 뒤집혀 있었다 특히 피노키오 치킨 앞 거리엔 깨어진 유리, 타담한 의자와 탁자가 흩어져 있고 주변 일대가 온통 물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아직도 하얀 연기가 실타래처럼 뭉게뭉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피노키오 치킨에다 불을 지른 게 틀림없었다 마침 그때 사람들 속에서 경찰을 비롯한 서너 사람에게 팔과 다리를 잡힌 채 산에 한 명이 질질 끌려 나오는 게 보였다 그는 끌려 나오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놔, 놔란 말이야 이 팔 몽땅 싸질러버릴 거야 이 뚱버 새끼 나와 야, 이 사기꾼 개새끼들 모두 나와 니들 배떼진 칼이 안 들어가나 보자 보자고 여보, 선보기 아버지 와이라는 귀여워 사내의 감색 골덴 와이셔츠는 형편없이 찢어졌고 단추도 다 떨어져 나갔는지 앞이 열려 있었다 그런데다 러닝은 가슴까지 올려가서 하얗고 앙상한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어디에 부딪혔는지 머리에서는 피까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마구 흘러내려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의 주인공이 피노키오 주인 사내라는 걸 계속은 금방 알 수 있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울며 불며 따라가는 여자는 그의 마누라였다 시뻘, 난 오늘 인생 끝장 내겠어 니김이 몽땅 확 불사질러버릴결 여보 아,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이게 무슨 꼴이야, 어? 뒤이어 베이커리 아저씨의 안타깝게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어수선한 사람들 사이로 언뜻 아버지 강씨의 얼굴도 보였다 저 끝에 복덕방 뚱보가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서 있는 것도 보였다 어지간히 놀랐는지 얼이 쑥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팔에 무엇이 찔렸는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옆에도 경찰이 한 명 서 있었다 놔, 제발 나 좀 놔줘 강도같은 새끼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여? 화투짝으로 멀쩡한 남의 강예를 뺏어? 이 날강도같은 놈들 그게 어떻게 얻은 강예인데 그래, 좋아 다 불 싸질러버리자 불 싸질러버리자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개새끼들 끌려가는 중에도 피노키오는 계속 소리쳤다 눈에 핏발이 뻘겋게 서 있는 데다 피까지 흘려대는 그 모습은 마치 금방 지옥에서 튀어나온 낫도깨비의 형상 바로 그것이었다 이 사람아 아직 남은 인생이 만리장천인데 그 뭔 험한 말인가 맘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해 하늘이 무너져도 다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베비야 베이커리가 수건으로 얼굴에 흘러내린 피를 닦아주며 말했다 다 필요 없어요 아저씨 다 필요 없다고요 어허 그런 소리 말라니까 그러네 여보 선북의 아버지 제발 버둥거리는 피노키오의 팔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수갑이 채워지자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거짓말처럼 얌전해졌다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것 같았다 시폴 나도 이런 놈이야 왜 이래 그제야 똥보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다른 손으로 잡고 변명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귀가 팍 죽어버린 게 역력했다 그 역시 경찰에 의해 순찰차 뒤에 태워졌다 그들을 태운 순찰차는 곧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달아나버렸다 순찰차의 머리 꼭지 위에 달린 빨간 신호등만 한동안 번쩍이다가 그마저 사라졌다 뒤이어 사고 조사를 끝낸 소방체마저 사라지고 나자 갑자기 동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텅 비고 허전해졌다 그 위로 겨울날의 저녁 어스름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그 놈의 노름이 뭔지 내 진작에 이럴 줄 알았어 추나 추동 화투장만 만지고 앉았더니 결국 하여간 똥보가 나빠 복덕방이 아니라 노름장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그런 자리에 빠질 리 없는 체형감이 좀 떨어진 곳에 서서 뒷짐을 진 채 다른 영감에게 아는 체하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돈 보도 나쁘지만 피노키오 자긴 모자랬다고 에휴 누군가가 뱉듯이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이요 노인네 하나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아 글쎄 변속하려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안에서 불길이 확 솟더라고요 놀래서 쳐다보는데 피노키오가 안에서 뭔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는 저쪽 복덕방으로 막 뛰어달려갔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칼인가 봅디다 강씨가 그들을 향해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얼굴 여기저기에 그 흐름이 묻어있었다 석유통 들고 지나가는 건 나도 봤어 아 피노키오에 기름 쓸 일이 뭐 있나 하고 혼자 생각 중이었지 베이커리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말했다 그의 손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있었다 그래도 가스 안 열어둔 것만 해도 다행 아니요 암 그랬으면 상가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을걸 천만다행이야 그나저나 박씨는 어떻게 될까요 에휴 에휴 땜들 알겠나 뚱보가 운이 좋았어 불을 지른 피노키오가 시퍼런 부엌카를 들고 복덕방으로 뛰어갔을 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팔에 찔린 것만 해도 다행이지 까딱 잘못했다간 살인날 뻔했어 베이커리는 진저리를 치면서 말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피노키오를 끝까지 따라가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던져준 사람은 베이커리 뿐이었다 언 살다보니 별놈의 꼴을 다 보게 되너만뇨 강씨가 쓰디쓰게 말했다 아 나도 그래 나도 살만큼은 살았다 싶었는데 지척에서 이런 험악한 꼴을 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나 그래도 어떻게 해 이럴 때 수록 서로 어깨를 기대고 살아야지 아 한참 어려운 시절에도 다 그렇게 살았는 걸 뭘 안 그래 강씨 아니 강사장 피노키오 연배만 해도 모를 거야 우리가 지난 시대 얼마나 험한 세월을 지나왔는지 술찌개미 먹고 비틀거리며 학교에 가서 선생한테 야단 맞으며 크지 않았던가 모진 전쟁 겪었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뭐다 한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산세월 아닌가 안 그래 강씨 아니 강사장 베이커리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강씨는 괜히 마음이 헛헛해져 담배를 한 대 피워물었다 넌 넌 여태 어디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서 나타났니 계숙이 서서 구경을 하다가 가게 안에 들어가니까 계숙이 엄마가 나무라듯이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계숙이 시침을 떼고 물었다 몰라 근데 넌 뭘 어떻게 할 작정이니 어떡하긴 어떡해요 취직을 해야죠 그러지 말고 빨리 시집이나 가버려라 엄마 걱정 말아요 내 밥벌이는 내가 할 테니까 큰소리는 그리고 나서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피노키온가 뭔가 하라는 장사는 안하고 맨날 복덕방에 붙어 살더니 잘됐지 뭐냐 집까지 다 날려댄다 자기는 벌을 받는다 하지만 죄 없는 마누라와 애들만 안됐지 엄마도 참 니 아버지도 똥부한테 돈을 떼었다는 구나 내 진작에 그런 인간한테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말이야 사기꾼들은 지 얼굴에 그렇다고 써놓고 다니거든 지 신세만 조지면 괜찮은데 결국 피노키오까지 잡아먹었지 뭐냐 내 진작에 그럴 줄 알았어 거기에 드나드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화상이 없더라고 무서운 세상이야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알겠니 알고 있어요 엄마 늘 듣던 소리에 늘 하던 대답 이었는데 끝은 또 언제나 마침표처럼 무거운 한숨이었다 개숙이 원서를 넣은 곳이 벌써 다섯 군데가 넘었다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역시나 였다 수십 번도 더 쓴 자기소개서를 또 쓸 때면 어쩐지 철양한 기분이 들곤 했다 가게 좀 보고 있어라 집에 잠깐 들어갔다 올 테니까 어머니가 나가고 나자 개숙은 턱을 괴고 앉아 물그러미 문 밖을 바라보았다 미경과 피노키오산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왜 다들 이렇게 폭폭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피노키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미경이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자신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될까 세상에는 행복한 일보다는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이란 행복의 바다 위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행운의 연잎 같은 걸 밟으며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어쩌다 한걸음 잘못 디디면 영영 불행의 바다 속으로 빠져버리는 미래가 훤히 보인다는 마녀 구슬이라도 있다면 그들과 자신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다 들여다본다 하여 달라질 거야 없을 테지만 그래도 그 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어스름이 깔리자 긴 하루를 마무리 하듯 푸른 가로등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겨울비 때아니게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엉마는 우산을 쓰고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어쩌고 저쩌고 혼자 중얼거리며 약간은 불안하고 약간은 우울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자금성의 두석이가 입원을 했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이틀 전이었다 배달 나갔다가 오토바이가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다는 것이다 3미터는 좋게 튕겨져 나갔는데 갈비뼈가 몇 대 나갔다고 했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두석이는 생긴 대로 재밌는 녀석이었다 글짓기 학원에 자장면을 배달하러 온 날은 바쁜 틈에도 한참 동안 어정거리며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뒤적거리기도 했고 엉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엉망에 대한 호칭도 어느새 선생님에서 형으로 바뀌어 있었다 형 어정거리며 웃었다 그럼 골빈 애들 말 교양미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교양미 엉망은 자기도 모르게 푸우 하고 실소를 터뜨린다 적어도 개숙이 눈아쯤은 되어 보여야죠 뭐 개숙이 갑자기 개숙인 왜 갑자기 개숙의 이름이 나오자 엉망은 눈을 한번 지켜뜨면서 말했다 난 개숙이 누나 같은 스타일의 여자가 좋아요 형은 강개숙 몰라 난 모르겠어 그러나 저러나 대학 가려면 한눈팔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해 근데 넌 대학에 가면 대체 뭘 하려고 그러니 철학요 철학 엉망은 약간 뜻밖이라는 듯이 눈을 치켜뜨며 되물었다 아무리 봐도 주석의 생김새와 대답이 어울리지 않아서였다 너 철학이 뭔지 알고나 하는 말이니 철가방 들고 다닌다고 형 날 너무 무시하지 말아요 철학이 뭐긴 뭐예요 철에 대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말 되네 엉망이 오래간만에 소리 내어 웃었다 농담었어요 어느 천년에 그러다가 굶어죽기 딱 좋게요 법대에 가서 고시공부를 하든가 경제학과에 가든지 해야지 두석이 두석이 헤에거리면서 말했다 대답했다 그럼 형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글쎄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 죽으면 끝이야 모든 게 무로 돌아가지 영원히 있어 천당이나 지옥을 가거나 혹시 윤회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복잡해지거든 그리고 나서 엄마는 입을 비틀며 우스꽝스런 미소를 한번 지었다 주머니가 가벼웠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 병원 입구에서 주머니를 털어 프리지어와 안개꽃을 섞어 한 다발을 샀다 겨울에 어둠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노란 프리지어와 흰 안개꽃을 보니 어쩐지 낯선 기분이 들었다 차가운 겨울비가 눅눅하게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라운지의 간호사에게 물어 3층에 있는 4인용 병실을 찾아가자 뜻밖의 침상 한쪽에 아는 얼굴이 하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억만을 보고 자리에서 팔딱 일어났다 억만도 어? 하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섰다 88슈퍼의 개숙이었다 얇은 쑥색 티 위에 검은 재킷을 입고 있는 개숙은 지난번 슈퍼에서 보았을 때와는 달리 세련되고 나이가 들어 보였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으려니까 개숙이 먼저 인사를 하였다 억만이 억만이 급하게 말하느라 더듬거리는데 병상 위에 누워있던 투석이 이 모습을 보고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가슴께 깁스를 했는지 온통 풍대가 감겨 있었지만 얼굴은 멀쩡했다 어떻게 된 거야 그제야 억만은 두석이 누워있는 침상 머리마트로 다가가면서 멋쩍은 표정을 감추기라도 하는 것처럼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머리 위에는 반쯤 빈 링거병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병상과 병상 사이가 비저봤기 때문에 억만은 개숙과 어깨를 부딪히다시피 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른 병상 위에는 다리에 깊싼 아줌마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노인네가 한자리씩 차지하고 누워서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억만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슬그머니 딴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낡은 병실에는 알코올 냄새와 뭔지 모를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다 오래된 병원이라 벽의 회칠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늘 다니던 아파트 모퉁이 길었는데 트럭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잖아요 두석은 가슴이 아픈지 얼굴을 한번 찡그리며 말했다 급하게 몸을 틀어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몸이 하늘로 붕 뜨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지 뭡니까 아는 길이라도 조심해야지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데 우선 앉으세요 개숙이 누나도 엉망이 엉망이 병상 옆에 놓인 좁고 긴 보호자용 의자에 앉자 개숙은 멈칫멈칫 갈 자세다 엉망은 괜히 마음이 초조해졌다 난 갈래 아까 왔으니까 개숙이 말했다 좀 이따 가요 엉망이 형도 왔잖아요 다행히 두석이 적극적으로 말렸다 지랄 얘는 개숙의 볼이 조금 붉어졌다 벽에 걸린 시계를 흘끗 보고 나서 개숙은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밖에 비 많이 와요 하고 이번에는 엉망을 향해 물었다 우산 쓸 정도로는 와요 엉망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다 그럼 좀만 있다 갈까 그러더니 개숙은 엉망의 자리 옆에 가만히 앉았다 그러자 알코올 냄새가 밴 공기 속에서 옅은 화장품 냄새 같은 게 코끝에 와서 닿았다 엉망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 기분이 들뜨는 것을 깨달았다 귀와 눈은 두석에게 가 있으면서도 신경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앉아있는 개숙에게로 쏠렸다 내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그곳에선 트럭도 속도를 줄여야 하거든요 하필이면 슈퍼에 담배 배달해주는 담배 인상공사 차일지 뭡니까 알고보니 트럭 운전서도 처음 배달 나온 나와 같은 동갑내기더라구요 돈도 한 푼 없는 새끼인데 치료비는 어떻게 해 치료비는 이번에 있는 동안 보험금으로 해준대요 나머지 보상은 담배 인상공사에서 그 친구 잘못이라고 모두 그 친구가 알아서 책임지라는가 봐요 그런데 쌍방 책임이라니까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야 언제쯤 태어난대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되나봐요 잘됐지 뭐 이럴 때 폭쉬어 쉬면 누가 돈 줘요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두석은 권투를 하듯이 허공을 향해 팔을 한번 휘두르다가 가슴이 아픈지 오만상을 찌푸렸다 누워있어도 에너지가 넘치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있는 동안 꽤 시간이 흘러갔다 개숙이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았다 억만도 덩달아 초조해지는 기분이었다 이젠 정말 가야겠어 아빠가 가게를 좀 와달라 하셨거든 개숙이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일어나며 말했다 개숙이 일어서자 억만도 자기 시계를 보며 엉거주춤 따라 일어났다 그러고 보니 나도 가야겠는걸 약속이 있어서 마침 두석의 숙모라는 뚱뚱한 아줌마가 먹을 건지 한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한 손에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두석의 숙모는 계단을 올라오느라 그랬는지 숨을 헐턱거리며 말했다 아니 더 놀다 가지 벌써 가세요? 많이 놀았어요 그럼 몸조심 잘하고 빨리 태어내 태어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자장면 곱빼기로 개숙이 두석을 향해 웃으면서 말했다 좋죠 자금성 거만 빼고 이건 비밀이지만 자금성 짜장면은 먹지 마세요 우리 주방장 아저씨 침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소리에 엉망과 개숙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두석의 숙모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나왔다 엉망이 형 꽃 고마워요 개숙이 누나도 두석이 두석이 그들의 등에 대고 커다랗게 말했다 병실에서 나와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엄밀히 말하자면 엉망이 한 계단 정도 앞서가고 개숙이 그 뒤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아까 두석이와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갑자기 엉망은 어색한 느낌도 들고 괜히 가슴이 설레기도 했다 이럴 때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뭔가 멋있는 말을 한마디쯤 해야 할 것도 같은데 머릿속이 백지처럼 텅텅 비어버렸는지 도무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우상 끝으로 딱딱 시멘트 바닥만 찍어대며 말없이 걸어 내려갈 뿐이었다 개숙이는 개숙이대로 엉망의 뒤로 한 계단쯤 뒤따라 내려가며 왠지 모를 달콤한 불안감에 쌓여 있었다 엉망의 넓고 구부정한 어깨와 약간 곱슬한 머리카락 그리고 조금은 엉성하지만 따뜻해 보이기도 하는 옆모습이 까닭없이 개숙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고 긴장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가게로 가신다고요 엉망이 돌아보며 말했다 마음과는 달리 말소리는 무뚝뚝하고 사무적으로 나왔다 자기가 생각해도 멋대가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말투였다 네 어디로 가세요 개숙 역시 무덤덤한 말투로 물었다 글쎄 어디로 갈까 생각 좀 해보고요 그 말에 개숙이 피익하고 소리없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아깐 약속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아깐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약속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엉망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자기 딴에는 멋있게 한다고 한 말이었지만 하고 보니 어쩐지 실없는 소리같이 들렸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겨울비는 어느새 안개처럼 뿌옇게 변해 있었다 잘디잔 빗방울이 부드러운 장막처럼 공기 속을 떠돌다가 천천히 땅 위로 가라앉고 있었다 축축한 대기 속으로 쌓은 겨울냄새 같은 것이 전해져 왔다 엄마는 그 겨울냄새가 좋았다 겨울냄새 속에는 어쩐지 그동안 기다리던 무언가가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현관에 서서 우산을 펼까 하고 망설이면서 보니까 우산이 없는 계숙이 그냥 망설임 없이 현관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엉마는 엉마는 반중 펴든 우산을 다시 접고 그 뒤를 총총히 따라가서 개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었다 뭔가 멋있는 말을 해야 할 텐데 이런 분위기 딱 맞는 그런 말 그런데 예전에 시집과 소설책에서 읽었던 그놈의 수많은 멋있는 말들 중에 지금은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엉마는 조그맣게 한숨을 지었다 학원은 좀 어때요 엉마는 그런 얄궂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일상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렵죠 뭐 요즘 어렵지 않은 데가 있나요 엉마는 역시 마음과는 달리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최근 들어 글짓기 학원뿐만 아니라 미술하고 음악학원 태권도학원 할 것 없이 모두 우는 소리를 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덕분에 뚝방동네 공부방은 오히려 예전보다 아이들이 늘었다 학원에 나가던 아이들이 대신 그곳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두석인 곧 군대에 가나 봐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언제 나도 아까 들었어요 한 달쯤 남았대나 봐요 그렇게 빨리 그렇게 서로 속마음을 감춘 채 안싸돈 바깥사돈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며 걸어가는 동안 어느새 마을버스 서는 데까지 도착했다 헤어질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이다 엉마는 까닭없이 가슴이 허전하여 괜히 우산대로 쓰레기통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다행히 한참이 지나도록 마을버스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 계속 시 이윽고 엉마니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우리 잠깐만 같이 걸어가도 될까요 가다가 버스가 오면 타기로 하고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었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용기를 내어 말하고 나니 어쩐지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계속은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선선히 그러자고 대답했다 둘은 비에 젖은 보도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늘엔 비구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습기에 차있었지만 그 사이 가랑비도 그치고 드문드문 햇빛도 비쳤다 비겐 오후는 노란 셀로판지로 들여다보는 세상처럼 투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길가에는 번나무 가로수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저 앙상한 가지에도 봄이 되면 양산을 활짝 펼쳐놓은 것처럼 흰 벚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날 것이다 발치 아래 개천의 흙탕물도 세차게 소리 내며 흘러가고 있었다 엉마는 한 손으로 가볍게 우산을 흔들며 번나무 아래의 가로수길로 개숙과 나란히 걸어갔다 엉마는 가슴은 점점 자기도 모르게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이제 곧 봄이 오겠죠 어색한 침묵을 깨워볼 요량으로 억만이 먼저 더듬거리며 입을 뗐다 개숙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글쎄요 딱 부러지게 생각해본 건 아직 없어요 설사 생각한 게 있다 해도 마음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한때는 교사가 될까 하고 생각해본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다 IMF 때문에 지금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데나 취직이라도 된다면 좋겠어요 하긴 세상일이 어디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나요 나도 겨우 글짓기학원 강산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잠시 지나가는 자리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잠시 지나가는 자리란 게 없더라고요 눌러 앉으니 그냥 그게 직업처럼 되어버렸지 뭡니까 하지만 이곳에 오래 붙어 있을 생각은 없어요 억만이 우산으로 번나무를 가볍게 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개숙은 혼자 무슨 생각에 잠긴 듯 발밑을 보며 걸어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인생의 목표 같은 게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억만은 한숨을 쉬듯 계속 말했다 그런 것도 있었나요 개숙이 열분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한때는 내게도 꿈이 있었죠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꿈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죠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엉마는 발걸음을 멈추고 개숙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제 생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제 생긴 모양 그대로요 파멸을 향해 가든 종말을 향해 가든 그것이 세상의 운명이라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허무주의자인 척 하는 건가요 허무주의자 엉마는 반문을 하며 피식 허드숨을 지었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있듯 지상에는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들이 있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다 갔어요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말이에요 어떤 인생은 항제의 운명을 타고나 항제처럼 살다 갔죠 그리고 어떤 인생은 노예의 운명을 타고나 노예처럼 살다 갔어요 역사에는 많은 인간들이 그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벌렸고 때로는 혁명을 일으켰어요 대부분은 실패했지만 가끔은 성공도 했죠 하지만 곧 다시 새로운 가난뱅이는 생겨나고 새로운 부자도 생겨났죠 그리고 새로운 지배자가 나오고 새로운 피지배층도 나타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이 세상에 낙원이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믿었고 또 믿을 믿을 것입니다 천만에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죠 이 세상엔 유토피아란 것이 한 번도 오지 않았거니와 앞으로도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어가는 한 엉마는 점점 우울한 열정이 그의 가슴을 채우는 것 같았다 엉마는 말을 끊고 우산만 빙빙 돌렸다 잠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강처럼 흘러갔다 나도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개숙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허무주의자는 아니에요 나는 허무주의자인 척 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들은 그것에 기대어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아편일 뿐이에요 엉마는 개숙의 말투에서 빈정거림을 발견했다 엉마는 걸음을 멈추고 개숙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나 누가 완전히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수많은 관계 의무 약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엉마는 눈은 깊은 그늘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서려있는 복잡한 아픔이 그의 눈을 통해 그대로 내비치는 것 같았다 개숙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젠가 눈 내리던 날 어두운 아파트 현관의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보았던 그 눈빛이 기억났다 잠깐 잠깐 엉마는 엉마는 그렇게 계숙을 쳐다본 채 서있었다 짧고도 긴 시간이 흘렀다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한 모순된 눈빛이 계숙의 눈과 부딪혔다 이윽고 뭔가 말을 할 것처럼 머뭇거리던 엉마는 말없음표 대신 한숨을 지었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계숙은 마치 큰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휑하니 뚫어진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지금 마치 하루살이들 처럼 아무런 미래에 대한 꿈도 없이 그저 이 IMF라는 괴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터널을 벗어나면 과연 빛나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땐 어떤 친구처럼 배낭을 메고 인도 같은 데로 훌쩍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처음엔 그들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 역시 자유로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허무주의자는 내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눅눅한 바람이 억만의 머리칼을 헤집으며 길게 불어왔다 어느새 마을버스 정류장도 두개째나 건너뛰어 세번째 정류장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멀리 아파트가 보였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이야기 잘 들었어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 학원 구경 이라도 하고 가지 않을래요 계숙이 시계를 보았다 맛있는 커피 정도는 대접할 수가 있을 텐데 억만이 계숙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다 계숙은 가방을 추스려 메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윽고 결심이나 한 듯이 말했다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글짓기학원 구경이나 해볼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잠깐만이에요 빨리 가게로 가봐야 하니까 억만의 얼굴이 밝아졌다 큰 기대나 하지 마세요 청소를 해두지 않아서 조금 어수선할지 모르니까 억만은 우산을 빙빙 돌리면서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어갔다 옴니코아 건물 2층에 있는 억만의 학원은 토요일이라 아무도 없이 썰렁하기까지 했다 그 옆은 교회가 새 들어 있었는데 그곳 역시 조용하긴 마찬가지였다 계속은 학원 문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잠깐 동안 머뭇거리며 방 안을 살폈다 스무평 정도 되는 별로 넓지 않은 공간에 의자가 붙어있는 책상 연아문개가 칠판이 걸린 벽을 향해 놓여있었다 한쪽에는 시든 꽃을 담은 화병이 놓인 길쭉하고 커다란 탁자가 자리잡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요즘은 학생들이 없어 두 팀으로 겨우 명맹만 유지하고 있어요 원장은 박기섭이란 내 대학 동창생 녀석인데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덤으로 사는 친구죠 처음엔 같이 했는데 요즘은 아예 나한테 막혀놓고 코빼기도 잘 비치지 않아요 억만이 불을 켜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종이들을 치우며 변명삼아 말했다 계숙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억만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강의실 한쪽 구석에 사무실이라 쓴 팻말이 붙어있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책과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작은 나무 책상과 낡은 소파가 보였다 앉으세요 내가 금세 맛있는 커피를 끓여드릴 테니까 커피포트에 코드를 꽂으며 억만이 계숙을 안심시켜줄 요량으로 싱겁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바쁘게 물을 떠온다 커피잔을 씻으러 간다 약간 두서없이 허둥거렸다 그런 억만의 모습을 보자 계숙은 조금 안심이 되었다 책을 많이 보나 보죠 소파 양쪽 벽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을 보면서 계숙이 말했다 책요 커피를 타고 있던 억만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 그 책 전부 내 친구 박기섭이 거예요 자기 딴에는 시를 쓴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종 사람들은 쓸모없는 열정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곤 하거든요 나도 나도 그런 축에 끼는지 모르지만 설탕 타세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내가 아는 아줌마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계숙 씨도 문학 좋아하세요 그래도 명색이 국문학과 출신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해 놓고 계숙은 쑥스러운지 후후 거리며 웃었다 아 그랬죠 혹시 좋아하는 엉만이 커피가 가득든 컵 두 개를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오면서 건성으로 물었다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엉만이 커피잔을 놓고 앉자 계숙이 말했다 그리고는 입술 끝으로 커피를 홀짝거리며 책장 쪽을 쳐다보았다 이렇게 단둘이 마주보며 앉아있자 엉만은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서 계숙의 시선을 따라 자기도 책장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곧 생길 겁니다 장엉만 시인이라고 에? 계숙은 반문을 하고 나서 곧 그 말의 뜻을 알아채고는 깔깔거리고 웃었다 석류 속처럼 고른 이빨이 하얗게 드러났다 죄송해요 웃어서 아니요 웃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문창과를 나왔다고 하셨죠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래서 나도 한때 시라고 극적거려 본 적이 있었죠 신축 문에도 수차례 응모해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도 재능이 있는 것 같지가 않더군요 미리 그렇게 포기할 건 없잖아요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고서 계숙이 말했다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무서워지기도 하고요 문학을 하겠다는 건 너무나 무모한 투자를 각오해야 하거든요 인생에 전부를 걸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모한 선택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지 모릅니다 후회하고 돌아설 때 그때는 이미 청춘은 다 가고 빈털털이 가 되고 말죠 너무 엄살을 떠시는 거 아니에요 엄살 이라고요 엄마는 눈을 치켰뜨며 반문을 했다 하긴 요즘도 가끔 무모한 열정이 유혹을 할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수많은 습작들이 죽은 곤충의 시체처럼 서랍 속에 쌓여있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아는 아줌마 중에 오여사라고 돈이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최한보 선생이라는 유명한 시인 밑에서 시를 배웠는데 오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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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냈다가 엉마는 곧 후회를 했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순간 개숙은 벽에 걸린 달력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어쨌든 자신의 분수를 깨닫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엉마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결론을 지었다 오여사 오여사 는 그날 이후에도 끈질기게 엉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동안 너스레를 떨고 나서 시간 나면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느냐 아니면 좋은 데 가서 저녁이나 먹지 않겠느냐 고 은근한 목소리로 꼬드겼다 솔직히 그때마다 엉마는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바람탄 갈대처럼 살랑거렸다 눈 딱 감고 양심만 한 수 접어둔다면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얼마든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었다 주머니가 텅텅 비어 돈도 궁했던 터였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얼마 전에도 전화가 한 번 왔었다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커피 잘 마셨어요 개숙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팔목 시계를 보며 말했다 엉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잃었지만 더 이상 잡아둘 핑계가 없었다 이 책 좀 빌려가도 돼요? 엉거주 춤 따라 일어서려는데 개숙이 책장에 꽂혀있는 책 하나를 꺼내들면서 말했다 마르케 마르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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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 동안의 고독 이었다 그러세요 커피 잘 마셨어요. 개숙은 앵무새처럼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문계로 걸어갔다. 엉마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긴 머리가 넘실거리는 개숙의 뒷모습을 보자 엉마는 다시 가슴이 소리 없이 뛰는 것을 느꼈다. 비록 몇 걸음도 대지 않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엉마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는 것이었다. 잠깐만 문을 나설 무렵 엉마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던 탓도 있겠지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개숙이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섰다. 엉망과 한뼘도 대지 않는 거리였다. 개숙의 낮은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엉망의 갑작스런 부름에 약간 겁먹은 듯한 눈빛이었다. 순간 엉마는 가슴의 고동소리가 딱 멎는 것 같았다. 마치 진공상태에 든 것처럼 귀가 윙 하고 울렸다. 순간 엉망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개숙을 꼭 끌어안았다. 어떻게 자기 속에 그런 용기가 숨어 있었는지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엉망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개숙은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사렸지만 다음 순간 거미에 사로잡힌 나비처럼 이상하게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귓볼에 엉망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다. 사방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했고 두 사람의 귀에는 서로의 가슴에서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세상의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머릿속이 텅텅 비어버렸다. 멀리서 사이렌 울리는 소리가 꿈결처럼 아련하게 들렸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린 개숙은 엉망의 가슴을 세차게 밀어내고 나서 달리다시피 종종걸음으로 계단을 뛰어내려가 버렸다. 개숙이 사라진 텅 빈 계단 쪽을 바라보고 한참 동안 우드컨이 서있던 엉망은 이윽고 꺼질 듯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안큼의 사랑 같으니 황급히 엉망의 학원에서 빠져나온 개숙은 쫓기듯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가슴에는 엉망의 학원에서 빌린 백 년 동안의 고독이 꼭 안겨 있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때까지 텅 빈 보도 위를 겨울비가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다. 떠나가는 사람들 엉망은 어수선한 꿈자리에서 눈을 떴다. 아랫도리가 기분 나쁘게 젖어 있었다. 팬티 속에 손을 넣어보니 축축하고 미끈한 것이 손끝에 만져졌다. 반 지하방의 한쪽 벽 위에 붙어있는 창문은 아직도 깊은 바닷속처럼 푸르스름한 어둠에 젖어 있었다. 엉망은 누운 채로 팔을 뻗어 머리맡에 놓인 담배값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물고 불을 붙인 다음 천장을 향해 연기를 천천히 뿜어내며 지나간 필름을 재생시켜보듯이 꿈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푸른 연기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희미한 새벽 어둠 속으로 스물스물 사라졌다. 담배 연기 속에 하나의 얼굴이 선연히 떠올랐다. 넓고 흰 이마를 가진 여자였다. 언제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얼굴 같기도 했다. 첫사랑이었던 현주 같다면 현주 같았다가 개숙이 같다면 개숙이 같아지기도 하는 그런 얼굴이었다. 그녀는 풀들이 무릎까지 자라있는 언덕 위에 혼자 서 있었다. 태양은 먼 하늘 한쪽에 황금 동전처럼 박혀 있었고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자 풀들이 일제히 고운 머릿결처럼 모로 쓰러졌다. 목이 말랐다. 언젠가 개숙과 걸어간 적이 있던 개천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엉마는 주저하면서 그녀 가까이로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마네킹이나 백납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어쩐지 무섭고 슬픈 기분이 들었다. 당신은 누구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엉마는 간신히 마치 속삭이기라도 하듯이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듯이 서 있을 뿐이었다. 엉마는 두려운 마음이 잃었지만 무언지 모를 이끌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착한 강아지처럼 그녀의 머리에 턱을 부벼대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입고 있었던 어린 시절 엄마의 치맛자락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가 났다. 엉마는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순간 젖은 입술이 엉마의 입술에 닿았다. 입술에서는 축축한 이끼 냄새 같은 것이 났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목이 타는 것처럼 말랐다. 그녀의 긴 머리칼이 흘러내려 두 사람을 숲의 장막처럼 가려버렸다. 어두운 숲 속에서 둘은 어느새 알몸이 되어 있었다. 달빛은 귀괴하게 푸른 빛을 뿌리고 검은 숲의 나무와 잎새 뒤에서 짐승들이 숨어 눈을 반짝이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숨가쁘게 달렸다. 세상은 눈이 부셨고 머릿속에는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로 가득 찼다. 황홀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엉마는 자기가 안고 있는 얼굴이 현주도, 개숙도 아닌 오여사라는 것을 알았다. 오여사는 빨판이 달린 덩굴손처럼 엉마는 칭칭 감고 살쾡이 같은 신음소리를 질러댔다. 엉마는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울음이라도 터뜨리고 싶었다. 그러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멈추는 법이 없었다. 불안감이 민물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엉마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여사의 열린 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검은 숲의 곳곳에서는 뱀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차가운 몸뚱이를 비틀었다. 마치 4차원으로 들어가는 터널처럼 빛과 어둠이 빠르게 교차했다. 어지럽고 구역질이 일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는 백양나무가 늘어서 있는 겨울 강가에 벤치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엔 현주인가 했다. 그러나 그녀는 현주가 아니라 뜻밖에도 개숙이었다. 그녀가 웬일로 여기에 엉마는 빨리 그녀에게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몸부림치다가 잠을 깼다. 새벽 어둠이 장막처럼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다. 외로움이 송곳처럼 폐부를 찔렀다. 환멸 텅빈 머릿속으로 먼저 그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은 마치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처럼 그의 내장과 해골을 파먹으며 번식해 나갔다. 그러자 온몸이 환멸이란 말로 가득 차버리는 것 같았다. 엉마는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환멸스러웠다. 사방은 너무 고요하였고 어둠은 깊고 깊었다. 콧등이 시려워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돋아올랐다가 눈가를 타고 베개에 떨어졌다. 무서운 외로움이 모든 세포 곳곳을 찌르며 지나갔다. 며칠 전 비명이라도 질러대듯이 말했다. 안녕, 엉아세요? 엉마는 쑥스럽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그 자리에는 오여사뿐만 아니라 그 옛날 문예 아카데미 시절에 얼굴들이 다 모여 있었다. 아줌마들 속에 앉아 물도야 하는 법이야. 물도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지. 다들 흥청망청 놀던 시절을 욕했었지만 나는 아뇨. 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놀아봤었나? 물가에 둘러앉아 고기 좀 구워먹고 자가용 타고 흥청거리고 해외로 돌아다니며 달러로 부채질 좀 해보았기로써니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말이야. 아, 한 번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양코백이 쥐들만 그래 살아보란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안 그래? 코가 빨갛도록 취한 취안보 선생은 오래간만에 제자들 앞에서 호기롭게 떠들어대었다. 그의 뒤에는 제자들이 준 꽃다발들이 쌓여있었다. 자, 억만 씨, 오래간만에 이 누나가 한 잔 드릴게. 그런 중에도 오 여사는 억만에게 눈웃음을 지으며 술을 권했다. 연거포 석 잔을 마셨더니 금세 취기가 올랐다. 그 사이에 미스터 장이 억만 씨로 바뀐 것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었다. 문학만 해도 그래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은 거품 속에서 꽃이 피는 거라고. 역사를 돌아보아도 찬란한 문화는 모두 찬란한 거품이 없었으면 결코,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거야. 로마, 바벨론, 이집트, 고대 중국, 르네상스 어느 것 하나도 거품이 없었으면 결코 꽃이 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가 여행가서 보고 감탄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약탈과 착취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거품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게 문화야, 그게. 그게 찬란한 문화라는 거야. 흠, 이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가난한 놈들은 결코 문학을 할 수 없어. 치안보 선생은 혀꺼부라진 목소리로 탁자를 주먹으로 탕탕 두드리며 연설이라도 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래간만에 만난 옆자리의 사람들과 소곤거리거나 음식을 먹기에 바빴다. 헉만시, 그새 얼굴이 많이 상했어. 고생이 많았나 보네. 오 여사는 아무도 모르게 탁자 밑으로 슬그머니 엉만의 손을 잡으며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은근하게 말했다. 요즘 같은 때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엉만은 손을 빼면서 말했다. 나한테 화났어? 아니요, 깍쟁이 같이 그렇게 전화했는데 미안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잔? 오 여사는 활짝 웃으면서 다시 남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고 잔을 들어 엉만의 잔과 부딪혔다. 엉만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오 여사는 약간 풀어진 눈동자로 묘하게 웃었다. 엉만은 짐짓 외면하는 채 했지만 그녀의 목에서 번쩍이는 목걸이와 희고 오동통한 손가락에 낀 화려한 반지에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곤 했다. 그녀는 부자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엉만이 하나쯤에 뒤는 얼마든지 봐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아직도 자기를 유혹하고 있지 않는가.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손해볼 곳이 하나도 없는 거리에 있지 않은가. 다만 비곗덩어리 같은 그녀의 육신을 욕망의 재단 위에 올려놓고 한 차례 숨가쁘게 달래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랑이 없어도 그런 짓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래 이것은 단지 거래일 뿐이다. 밤이 늦어서 뿔뿔이 흩어져갈 무렵이었다. 우여사는 엉만에게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한 장 주면서 말했다. 엉만 씨 이쪽으로 전화해 오피스텔이야 한 번 놀러 와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정한 표정으로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엉만은 어두운 거리에 혼자 서서 주머니 속에 든 메모를 만지작거리다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천천히 걸어갔다. 다음 날 엉만은 오여사에게 전화를 했고 오피스텔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한 다음 그곳으로 갔다. 넓고 큰 오피스텔은 이미 그녀가 마치 위대한 시인이라도 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사방 벽에 세운 책꼬지에는 책들이 촘촘히 꽂혀 있었고 해외 여행 중에 사온 각가지 미니품들이 사이사이에 걸려 있었다. 커다란 목재 책상 위에는 아프리카 목각 인형 한 쌍이 우스꽝스런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다. 아무런 말이 필요 없었다. 둘은 곧 알몸이 되었고 마치 프랑스 영화에라도 나오는 기괴한 연인들처럼 한몸이 되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날카로운 그녀의 손톱이 엉만의 등짝에 박혔다. 엉만의 이마에 땀이 베어 나왔다. 담배 한 대를 다 태운 다음 엉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갈아입을 팬티를 하나 들고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는 사타구니 부분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 가벼운 추리닝을 걸치고는 밖으로 나갔다. 하늘엔 잔뜩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어둠을 비집고 흘러나오는 푸른 새벽빛은 기분 좋게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엉만은 아직 아무도 다니는 이 없는 새벽길을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꿈에 본 그 이상한 여자는 깨어나서 점점 개숙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녀를 생각하자 갑자기 어떤 죄책감으로 가슴이 아프게 젖어왔다. 천국과 지옥은 항상 이웃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개숙을 만나고 나서부터 엉만은 어쩐지 자신이 이중적이고 위선자이며 파렴치한 인간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벌레처럼 초라해지고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오피스텔을 나올 때 오요사는 그 옛날처럼 두툼한 봉트를 하나 챙겨주었다. 가끔 전화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나 엉만은 아무 말 없이 봉트를 챙겨 안주머니에 넣고는 마치 링 위에서 패배한 권투선수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거리로 나왔다. 아직 오후 세시밖에 되지 않았다. 회색의 거리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걸어가는 동안 엉만은 계속의 냄새를 기억해냈다. 출렁이는 머리카락에서 엉만의 코끝으로 날아온 냄새였다. 그 냄새 그 냄새는 달콤하였고 아련하였고 외로웠고 슬펐고 간절하였으며 때로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개숙을 가만히 안아본 다음 엉만의 코끝에서 한동안 개숙의 머리카락 냄새가 떠나지 않았다. 엉만은 개숙에게 독백과도 같은 편지를 썼다. 나는 지금 당신으로 인해 아프다. 당신은 마치 번개처럼 내 생의 한 순간에 찾아왔다. 그리고 내 속에 가시나무 씨앗을 심었다. 그 나무는 자라 지금 내 작은 몸을 가득 메워버렸다. 나는 초라하다. 너무나 초라하여 당신의 발밑에 엎드리고 싶을 지경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알고 있다. 이런 헛된 열정 역시 하나의 미망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나의 머리는 언제나 모순으로 가득 차있다. 한 여자를 사랑하기엔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하기엔 나는 너무 복잡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나라는 인간을 좀 더 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경멸을 하든가 아니면 증오를 하게 될 것이다. 솔직히 나는 그게 두렵다. 때때로 나는 숲속에 나 있는 두 가지 길 중에 내가 분명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말하자면 내 인생은 잘못된 선택과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인들 내가 혹시 어쩌다가 그쪽 길을 선택하였다 한들 얼마만큼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세상에 이 태양 아래 도대체 특별히 의미 있는 길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당신으로 인해 외롭지만 결코 당신 가까이 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자신이 없다. 나는 타락한 인간이다. 그러나 잠꼬대 같은 고백으로 가득 차있는 그 편지는 붙이지 못했다. 엄마는 기계적으로 발을 옮겨 놓았다. 이마에 땀이 돋아올랐다. 날이 밝아오면서 꿈은 안개처럼 점점 거쳐갔고 대신 회색빛 아파트 건물이 늘어서 있는 풍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뚝방 동네를 지나가며 보니까 뚝방 천 복개 결사 반대라고 써붙인 플랜카드가 축대에 길게 걸려있는 게 보였다. 그러나 그만한 반대에 복개 공사를 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벌써 포크레인이 개천 한쪽을 뒤집고 있었다. 이제 이곳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뚝방 동네도 곧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그토록 열정적인 황전도사는 이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는 아직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아마 아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간이 아마 진보를 해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초기에 그를 도왔던 친구들도 모두 그의 곁에서 떠나버린 지 오래 였다. 아마 최후까지 그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그의 가족과 그의 하나님 뿐일지도 모른다. 변산으로 나 갈까 해요. 얼마 전에 만났더니 황전도사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 그는 언제나 존댓말을 사용했다. 변산 해요? 내가 아는 어떤 철학 교수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도 그와 함께 일해볼까 해요. 이곳에 둥지를 든지도 어느 어느덧 20년이 다 됐지 뭐요. 20년 전 그때는 이곳에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들어와 야학도 하고 도시 빈민 운동에 열정을 가졌던 친구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온몸으로 헌신하는 70년대식 운동의 순수함이 남아있었다. 비록 지금은 좌절에 빠져있는 듯하지만 그의 순수함은 그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 엉마는 그의 열정과 그의 하나님이 부러웠다. 엉마는 형제도 언젠가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소? 나중에 엉마는 대답을 흐렸다. 이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두려움만 없으면 무엇이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다짐이나 하듯이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아파트 단지로 접어들자 등과 이마에 땀이 축축하게 배었다. 숨이 가빴지만 기분은 점점 상쾌해졌다. 팔팔 슈퍼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강씨가 비닐 덮개를 벗겨내고 문을 열려고 하는 참이었다. 안녕하세요. 엉마는 얼떨결에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강씨는 여전히 누군가 하는 표정이었다. 일찍 나오셨네요. 전 이 아래 글짓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엉마는 이마에 땀을 손으로 문지르며 묻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 상대가 계속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자기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는지 몰랐다. 날이 많이 포근해졌어요. 그래도 아직 겨울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러나 강씨는 별로 느끼지 않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받았다. 언제나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그런 셈이죠. 강씨의 얼굴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 연기가 눈을 가리자 얼굴을 찌뿌렸다. 그럼 수고하세요. 별 싱거운 놈 다 있군. 다시 강씨 가던 길을 공중공중 뛰어가는 억만의 등 뒤를 물그라미 바라보며 강씨는 혼자 중얼거렸다. 꽁치처럼 생겨가지고 순 억만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자 강씨는 하던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안에 들여놓았던 과일 상자와 주스 상자들을 꺼내놓고 오늘 청가시장에서 떼와야 할 물품들을 공책에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었다. 오늘은 담배가 들어오는 날이었다. 강씨는 서랍을 열어 재고량을 체크하고는 담배 주문서에 오마 샤리프 디스 심플 팔팔 한라산 도라지 공란에다 차례로 주문할 숫자를 적어내려갔다. 그러나 물건을 정리하는 강씨의 어깨가 어쩐지 맥이 풀어져 보였다. 요즘 들어 어찌된 셈인지 일을 해도 도무지 신명이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다 며칠 전 베이커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난 터라 여간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 아니었다. 비록 만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처음 나선 장사길에서 그간 형님처럼 믿고 의지하던 베이커리였다. 강씨 아니 강사장만 알고 있겨나 어느 날 오후 베이커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빵집을 넘겼으면 해. 장사도 장사지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렇게 부대끼며 사는 세월이 끝이 안 보일 믿고 갔거든. 시골로 내려갔으면 해. 강씨는 아무 소리도 않고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기댔던 언덕이 풀쑥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이 상가에서 무슨 일이건 달려가서 의논할 상태가 베이커리뿐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런 그가 갑자기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겠다니 그저 항망할 뿐이었다. 마침 회사 다닐 때 과장으로 있던 친구가 이번에 그만두고 나왔는데 우리 가게를 와서 보고는 인수할 욕심을 비치더만 보증금도 내렸겠다. 제빵 설비야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거나 다름없으니 해볼만도 할 테지. 강씨의 얼굴에 떠오른 허전한 표정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베이커리가 변명삼아 말했다. 그러나 저러나 형님이 그만두시면 나는 뭔 재미로 이르라오. 이윽고 강씨가 한숨을 쉬듯이 말했다. 섭섭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내가 더 하지. 베이커리도 손수건을 꺼내 반질반질한 머리를 닦으며 말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 살가워 보였다. 그러나 임자 나왔을 때 얼른 넘겨야지. 이런 기회에 정리하지 않으면 달리 수가 마누라가 더 야단이야. 언제쯤 정리할 참이오? 쇳불도 당김에 뽑으라고 말 나온 김에 얼른 해치워야지 뭐. 이런 일은 미적거리 성질이 아니거든. 시골에 누가 계시오? 연로한 삼촌이 한 분 계시고 종영도 한 분 계신다네. 사람도 다른 동물과 똑같아서 늙으면 자연히 재태어나고 자란 곳을 찾게 마련인가 봐. 젊어서야 다들 서울서울 한다지만. 그러나 저러나 형님 안 계시면 정말 허전할 터인디. 그러게 다정도 병이란 말이 있잖은가. 나도 강씨 아니 강사장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게야. 겉으로야 편해지 않았지만 이 장사 하면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베이커리는 번쩍이는 이마에 가득 주름살을 잡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이커리 입에서 그런 말을 듣고 나자 강씨는 허전해지는 가슴을 가누기가 힘이 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정이 그리워지는 법인지 이 바닥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속정이 깊이 들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형님 안 계시면 참 호전할 터인디. 강씨는 처음엔 마누라가 자기 모르게 나왔나 했다. 그러나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자물쇠 고리가 비틀린 채 잘려나갔고 입구 문 유리장 한쪽이 깨어져 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강씨는 자기 가게였지만 맨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손에 잡히는 대로 황급히 아무 막대기나 하나 주워들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다. 물건들이 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과자 부스러기나 라면 따위가 돈이 될 리가 없었다. 문제는 책상 위에 놓아둔 손금고였다. 예상과 딱 맞아 떨어졌다. 늘 있던 그 자리가 허전한 게 텅 비어있었다. 물건값 결제하려고 넣어둔 오십만원과 잔돈 부스러기들이 몽땅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사람 밑에 놓아둔 담배도 상자째 없어져 버렸다. 강씨는 마음을 진정하고 우선 생각나는 대로 건너편 경비실로 달려갔다. 마침 조씨가 당번을 서고 있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에 부시시 눈을 비비면서 나왔다. 엎드려 자느라 그랬는지 머리에 새집을 지었다. 아니 강서정 새벽부터 웬일이요? 새벽이라니 해가 똥구멍에 돋았어. 한심한 양반 같으니. 아 얼른 가봐. 슈퍼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그제야 조씨는 경비 모자를 쓰고 플래시까지 챙겨들고 끄덕끄덕 따라 나왔다. 아직 잠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다. 슈퍼에 뭘 가져갈 게 있다고 길 모서리에 가래를 캬 하고 뱉고 나서 조씨는 말 부조삼아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 했다. 하긴 상가야 그의 책임 구역이 아니니까 남의 동네 불구경 가는 사람처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을 터였다. 그러나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서 도둑이 슈퍼문을 딴다 유리문을 깬다 법석을 떠는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한심한 경비는 한심한 경비임에 틀림없었다. 저러니 경비실 옆에서 키우던 달기 고양이한테 다 잡혀 먹었어도 몰랐지. 그 사이 슈퍼 앞에 사람들이 선엇 모여있었다. 애들 소행이구먼 쇠톱으로 자물쇠를 잘랐어. 조씨가 첫눈에 노련한 형사나 되는 듯이 말했다. 파출소에 빨리 연락하소. 누군가가 경비복을 입은 조씨를 보고 체근하듯이 말했다. 어제 상가 지하실에서 젊은 애들 몇이 보이더라니. 아줌마 한 명이 아는 체하며 말했다. 그때 상가 끝 약국의 약사 아줌마가 허겁지겁 이쪽으로 쫓아왔다. 이걸 어쩌나 아니요 아저씨 여기도 도둑이 들었어요. 모두 그쪽을 쳐다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나 피키 없이 하얗던 약사의 얼굴이 새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쫓아오느라 숨이 코끝에 닿아있었다. 그럼 약국에도 도둑이 들었단 말이오? 강씨가 물었다. 글쎄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약국이 곧이어 숨가픈 소리로 설명을 늘어놓는다. 문을 열어보니까 땅바닥에 약이 수두룩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있고 뒤창문과 철망이 뜯겨있더라고요. 어쩜 좋아? 돈은 얼마나 잃어버렸어? 그런 중에 그래도 경비라고 조씨가 침착하게 말했다. 서랍에 넣어둔 거 몽땅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은행 통장하고 이렇게 서있지 말고 빨리 약국으로 가봅시다. 사람들은 약사 아줌마를 앞세워 약국 쪽으로 갔다. 그래도 사람이 없는 상가니까 다행이지 그런 놈들이 집으로 들어오면 어떡하겠소? 아닌 말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법은 또 어디 있겠소? 아유 무서운 세상이야 무서운 세상 약국 쪽으로 가는 도중 누군가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날이 좀 풀리고 나서 밤에 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젊은 애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구요.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애들도 많이 생겼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밤중에 오토바이 뒤에다가 기집애들 태우고 이 앞으로 따따따거리며 쏜살같이 달리는 거 못 봤소? 아니 경찰들은 대체 뭘 하나? 경찰이라고 별수 있나요? 한두놈도 아니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처럼 나타나 돌아다니는데 강씨 등이 약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이 연락을 받았는지 순찰차 한 대가 나타났다. 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보니 모자에 금태 하나를 들은 낯익은 파출소 차소장이다. 어지간히도 빨리 나타나셨군. 젠장. 아니 순찰차는 밤에 어디로 들 다니시나? 차소장을 보자 강씨가 반갑기도 하여 핀잔을 주듯이 한마디 던졌다. 그 뒤를 따라 또 한 명이 무전기를 손에 들고 운전석에서 내렸다. 말도 마셔 우리 관내가 조금 조용한 축에 드는데도 요즘은 무슨 놈의 사건이 일도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열 개라도 못 베길 지경일걸요. 잠복근모를 하고 있으면 모를까. 순찰을 다녀봤자 그때만 피하면 도리가 없는걸요. 어젯밤에 당직을 했는지 눈썹이 유난히 시커멓고 입술이 두꺼운 차소장의 늑수그레한 얼굴에도 소금기가 끼어 있었다. 그래도 정복차림인 그들이 나타나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차소장은 무전기에다 대고 모라 소리를 하고 무전기 속에서도 모라는 소리가 시끄럽게 흘러나왔다. 다른 한 명은 파일을 들고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눈꼬리가 처지고 얌전한 얼굴에 새로 보는 젊은 순경이었다. 어쩜 이번에야 피해가 적어 그렇다지만 이거 불안해서 살겠어요? 우리 미장원에라도 들어왔으면 아유 끔찍해. 어느새 나타났는지 미장원 여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아줌만 자기 가게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가 적긴 뭐가 적어요? 미장원 여자의 말에 약국이 발끈하고 나왔다. 뜻이야 안 그런 줄 알지만 위로 한마디 없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던지는 말투가 얄미였던 것이다. 어머 이 아줌마 좀 봐 괜히 나한테 화를 내고 야단이네. 흰 매니큐어를 바른 손으로 입을 가리는 신용을 하며 미장원 여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나 다들 그녀에게 별로 호감이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자. 흥 하고 콧방귀를 한번 끼고 나서 슬리퍼를 질질 끌며 미장원 쪽으로 가버렸다. 물건에 손 안 댄 걸 보니 어린애들 짓이군요. 그동안 상가와 지하실 등을 살펴보고 온 차소장이 말했다. 이만하기 다행이요. 이번엔 물건은 안 건드렸지만 다음에는 정말 장담 못해요. 차소장은 강씨가 준 식혜 깡통을 따서 입술을 축이고 나서 다들 들으란 듯이 큰소리로 설명판 당부 반하여 계속 말했다. 그동안 펑펑 쏘고 놀다가 거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실업자는 버글거리지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지 쓰던 가락은 있지 그렇게 놀던 애들이 모두 어디로 가겠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젠장 그러면 경찰은 뭐하려고 있고 파출소는 뭐하려고 누웠나? 누군가 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체험감이었다. 이런 일에 왜 나타나지 않나 했더니 때 맞추어 얼굴을 내밀었던 것이다. 말인 즉슨 옳은 말이라 차소장은 입맛이 쓴지 모자를 벗어 머리를 한번 뒤로 매만졌다. 그리고는 변명이나 하듯이 말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라고 돌아다니는 전염병을 다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여보 소장 그게 무슨 무책임한 말이유 아 밤만 되면 동네가 온통 무법 천지인데 순찰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요 지금 도둑들이 상가만 아니라 안방 까지 넘나드는 판인데 영감은 지지 않고 따졌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내일부턴 순찰도 강화하고 신고 체제도 다시 점검할 테니까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가도 각자 방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주세요. 지하실 자물쇠도 튼튼한 걸로 받고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차 소장은 우선 난처한 국면을 벗어나야겠다는 판단을 했는지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했다. 피해가 적었고 조사라고 해야 더 이상 달리 특별히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매짐을 한 그는 젊은 순경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횡하니 가버렸다. 채 행차 뒤에 나팔 분다더니 이게 그 꼴이군 최연감이 그 뒤를 향해 침을 퇴하고 뱉으며 말했다. 더 이상 구경거리가 없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강씨는 최연감과 아직 감정이 다 풀리지 않은 터여서 대면대면한 표정으로 슈퍼적으로 가려는데 영감이 강씨의 소매를 끌며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이봐 강사장 나한테 뭔 섭섭한 일이라도 있나 본데 뭔 일이야 왜 그래 아 영감님이 더 잘하시면서 그러우 강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뚱한 표정으로 쏘았다. 흐 참 내가 옴니코아 개업식에 가서 비우산 두 개 얻어온 걸 계시고 그러나 본데 아 이 사람아 가까워도 자네하고 더 가깝고 정인으로도 자네하고 더 들었지 그깐 비우산 두 개의 이 최연감이가 넘어갈 것 같은가 최연감은 눈을 가늘게 옆으로 뜨고 강씨를 향해 체크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강씨는 아무 대꾸도 않고 짐짓 외면을 한 채 시선을 멀리 전봇대를 향해 던졌다. 까치가 한 마리 앉아있다가 부르르 날아간다. 여우 같은 영광 같으니 옴니코아 개업하고 나선 코빼기도 어신 난터니 무엇이라 가까워도 자네하고 더 가깝고 정이 들어도 자네하고 더 들었다고 강씨는 노골적으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긴 최연간만이 아니었다. 백화점 가는 것까지야 어쩔 수가 없다 치지만 옴니코아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인간들이 확실히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았다. 한쪽은 그래도 인정상 아직도 팔팔을 찾아주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큰데를 찾아 옴니코아로 가는 무리였다. 그리고 듣자하니 옴니코아가 경쟁상품은 전부 남매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두부 한 모에 1200원 하면 옴니코아에서는 1000원 여기서 파 한 단에 1500원 하면 옴니코아에서는 1200원 여기서 우유 한 통에 1450원 하면 옴니코아에서는 1250원 하는 식이었다. 그렇다고 옴니코아를 따라 가격을 무작정 내릴 수도 없었다. 그러면 옴니코아에서 다시 더 내릴 것이고 다시 팔팔이 거기에 맞추어 내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미천이 딸리는 쪽이 먼저 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싼 쪽을 찾아가는 것을 나무랄 수에 없지만 그래도 지난 1년여 동안 분여회다 노인정이다 심지어는 이웃초등학교 체육대회다 하면 하다못해 음료수 한 상자라도 찬주하고 웃는 얼굴 웃는 얼굴 다 보아온 처지에 극간 차이에 우르르 몰려가는 세상 인심이 야속하였던 것이다. 슈퍼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상가들이 벌이는 치열한 상권 경쟁은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겁없이 덤볐다가 미천까지 훌렁 날리고 울고 가는 경우를 강씨는 벌써 여러 번 보았다. 말이 장사지 365일 긴장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장사였다. 그런 판에 도둑까지 들다니 강씨는 착잡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봐 강 사장 도둑 뜬 거야 잊어버려 애새끼들이 장난친 걸 가지고 뭘 어떤 애들 소행인지 나도 알아 멀리 갈 것도 없이 아파트 애들 짓이야 용돈이 궁하니까 도둑 고양이처럼 이곳저곳을 뒤지고 다니는 거야 자물쇠만 든든한 걸로 달아놓으면 문제 없어 그건 그렇고 내가 일러줄 게 있어 체험감은 갑자기 목소리를 착 낮추어 강씨의 귀에다 대고 말했다 저기 옴니코아 말이야 알고 보면 빈 껍데기나 다름없더라고 저것도 얼마 안 가겄어 예? 뜻밖의 말이었다 그렇게 위세 좋게 개업식을 하고 남매까지 해대는 옴니코아가 빈 껍데기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의 강씨를 보고 체험감은 당연하지 하는 투로 입가에 보일락 말락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동네의 작은 소문들까지 어김없이 포착하는 안테나를 가진 영감의 소리이고 보면 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체험감은 강씨의 팔을 끌고 천천히 슈퍼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참혹 다정한 목소리였다 옴니코아 주인 조 사장이라든가 하는 친구하고 같은 아파트 사는 늙은이한테 들었어 예전에는 돈이 좀 있었대 부동산도 많이 있고 큰 음식점도 하나 가지고 말이야 저 옴니코아 건물이 들어선 땅도 그때 사두었던가 봐 근데 그 조 사장이란 친구가 지난번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돈 깨나 날렸던가 봐 그런데다 IMF 한파가 닥치면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지 장사는 안 되지 은행 금리는 하늘 모르게 치솟았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가 봐 그러나 옴니코아 건물을 올리지 않고 있을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프닝은 하였는데 저것도 비투성이래 그래서 하루 빨리 처분하려고 벌써 은밀히 내놓았다더라고 걸어가는 동안 체험감은 마치 귀중한 비밀 정보를 알려주듯이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벌써 내놨어요? 글쎄 그렇다니까 영감은 그렇게 말해놓고 너구리처럼 웃었다 아 그랬었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강 씨는 모든 게 이해가 갔다 그렇지 않아도 뭔 놈의 옴니코아 개업식이 그렇게 요란했던가 하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그게 모두 건물값 올려놓기 위한 수작이었던 것이다 남매 역시 단시간에 옴니코아로 손님을 끌어 팔아넘길 때 유리한 값을 받기 위한 속셈이 들어 있었다 과연 체험감의 안테나는 알아주어야 했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랫배에 힘주고 딱 버티고 있어 보라고 확장할 생각도 말고 아 동네 가게가 살아야 동네가 살지 안 그래? 체험감의 주름진 얼굴에 물결같은 웃음이 지나갔다 강 씨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똥했던 표정은 사라졌다 아무렴 그렇지 동네 가게가 살아야 동네가 살지 동네 가게 없는 동네가 얼마나 썰렁하려고 속없는 예편네들이 값싼 대를 찾아 백화점으로 옴니코아로 돌아다니지만 그나마 아파트 시세를 지켜주는 건 동네 가게라는 걸 알아야지 네, 오후에 한번 들름세 까짓 좀도둑 등거개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애들 지하실 들어가지 못하게 문단속 잘하고 아니, 들어가서 음료수나 한잔 하시지 않고 됐네 오늘 노인정에서 단체로 대공원에 동물귀경 가기로 했거든 슈퍼 앞에서 체험감은 강 씨와 헤어져 저쪽으로 휘저귀적 걸어가 버렸다 강 씨는 영감의 뒷모습을 물구러미 보고 있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마누라가 나와서 가게를 치우고 있다가 강 씨를 보자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다 아니,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낸들 아나 이놈의 새끼들 걸리기만 해봐라 다리몽둥이를 분질러놓고 말텐게 뱉듯이 대꾸를 하고 나서 강 씨는 담배를 한 대 뽑아물었다 이마에 주름살이 깊게 파였다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된 옴니코아를 내놓았다니 참 도깨비 같은 세상이었다 그렇다고 새삼 신명이 날 일도 아니었다 강 씨 역시 그럴 수만 있다면 하루빨리 이곳에서 떠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얼마 후 경찰서로 끌려갔던 피노키오가 불구속으로 풀려나왔다 방화범이긴 했지만 피해가 경미했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들이 참작되었기 때문이다 피해의 당사자인 뚱보와 강 씨를 비롯한 상가 사람들이 탄원서를 넣은 것도 어느 정도 힘이 되었는지 몰랐다 피노키오가 석방되던 날 그의 석방과 베이커리의 환송식을 겸해 자금성에서 조촐하게 술자리가 벌어졌다 피노키오 부부를 위시하여 베이커리, 미장원, 미장원과 앙숙인 피아노, 세탁소, 약국, 자금성 부부, 강 씨네 부부 그리고 술 좋아하는 경비원 조 씨와 체온감 등이었다 식탁을 가운데로 모아놓고 의자를 둘러앉으니 홀이 가득했다 식탁 위에 탕수육이니 팔보채니 부추 잡채니 짬뽕 국물 같은 게 풍성하게 놓여 있었다 상관에 여러 어른들께 벨 낫지 없구만요 먼저 피노키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를 했다 그 사이 마른 얼굴이 더 형편없이 거칠어져 있었고 입술도 여기저기 터져 있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뭐 살아온 세월이랑 이제 부리고 이제 살아갈 날만 생각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다 같이 컴배나 합시다요 자금성이 소주잔을 들며 호기롭게 말했다 그래 요즘 유치장은 살만하던가요 쌀밥에 고깃국도 나온다면서요 흰 조리옷을 입고 있는 자금성 주방장이 익살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지만 볼은 소년처럼 통통하고 혈색이 좋아 보였다 왜 자네도 들어가고 싶어 그런가 베이커리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저 양반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술 먹고 싸우다가 두 번이나 들어갔다 왔어요 뒤에서 자금성 마누라가 경망스러운 목소리로 고자질이라도 하듯이 말했다 다들 웃음포가 터졌다 주방장도 여전히 사람 좋게 따라 웃고 있었다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이네 나도 젊은 시절 금광이니 하며 돌아다닐 때 해봐서 알지만 노름이란 거는 한 번 손을 대했다 하면 끊기가 보통 어려운 노릇이 아니거든 최연감이 아는 채 하며 말했다 그래 이제부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베이커리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는 눈치더니 어렵게 입을 뗐다 무슨 일거리라도 찾아봐야죠 그러나 그의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다 그렇다고 좋은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요즘 같은 시절 한 번 넘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숨배 술이 돌고 나자 영광상가 번영의 회장을 맡고 있는 강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난 강씨는 헛개침을 몇 번 하고 목청을 가다듬은 다음 시골 교장 조회하듯 분위기를 꽉 잡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작에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 회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강씨는 먼저 이렇게 운을 뗀 다음 주위를 한 번 돌아보면서 계속 말했다 마 요즘 상가 돌아가는 사정들이야 모두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장사도 되지 않는 마당에 전셋값이나 집값이나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벙어리 냉가슴 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 상가들도 모두 이빨 빠지듯이 문을 닫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씨의 말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저절로 그림자가 끼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어물었다 우리 상가도 이제 피노키오 박사장이 풀려나긴 했지만 가게를 남한테 넘겨야 할 형편이고 그동안 우리 상가의 좌장으로서 늘 우리를 감싸주시던 베이커리 아저씨 역시 가게를 후배에게 넘기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강씨는 망감이 교차하는지 잠시 말을 끊었다 베이커리는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며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마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이야 금할 수가 없을 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대로 각자 열심히 살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 강씨는 예비군 중대장 훈시하듯 끝을 맺고는 자리에 앉았다 다음으로 베이커리가 일어나서 인사말을 했다 정일할 것도 없지만 지난 1년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장사를 하다가 나만 훌쩍 떠나기가 좀 모아합니다 그려 아무리 IMF 시대라 하지만 사람 사이에 정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먼저 시골 가서 좋은 자리 잡아놓을 텐 게 생각나거든 놀러들어서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의 눈가가 어쩐지 붉어져 보였다 여기저기에서 딱딱거리며 박수 소리가 나왔다 어쩜 아저씨 내가 뭔 첨 떠나나 했는데 미장원 여자가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부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둠의 시면 처음 이곳으로 입주에 들어올 때처럼 그들은 흩어질 때도 모두 빠르게 흩어졌다 피노키오 자리에는 이발소가 들어왔고 베이커리 자리에는 전에 그 밑에서 일하던 친구가 헐값으로 인수를 하여 주인으로 들어왔다 더 이상 고스토판을 버릴 수 없게 된 복덕방의 뚱보도 문을 닫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 자리에는 대신 젊은 부부가 들어와 분식점을 열었다 변화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베이커리의 빵 맛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람 맛은 좀 떨어졌다는 평도 많았다 아무려나 그게 그거였다 다만 미장원과 피아노 학원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은행 365일 코너만 보기 흥하게 하루 종일 셔터가 내려와 있어 그렇잖아도 썰렁한 영광상과의 분위기를 더욱 썰렁하게 만들고 있었다 본점이 퇴출당하면서 셔터를 내린 것이었다 겨울이 막바지 고개턱으로 접어들면서 바람이 몹시 불었다 가게 앞 차일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입간판이 넘어졌다 얼어붙은 길거리로 바람은 오랑캐처럼 저 혼자 아무렇게나 휘젓고 다녔다 바람에 날려온 모래먼지가 지나가는 사람의 코와 목덜미를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요즘 강씨의 마음은 바람이 불어가는 거리보다 더 쓸쓸하였다 좋은 일, 굳은 일, 의논 상대가 되어주던 베이커리 그놈의 화투판 때문에 남의 인생까지 다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헤헤 웃으며 성님 어쩌고 저쩌고 하던 뚱보 방아깨비처럼 홀쭉하고 섬약하여 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던 피노키오 맨 처음 함께 입주했던 그들이 떠나버린 상가는 그의 눈에 마치 겨울날의 폐광촌처럼 비쳤다 우리도 오래지 않아 정리하자고 돈도 좋지만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꼴인가 이러다가 더 늙으면 저 최영감 같이 여기저기 남의 흉벌거리나 찾아 돌아다니든가 노인정에서 화투짝이나 만지는 신세가 될 거 아닌가 정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손에 쥐는 게 있을 테니까 일찌감치 시골로 가서 밭대기라도 장만하는 게 좋을 성 싶어 난로가에 붙어 앉아서 물이 끌어대느라 허연 김을 토해내는 주전자 주둥이를 바라보며 강씨가 말했다 그리고는 길게 담배 연기를 뱉으며 한숨을 짓듯 덧붙였다 몇 푼 더 번다고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시골시골 하지 마우 시골도 어디 옛날 같아야 말이지 강씨 마누라는 신통치 않은 목소리로 댓글을 했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겠지 소도 부벼될 언덕이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 붙일 때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닌가 베 두뇌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뭔 놈의 정을 붙일 때가 있겠어 세상에 어디 정으로만 살 수 있는갑뇨 이렇게 가게라도 열고 있으니까 그래도 코 묻은 돈이라도 만지지 시골로 가면 누가 뒤를 파준답디까 괜시리 요즘 당신 마음이 허해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여 아니긴 뭐가 아니여 베이커리니 피노키오니 다들 그만두군 하니까 당신 마음도 살랑살랑 바람이 든거지요 그리고 우리야 이제 그렁저렁 다 살았다 하지만 애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 개수기년이야 이제 지 아까리만 나이가 되었다지만 영철이 땜에 안 돼요 저놈 대학만 보내놔도 마음이 좀 놓일 테지만 마누라의 말에 강씨는 할 말을 잇는다 하긴 맞는 말이었다 마음이 허해서 요즘은 하루라도 빨리 집어치우고 싶지만 그리고 나서 강씨라고 뾰족한 대책이 있을 리 없었다 그나마 가게라도 껴차고 있으니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지 문을 닫고 나면 누가 1원짜리 한 장 거저줄리가 만모하였다 강씨의 머릿속에 명텐지 조텐지를 당하고 나서 수개월 허송세월하며 보냈던 그 악몽 같은 시절이 선하게 떠올랐다 일이란 게 하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일단 손에서 떠나고 나면 오라는 데도 없고 마땅하게 갈 데도 없는 것이 세상이었다 그 무서웠던 시절이 떠오르자 강씨는 저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강씨는 주름진 얼굴에 가득 수심을 떠올린 채 담배를 깊게 한 번 빨았다가 담배를 깊게 한 번 빨았다가 한숨처럼 길게 연기를 뱉어내었다 콧구멍에서 남은 연기가 실처럼 모락모락 새어나왔다 바람에 무엇이 떨어지는지 과당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강씨는 묵묵히 시선을 한 곳에 던져둔 채 앉아서 담배를 빨고 연기를 뱉어내는 일만 반복하고 있었다 억마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벽에 달린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옆을 보니 오여사가 이불을 감고 모로 쓰러진 채 죽은 듯이 자고 있었다 아니 눈만 감고 가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건지 몰랐다 시계를 보니 밤 열한시였다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차를 타고 이곳 모텔에 들어온 게 일곱시경이었으니 이곳에서 네 시간을 흘려보낸 셈이다 억마는 눈만 뜨고 여전히 누워서 어둠 속을 우득허니 바라보았다 어둠의 시면 그 깊은 장막 속에 누가 있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 누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악마나 드라큘라나 뱀파이어 같은 것일 것이다 아니 또 있다 어둠 속에는 수많은 한숨과 눈물과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때문에 죽은 많은 이들의 영혼이 있을 것이다 어둠이 없었다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많은 신하들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만난 이후 오요사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일어났다 몇 번은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억만히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오는 것을 꺼린 오요사가 밖에서 만나자고 하여 모텔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값비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가리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텔의 뒷문으로 도둑 고양이처럼 잠입했었다 그럴 때마다 억만은 자기 배신감과 함께 악마와 도박을 하는 듯한 묘한 스리를 느꼈다 그것은 오요사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때때로 억만이 자기도 모르게 반말을 하면 엄격한 표정으로 주의를 주곤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섹스가 끝나고 잠에서 깨어날 때면 언제나 억만은 약간 비참한 기분이 되어 있었다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를 치며 싸우고 있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다 여자의 목소리도 간간히 들렸다 아마 그들도 곧 섹스를 할 것이다 억만은 잠시 귀를 세우고 그들의 소리를 쫓다가 포기를 하고 다시 어둠을 바라보며 자신 속에 빠졌다 그는 요즘처럼 자기 모순에 빠져있은 적이 없었다 어떤 것이 선이며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이 무가치인 것인지 혹은 그런 구별이란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과연 내일이라는 것이 있는지 이 지상에서 이런 식의 판에 박힌 삶이란 게 단 하루의 삶과 천년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세상은 온통 겨울날의 하늘처럼 회색빛을 띄고 있었고 그는 깊은 진흙탕 같은 뻘밭의 바닥에 누워있는 느낌이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바다처럼 보였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새벽은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번을 거듭할 것이다 아 그 많은 새벽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끈을 잡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루의 길고 긴 노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 노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맹목적인 생의 의지? 단지 그것뿐이지 않은가 엉마는 어제 오래간만에 봉천집을 다녀왔다 산빛할 동네의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엉마네 집은 예전이나 다름없이 썰렁했다 늘 그렇듯 그는 집에 갈 때마다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들어갔다가 소리 없이 나왔다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듯 싶었다 엉마니가 여덟 살 때 새로 들어온 어머니는 여전히 반찬 공장에 나가고 있었고 오랫동안 당뇨를 앓던 아버지는 합병증까지 얻어 집에 누워있었다 늙은 아버지는 장남인 엉만을 보자마자 그동안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근질거렸다는 듯이 가래 끓는 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 얼마 전에 네 인천오촌이 간암수술을 받았다더라 거기도 한번 다녀와야 한다 내가 갔으면 좋겠다만 나도 이러고 있으니 갈 수가 있나 흩어져 살수록 친척간에 자주 찾아봐야 한다 정의란 것은 만들기에 달렸어 너도 이젠 집안일에 빠지지 말아야 할 나이가 되었어 알겠니 그리고 네 동생 순아 저것도 얼마나 불쌍하니 너도 힘들겠지만 신경을 좀 쓰도록 해라 꼭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요즘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다 예비가 못난 탓이다 그리고는 숨이 끊어져라 하고 기침을 해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동생 순아는 몇 달 전부터 화장품 외판온 일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도 IMF 바람이 불어 벌이가 별로 신통치 않다고 했다 빼빼 마르고 키가 작은 순아는 나이에 맞지 않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니는 반찬 공장도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잘려나갔다고 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에게 일만 왕창 늘었다고 했다 아침 7시에 나가 밤 9시나 되어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배추니 무니 하는 것과 씨름을 하노라면 허리가 내려앉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잘려나갈까봐 낑소리 한번 못해보고 붙어있다는 것이다 엉마는 장남이랍시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심한 무력감을 느꼈다 가족을 위해 해주기는커녕 자기 인생조차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었다 자기가 지고 가는 자신의 무게만 해도 너무 버겁고 무거웠다 그 짐조차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엉마는 아버지의 말을 아무 대꾸도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하룻밤 그들 곁에 붙어 자고 나서 엉마는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집을 나올 땐 마치 무거운 돌멩이 하나를 짊어지고 오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 하다가도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들르곤 하였다 그들에 비하면 오여사는 천국에 속한 족속일지도 모른다 인도의 카스트처럼 계급이 있다면 그녀는 분명 최상층에 속한 계급일 것이고 엉마는 가족들은 불가축 천민이나 바로 그 위에 속한 계급일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엉마는 지금 자기 옆에 피둥피둥한 등을 내어놓고 누워 자고 있는 오여사가 결코 행복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불룩한 아랫배와 늘어지기 시작한 저 가슴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다 엉마는 앞에서 옷을 벗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한 빛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리고 재빨리 다른 것으로 몸을 가렸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녀 역시 불쌍한 인간인지도 모른다 엉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녀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기적으로 그녀를 만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긋지긋해져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일어났어? 언제 눈을 떴는지 오여사가 엉마니 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말했다 엉마는 두 팔을 뒤로 돌려 베개를 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생각해? 내가 맞춰볼까? 엉마니 대꾸가 없자 오여사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손 하나를 이불 속으로 넣어 엉마니 죽어있는 그것을 만지작거렸다 엉마는 잠자코 내버려 두었다 내가 싫어졌지? 그래서 이젠 헤어지고 싶지? 엉마는 여전히 말없이 그러나 눈에 띌까 말까 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여사는 무엇이 우스운지 혼자 후후거리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러나 안 돼 요건 내 거야 오여사는 만지작거리던 엉마니 그것을 살짝 쥐면서 말했다 네가 떠나면 난 너무나 외로울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엉마는 갑자기 이 어두운 영국이 더럽고 역겨워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 그것을 만지고 있는 오여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했다 가려고? 오여사는 이불로 가슴을 가린 채 베개에 반쯤 기대어 말했다 나도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여자는 자기 몸을 만지는 남자의 손끝에서 모든 것을 알아채지 안심해 잡지 않을 테니까 넌 애인이 되기엔 너무 복잡해 엉마니 옷을 입고 있는 동안 그녀는 조롱이라도 하듯이 말했다 빨리 그녀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엉마니 손이 바빠졌다 네가 떠나는 것이 두렵지는 않아 다만 너 같은 젊은 것들이 떠나고 나면 괜히 남아있는 내가 더 늙어 보이는 게 스스로 싫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러나 엉마는 그녀 쪽에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고 냉정하게 외뚜까지 걸쳐 입고 단추를 채웠다 그녀의 알몸을 다시 보는 것조차 싫어졌다 이 몇 분의 짧은 순간 동안 엉마는 자신 속에서 일렁거리고 있던 모든 감정들의 정체를 순식간에 깨달은 느낌이었다 그에게는 1분 1초라도 빨리 이 둘만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자, 봐도 배치고 사는 것은 싫으니까 그런 중에도 오여사는 엉마니 나갈 채비를 하자 어김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봉사료 그래, 그것은 어김없이 사짱굴에서 여자에게 던져주는 화대와 같았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자존심과 우월감의 표시 수단이었고 엉만에게는 자기 배반과 소용없는 희생에 대한 대가였다 엉마는 잠시 망설였다 제자리에 서서 고민에 잠겼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뿐 엉마는 채듯이 봉투를 받아들고 말없이 모텔을 빠져나왔다 생각나면 전화해 이 누나는 언제나 장엉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두운 하늘에서 겨울의 마지막을 알리는 눈이 푸슬푸슬 내리고 있었다 꽃샘 바람 달이 바뀌자 바람이 몹시 불었다 꽃샘 바람이었다 꽃샘 바람은 자욱한 먼지를 물고 성난 망아지처럼 함부로 골목을 치닫다가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며 하루 종일 윙윙 울어대었다 마치 거대한 거인이 바람을 잔뜩 물고 있다가 한꺼번에 토해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새찬 바람도 계절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지 어느새 맵고 독한 기운은 다 빠져있었다 바람 속에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따스한 기운이 겨운에 잠들어 있던 돼지를 흔들어 깨우고 여문 씨앗과 잎눈 꽃눈을 부풀어 터지게 하였다 어느새 라일락 가지의 잎눈은 여자의 속살 같은 연두빛 잎새를 작은 질부채처럼 펼쳐내고 있었고 목년 나무 역시 눈부신 웃음을 막 바람 속에 터뜨리려 하고 있었다 이제 곧 하늘을 향해 종이꽃 같은 꽃들을 뿜어낼 것이다 마치 불을 지르듯 봄은 그렇게 남에서 북으로 꽃샘 바람과 함께 올라왔다 봄이 되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상황은 마치 습자지에 잉크가 번지듯 점점 더 심각하게 더 어렵게 되고 있는 것 같았다 부도 소식은 줄을 이었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공장문은 닫혔고 절망한 가장들은 연이어 목을 메었다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 길게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였다 역전 근처 지하도엔 노숙자들이 오글거렸고 공원에는 아침부터 신문을 뒤적이거나 비둘기 노는 것을 멀거니 바라보고 앉아있는 실직자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도시뿐만이 아니었다 농촌의 상태는 더욱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낭패는 먼저 짐승들에게 닥쳤다 수입 사료를 살 돈이 없어 굶어 죽이는 짐승이 부지기수였다 한 마리에 오백 원씩 가져가려던 닭을 거져주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굶주린 닭들은 맹금이 되어 서로 쪼아먹었다 약한 놈의 똥구멍을 쪼아 창자가 흘러나오면 나머지 여러 놈들이 달려들어 그것을 쪼아먹었다 창자가 다 뜯긴 닭은 비칠비칠 거리다가 마침내 몸을 한번 부르르 떤 다음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제 봄이 오기도 전 어느 날 억만이 죽었다 그것은 하나의 어두운 농담처럼 일어난 사건이었다 자살이었다 2월의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 밤 억만은 옴니코와의 칠층 옥상에서 새처럼 날아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날개가 없었다 날개가 없는 비상은 끝없는 추락만 있을 뿐이었다 그 추락은 단 몇 초 사이에 그를 지상에서 영영 사라지게 하고 말았던 것이다 억만은 죽기 전에 개숙이 앞으로 작은 우편물을 하나 보냈다 개숙이 뜯어보니 편지와 함께 낡은 노트가 한 권 들어있었다 노트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쓴 아흔아홉 편의 시가 들어 있었다 그의 죽음은 그리 주목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금세 잊혀져 갔다 우울증에 걸린 한 젊은이의 비관 자살 정도는 어느 구석에선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비틀거리는 세월 중에도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어 뿌연 먼지를 말아올리며 꽃샘 바람은 연일 불어오고 있었다 물건 정리를 끝낸 강 씨는 가게 앞으로 호스를 끌어내어 물을 뿌리고 있었다 요즘은 바람이 불어 황사가 많이 날렸다 인도를 씻고 내친김에 차도까지 물을 뿌리고 있는데 마누라가 나왔다 빨랑빨랑 나오지 않고 뭐라고 자빠졌어 강 씨는 공연히 마누라에게 짜증을 부렸다 영철이 학교 보내고 금세 나왔는 걸 뭘 구러우 개숙이녀는 뭐하고 나도요 개숙이도 요즘 보통 날카로워져 있지 않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자노 오늘 면접 보러 간답디다 이번엔 잘하면 자리가 날 것 같기도 하대요 젠장 허건날 면접이나 보면 뭐래 글쎄 이번엔 자기과 교수가 직접 소개를 해줬대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 정신들 쇠바가지 차고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아쌀이 떨어진들 누가 천원짜리 한 장 거져줄 거 같은가 강 씨는 죄 없는 마누라를 향해 한바탕 그렇게 호통을 친 다음 봉고에 바구니를 싣고 새벽시장으로 떠났다 일찍 나가면 해물이건 과일이건 좀 더 싱싱한 것을 값도 허락해 살 수 있지만 늦게 나가면 남들 손 다 타고 난 끝물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걸 또 아파트 여자들은 귀신처럼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계수기년이 면접을 보러 간다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고 강 씨의 마음도 덩달아 설레었다 하긴 우리 계수기가 어디가 모자란단 말인가 봉고가 떠나고 나자 강 씨 마누라는 기지개를 켜며 길게 하품을 한 번 한 다음 의자에 털썩 앉았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아침에 계수기와 한바탕 입싸움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오늘 꼭 필요해서 그러니 오만 원만 좀 빌려달라는 것 때문이었다 아니 주유소 당기면서 저금해둔 돈은 다 어쩌고 엄만 그 돈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영어학원 다니고 영철이 용돈 주고 그 값 몇 푼 된다고 대학시켜줬으면 됐지 이제 네 용돈은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른다 엄마 누가 거져달래?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계수기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렀다 장이 갚겠다 그래 강 씨 마누라는 지갑에서 만 원짜리 다섯 장을 뺏어주며 곧 걱정스러운 어투로 덧붙였다 물어보면 똑똑히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알겠지? 벌써 몇 번째 하던 당부였다 알았어 계숙은 퉁명하게 대답하고는 돈을 받아서 지갑 속에 넣었다 오늘은 원서를 넣어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계숙이 다니던 과외 지도교수가 추천서와 함께 전화까지 두어 차례 넣어둔 터였다 그의 친구가 이사로 있다는 회사였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만큼은 어쩐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계숙은 긴 머리를 자주색 리본으로 묶고 졸업식 사진 찍을 때 입었던 까만색 정장을 입었다 아내는 목에 레이스가 달린 하얀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다 술집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럴 필요가 있겠나 하면서도 그래도 외모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장 억만이 죽었다 계숙은 그의 죽음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야 할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지 않은가 그러나 억만의 죽음은 계숙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그 상처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차츰 안으로 파고들어 계숙의 가슴 깊은 곳에 한 줄기 슬픔의 강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억만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죽음이란 언제나 누구에게나 낯선 것이었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에 대한 하나의 반역이었고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다 삶과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 속에 공존하고 있지만 삶과 죽음이 동시에 나란히 만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영원히 없을 것이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존재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절대적인 불연속성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 불연속선을 사람들은 레테의 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단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겨울이 그 마지막 회색빛 망토를 걷기 전에 그렇게 억만은 영원히 무의 세계로 광활한 우주 속으로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는 왜 죽었을까 그를 죽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계속은 그가 남긴 한 통의 편지와 낡은 노트 속에 깨알처럼 박혀있는 아흔아홉 편의 시만큼 아팠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외람된 아픔이었다 다만 그저 슬픔이라고만 부르고 싶었다 나는 당신에 대해 그리고 또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은 그리고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을지 모르는 당신에게 억만의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지상에 있는 나의 그림자를 걷기 전에 당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조차 얼마나 외람된 일인지 그리고 이 편지 때문에 굳이 당신이 맡을 필요도 없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난처함에 빠질지 나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내가 이 지상에 머물렀다는 흔적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기억 속에도 존재하지 않은 그래서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처럼 감쪽같이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 하던 숨바꼭질 놀이처럼 즐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과 오랫동안 내 삶의 기록으로 남아있던 사진들 그리고 각종 증명서 이런 나의 흔적들을 차례로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책은 팔아넘기거나 거저 나누어 주었고 약간의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은 도장과 함께 여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별로 많지 않은 옷은 다른 사람이 입을만한 것을 골라 재활용통에다 넣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역시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 내가 이 지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나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없어지는 순간 그것들은 곧 주인을 잃고 쓰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령 내가 오랫동안 들고 다니던 수채불 겸한 지갑 그것은 어느 생일날 여동생이 내게 준 선물인데 이중으로 접는 값싼 소가죽 지갑이죠 나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 낡은 지갑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마치 휴거를 기다리는 광신자들이 그때를 만난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말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지상에 드리웠던 그림자를 남김없이 거두어 마치 노을이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듯 완전한 무의 세계로 사라지는 꿈같은 장면을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곧 나의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죽은 자의 장사는 산자들이 지내게 하라는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떠나는 자가 남은 흔적에 대한 처리 문제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지상의 시간이 모래 위의 바람처럼 그런 흔적들을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지워줄 테니까요 내게는 나라는 무게가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태고일에 지상의 날은 깨알처럼 많았고 또 종말의 그날까지 깨알처럼 많을 것입니다 그날들은 내가 존재했든 존재하지 않았든 그냥 그렇게 긴 시간의 저쪽에서 긴 시간의 저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또 누군가에 의해 생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게 생은 아직까지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 나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기엔 참으로 피곤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살아갈 날들이 내게는 너무나 멀고 아득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도대체 이 지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과 하루를 사는 것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저 하루살이의 일생과 나의 일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지상에서 무엇을 이루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건 차이가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이 지상에 존재했다가 이미 사라져버린 돌덩이나 무덤으로만 남아있는 그 숱한 문명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던 그 많은 인간들의 노고는 또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혁명가들과 몽상가들 그들이 남긴 자취는 무엇일까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모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혹은 시지푸스의 텅빈 노고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고통 그 자체이며 만일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세계 역시 참으로 지루하고 외롭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 자신이 결심만 한다면 완전한 죽음 무의 세계로 사라질 수 있다는 선택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내 생각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강요하다니요 내게 그런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보잘것 없는 벌레나 낙엽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가끔 나라는 인간이 노란 숲 속에 나 있는 두 개의 길 중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설사 내가 가지 않았던 다른 길을 선택해 갔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와 하잘것 없는 몇 개의 실편의 처리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은 내가 최근에 만난 하나의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일한 여자이고 피곤한 내 영혼이 기대고 싶었던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그날 당신을 뜻밖의 내 품에 안았을 때 그리고 비록 헛된 꿈이었다 하더라도 당신에 대한 작은 사랑을 느꼈을 때 추운 겨울날 난로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참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모두 헛된 것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순간이며 영혼은 단지 순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지상의 나날 행복하시길 그리고 끝에 작은 글씨로 날짜와 그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계속은 그의 편지와 노트를 받고 어떻게 할까 한참을 망설였다 그를 사랑했던가 개숙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사랑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짧은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하기엔 너무 복잡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이 그의 어두운 눈동자가 개숙의 가슴에 그림자처럼 맴돌았다 그것이 아픔을 주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걸어가던 그의 허전해 보이던 등짝이 떠올랐다 슈퍼에서 처음 만나던 날이었다 참 눈이 많이도 내리던 날이었다 남자의 등짝엔 말없음표처럼 그렇게 많은 말들이 씌어있었던 것일까 개숙은 하마터면 그 등짝을 사랑할 뻔했었다 개숙이 자기 생각에 빠져 정신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개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본능적으로 옆으로 피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계속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달려와 개숙의 앞에서 휙 핸들을 꺾어 가로막고 섰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었다 개숙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쳐다봤더니 뜻밖에도 자금성의 두석이었다 아니 너 두석이 헤헤 누나 그래 나야 어딜 그렇게 정신없이 가 얘는 깜짝 놀랐잖아 너 언제 태어냈니? 개숙이 누나 보고 싶어 누워있을 수가 있어야지 지랄 몸은 좀 어떠니? 보시라시피 두석은 팔을 구부려 힘을 주는 신용을 했다 목에 걸린 굵은 음목고리가 햇빛에 반짝인다 머리에 무수까지 발라 빗자루처럼 위로 치켜올렸다 너 오늘 꽤 신경 썼구나 애인 만나러 가니? 애인이 뭐 한둘이어야지 그래? 좋겠다야 넌 개숙이 입을 비죽거리며 놀리듯이 말했다 너나도 오늘 멋있는걸?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 개숙은 면접보러 간다고 해주려다가 얼른 부정하며 말했다 어디로 가? 지하철 타요 지하철까지 태워줄 테니까 싫다예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다니는 여자들 보면 얼마나 눈골실인지 알기나 해? 흥 눈골실인 인간들이야 안거나 가보라지 그러지 말고 일단 타봐요 오토바이 타는 재미를 알면 폭주족 애들의 심정도 알게 될 테니까 두석이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최근조로 말했다 싫다예 걸어갈래 그러지 말고 타라니까 할 이야기도 있고 두석에 거듭된 최근에 개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뒷자리에 걸터앉았다 자연히 두 손은 두석의 허리를 감싸안을 수밖에 없었다 꼭 잡아요 개숙이 타자 두석이 엔진을 걸고 멋지게 옆으로 몸을 비틀어 균형을 잡으며 금세 속도를 붙여나갔다 바람이 귀 밑으로 싱싱 지나갔다 아무리 어리다 하지만 두 살 아래 지나지 않는 사내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으니 개숙은 기분이 묘해졌다 땀냄새가 벤 두석의 바위 같은 등짝에 잡고 뺨이 닿았다 개숙이 누나 태우고 가니까 애인 하나 달고 달리는 기분인데 개숙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석이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그의 소리가 바람에 날렸다 오늘 배달 안 나가? 개숙이 두석의 등에 매달린 채 물었다 바람이 그의 말을 군데군데 잘라먹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예전같지 않게 어쩐지 쓸쓸하게 들렸다 억만이 형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난 아직도 억만이 형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래야 하는지 다들 자기 가슴 속에 남모를 수수께끼를 하나씩 가지고 사는 것 같아 개숙은 조그맣게 한숨을 지으며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누나 억만이 형 사랑했어? 개숙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런 감정조차 어쩐지 거대한 삶의 수수께끼 앞에 가벼운 종이조각처럼 여겨졌다 그와 만났던 짧은 기간이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현실성이 없는 꿈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개숙의 짙은 갈색 눈에 아지랑이 같은 게 피어올랐다 개숙이 누나 사실 나도 누나 쬐끔은 사랑했었다 알지? 두석이 다시 유쾌한 목소리로 돌아와 커다랗게 말했다 그의 소리가 바람에 날렸다 지랄! 야 너 자꾸 그런 소리하면 나 내릴 거야 개숙이 짐짓 환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가로수가 빠르게 뒤로 밀려갔다 내리려면 내려봐요 두석이 턱을 뒤로 삐딱하게 빼고 말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최고조로 높였다 땋다거리는 파열음이 귀청을 때렸다 바람이 머리채를 뒤로 잡아채는 것 같았다 길가의 풍경이 빠른 속도로 싱싱 뒤로 지나갔다 야! 좀 천천히 가! 개숙은 자기도 모르게 두석의 등짝에 바짝 붙으며 외쳤다 그러나 두석은 들은 채 만 채 고개를 부리듯 오토바이를 몰았다 이대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어 어디론가 멀리 두석의 머리칼이 바람에 날려갔다 이제 보름만 있으면 이병이야 이병 군대 간다고 그동안 시골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생각이야 나 군대 가면 면회 와줄 거지? 바람이 그의 말을 군데군데 잘라먹었다 야! 애인도 아닌데 면회는 무슨 면회니? 편지나 해줄까? 편지? 좋아! 약속해! 그래! 약속할게! 개숙은 그의 등에 머리를 대며 말했다 등이 참 따뜻했다 따따거리는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정말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떠나갈 때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면접이 끝나면 영미를 꼬셔 아무데데나 여행 중 갔다 와야지 동백이 다 저버린 남의 어느 바닷가도 좋고 기차를 타고 가다 아무데나 내려서 걸어보는 시골길도 괜찮으리라 두석은 마음이 착잡한지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금세 지하철역 입구에 이르렀다 두석은 천천히 속도를 놓치워 입구에다 오토바이를 태웠다 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얼굴이 빨갛게 변해 있었다 난 내일 아침 일찍 시골집으로 내려가 근데 개숙이 누나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나지? 두석이 아쉬운 듯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언젠가 살아있으면 건강해 개숙은 애써 절제된 감정으로 말했다 좋은 소식 있으면 나한테 꼭 연락해줘요 난 누나가 좋아 3년 후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두석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개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손을 내밀어 두석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말없이 손을 잡고 있다가 먼저 개숙이 천천히 손을 뺐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개숙이 누나 두석이 돌아서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어쩐지 매었다 그러나 두석은 곧 오토바이를 타고 발로 힘차게 엔진을 걸었다 따따따거리는 오토바이의 파열음이 다시 공기를 흔들었다 누나 안녕 편지할게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곧 빠르게 오토바이는 떠나갔다 그의 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개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아스팔트 저쪽으로 증발하듯이 사라져가는 그의 등짝이 어쩐지 억만의 등짝처럼 느껴졌다 수많은 감정들이 그녀의 가슴 속으로 강물처럼 소용돌이치며 흘러갔다 햇살이 사금파리를 뿌려놓은 것처럼 빛나는 검은 아스팔트 위로 한 줄기 바람이 먼지를 잔뜩 일으키며 불어왔다 개숙은 눈을 가늘게 찡그렸다 나는 창공에 빛나는 한 개의 별 이 세상 내려다보며 멸시를 한다 어둠이 길게 장막처럼 내리면 보라 저 장막 위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한 개의 별을 억만이 남긴 노트에 적힌 시 한 구절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개숙은 코끝이 찡해오는 걸 느꼈다 바람이 불어가는 거리의 풍경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를 조금은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담 하늘높이 먼지를 일으키며 꽃샘 바람이 한 줄기 길게 불어왔다 억만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은 낡은 노트 한 권과 그 속에 볼펜으로 깨알처럼 써놓은 아흔아홉 편의 시가 전부였다 바보 같은 사내 별이 되고 싶었으면 높이 높이 비상을 했어야지 누군 힘들지 않나 뭐 개숙은 지하철 계단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다리가 자꾸 휘청거렸지만 가슴을 쭉 펴고 커다랗게 숨을 한 번 들이켰다 바람 속에서 얼핏 풋풋한 프리저 꽃향기 같은 게 느껴졌다 어쨌든 봄은 오고 있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기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좋갈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지은 몸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담소와라 담소와라게 덤벙덤벙 주색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얻었으니 희망이 좋갈까 네 이렇게 긴 장편을 책방에서 저와 함께 끝까지 머물러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한편 열심히 낭독해 드렸고요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또 욕설도 나오고 여러가지 많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네요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편 또 새로운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게요 저에게 힘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